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전정희 작가의 아내의 방 장편소설입니다. 전정희 작가는 부산 출신이며 1981년부터 시동인지 한국여성시동인어로 활동하다가 1998년 다산문화재에서 산문부 대상을 수상하며 등단하였고 대표작에 단편소설 아름다운 사람 산행 가을산행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내의 방은 아무도 모르게 거울을 보며 눈물 지어본 이 땅의 모든 아내들에게 바치는 그리고 그네들의 사랑이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메시지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의 방 전정희 지음 제1장 변화 그 소곡 아내가 이상해졌다. 아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여름부터였다. 어느 날 아침 문을 떴을 때 나는 아내가 멍하니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신 뭐해? 그렇게 서서 아내는 대답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시선을 거울에 고정시킨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런 아내를 등 뒤에서 끌어안았다. 코끝으로 아내의 채취가 느껴졌다. 나는 아내의 목덜미에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러면서 아내의 자그마하고 말랑말랑한 전무덤으로 손을 밀어넣었다. 그러한 찰나였다. 아내가 나의 손길을 휘익하니 뿌리친 것은 나는 어휘의 반응에 머쓱하니 아내를 쳐다보았다. 흰색의 란제리를 걸치고 서 있는 아내의 눈에는 언뜻 눈물이 맺혀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 그런 그녀의 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고만 했었다. 마흔을 막 넘어선 동갑내기인 아내는 잠자리에서 아직도 수줍음을 많이 타는 소녀 같다. 그러나 내가 그녀의 그 하얀 목덜미로 뜨거운 애물을 퍼부을 때면 이내 밝게 달아오르며 상기된 모습으로 안겨오곤 했다. 그런데 아내의 모습은 참으로 사랑스러웠다. 그러한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며 흥분으로 몸을 떨던 나는 무참함을 느끼며 주춤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날 아침 그녀의 그런 행동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눈물까지라니 일순간 솟구쳐 오르던 욕구가 사라진 채로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서 있어야 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미동조차 하지 않고 서 있던 아내가 이번에는 제자리에 푹 주저앉더니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벽 쪽으로 돌아앉아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 좀 짜증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출근을 해야 될 아침 시간에 눈을 뜨자마자 보여주는 아내의 행동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당신 아침부터 왜 이러는 거야? 어?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대. 그날 나는 아침도 뜨지 않은 채 서둘러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출근을 하고서도 나는 아침에 있었던 아내의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을 생각하느라 자동차 보험 만기 차량 조회를 하지도 못하고서 엉거주춤하니 사무실 책상만 지키고 앉아 있었다. 아침 조회가 끝나고 대리점 사장들이 다들 영업을 하러 나간 한참 뒤까지도 나는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사장 영업 안나가? 오늘 가동 마감인 거 알지? 영업소장이 앉아있는 내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걸어왔다. 나는 대답 대신 의자 옆에 놓아두었던 가방을 집어들고 사무실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이내 후끈한 기운이 사방에서 전해져 왔다. 시계를 들여다보다 나는 잠시동안 망설였다. 차에 귀를 꽂은 채 만지작거리고 섰던 나는 가동 마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던 똥똥한 영업소장의 상기된 얼굴을 떠올리며 집으로 방향을 털었다. 아내는 집에 있었다. 집안은 아침에 나올 때의 흐트러진 상태 그대로였다. 그다지 크지 않은 평소의 빌라에 살고 있을 망정 아내는 집 지장에 공을 들이는 편이었고 집안은 늘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저야 아내의 상태가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당신 어디 아파?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보아야지. 나는 안방에 누워 멀뚱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이마에 손을 갖다대며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손을 뿌리치지는 않는 대신 똑바로 누워있는 얼굴 양쪽으로 방울방울 눈물방울들이 굴러내리고 있는 것이었어. 나는 쇠풀에 이마를 얹고 있던 손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말았다. 왜 우는지 이유도 묻지 못했다. 아내와 나는 만난 지 오래로 꼭 15년이 된다. 그동안 나는 그녀에게서 이런 이상스러운 분위기를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항상 제자리에 그윽하게 자리하고 있었고 자신의 주변에 대해서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요즘의 아내는 마치 사춘기의 이학생 마냥 어린지 들떠있었고 자신을 통제하는 제어기관이 고장난 것처럼 보이기는 했다. 나는 무슨 명절이나 집안의 행사에 아내가 자신의 머리를 치장하기 위해 미정원 출입을 하는 것을 본 기억이 거의 없다. 아내는 스물여섯에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늘 생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명절이나 그 외의 특별한 행사로 한복을 입어야 될 날치면 그 찰랑거리는 생머리를 핀으로 곱게 틀어올리는 것으로 머리 손질은 끝났다. 그 뿐이었다. 그러나 유난히 목이 긴 그녀는 단지 머리를 틀어올렸을 뿐인데도 그 뽀얀 목덜미가 참으로 아름다웠고 그럴 때면 나는 자신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욕구를 느끼곤 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이후 아내는 눈에 띄게 지물하게 변해갔다. 그리 수다스럽지는 않았지만 간혹 친하게 지내는 동네 아낙들과 어울려 즐기는 맥주라도 서너 잔 마시게 되면 곧잘 제잘되던 것도 뜸해졌고 오전에 집안을 지우고 나면 잘 가든 시장을 둘러보던 일도 없어졌다. 나는 아내의 그런 상태가 얼마가 다 없어지리라 여기면서도 기어이 소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아내의 변화에 신경을 쓰느라 영업소장에게 악사를 먹으면서도 가동마감에 단 한 끈의 보험도 건지질 못하고 말았다. 아빠, 엄마가 요즘 왜 그러세요? 아빠, 엄마 어디 아픈가 봐요. 중학교 2, 3학년의 두 딸아이들은 엄마가 평소와 달라진 것을 느낀 듯 조심스럽게 묻곤 했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의 말에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다. 나 또한 그러한 아내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으므로 다행스럽게도 딸아이들은 그런 엄마를 사귀들 나름대로 이해하는 듯 엄마가 미쳐 지우지 못하는 것들을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었다. 당신 여행 가고 싶어? 우리 아이들 어디다 잠시 부탁하고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당신 여행 가는 거 좋아하잖아. 아내는 여행을 좋아했다. 그랬다. 아내와 나는 손을 꼭 붙잡고 여기저기를 누비고 다녔다. 비단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남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둘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고 다녔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아내와 내가 보낸 시간들 중에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다. 국문과 출신인 아내는 늘 신춘문의 당선작이 실리는 신년 초토 신문을 받아볼 때마다 며칠씩 가슴알리를 하곤 했다. 아마도 가사에 매달리지 않고 글만 쓸 여건이 되면 언젠가는 꼭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쓸 수 있으리란 바람을 꼭꼭 접어 마음 한켠에 항시 넣어두고 있는 듯 했다. 아내는 작가 지망생이었다. 학부 시절 학보사에 글도 자주 실리곤 했다. 그런데 대학원 진학을 못하고 결혼을 하면서 아내는 오랫동안 글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잘못된 판단이었다. 큰아이가 사박사박 걸어 다닐 무렵부터 아내는 다시금 버리지 못한 그 글에 대한 미련을 가끔씩 덜 주워내어 마음 아파하곤 했다. 그런 아내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여행을 떠나자는 말로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다. 영업소에서는 월초에 있는 장기보험 가동마감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 만기 차량 조회한 것을 전산에서 뽑아놓고서도 나는 도무지 영업에만 열중할 수가 없었다. 한 열흘 동안 심한 열병을 앓듯이 매급시 지내고 있는 그녀를 지켜보며 나는 별수른 잡다한 생각들을 다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그녀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칠을 중순이 되도록 보험 건수를 전혀 올리지 못했다. 당연지사로 영업소장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 날씨조차 푹푹 지던 어느 날 나는 마음을 다잡아먹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나야, 지금 외출할 수 있겠어? 전화선을 타고 흘러나오는 흐릿한 아내의 목소리를 귀전으로 흘리며 나는 다그치듯 내 말을 전했다. 이리로 나올 수 있겠냐고 나는 기어이 확답을 받고서야 전화를 끊었다. 나는 집 부근의 큰 길가에 차를 수차시킨 채 담배 한 개비를 뽑아 물었다. 구입한 지 벌써 6, 7년이 지난 이 빨간색 프라이드는 오르막을 올라가다 가끔씩 시동이 꺼질 때도 있는 그야말로 고물이 다 된 차이다. 그나마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더운 여름엔 에어컨이라도 싱싱 잘 나와주더니 올해는 그 에어컨마저도 전혀 돌아가주지를 않는 것이어서 차 안은 온통 찜통같이 더운 열기로 가득 찼다. 골목 저 끝으로 아내의 그 신듯한 밝은 주황색깔의 양산이 보이더니 이내 아내가 차 옆으로 다가왔다. 나는 말없이 운전석 옆에 차문을 열어주었다. 여자로서는 그다지 작지 않은 키의 아내는 그 가랑가랑한 몸매 때문에 실제보다 커 보였다. 그리고 어깨까지 너르뜨린 생물인은 아직도 학부 시절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연한 화장기가 느껴오는 아내의 옆모습을 흘깃 한번 훔쳐보고는 차의 액셀을 밟았다. 아무리 해도 에어컨이 신통치 않아 차라리 창문을 열어준 채 광릉수목운으로 차를 몰았다. 열어준 창문으로 확확 달아오른 아스팔터의 열기가 올라와 숨이 탁탁 막히는 듯했다. 목덜미로 끈적거리며 땀이 흘러내렸다. 그런 나와는 반대로 그다지 더위를 타지 않는 아내는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채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고 앉아있었다. 차창으로 불어오는 바람결에 원피스의 짧은 치맛단이 요동을 치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몸매를 새삼스레 유심히 바라보았다. 마흔이란 나이에 비해 아내는 아직도 그다지 나이가 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내가 볼 때는 그러나 햇살에 반사되는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주름들이 잔잔하게 패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건문소를 지나 광릉수목은 입구로 접어들자 이내 공기가 달라지며 선선한 기운이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제야 그때까지 묵묵히 앉아있던 아내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한 아내의 반응에 나 역시 코를 벌렁거리며 숨을 들이쉬었다. 수목의 내음이 상큼하게 코로 전해져 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아내는 다시 그 지물한 얼굴로 돌아가 버렸다. 나는 그런 그녀를 물걸음이 바라보았다. 동갑이라고는 해도 아직도 여리고 아이 같은 면이 많은 소녀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아내였다. 깔깔 그리고 웃기도 잘하고 그런가 하면 삐치기도 잘하는 편이어서 나는 가끔 아내를 큰 딸아이 마냥 대할 때도 있었다. 그런 아내였기에 나는 그녀의 그 우울한 분위기를 쉬이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도 몰랐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수목원으로 들었으며 나는 아내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무릎 위까지 올라간 원피스의 치마 주름이 아내가 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물결치듯 납풀 그렸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아 이끌고 야영장으로 통하는 숲으로 접어들었다. 당신 기억나? 우리 결혼하기 전에 여기 왔었던 일 말이야. 아내나 나나 서로에게 한참 열중에 있을 무렵이었다. 여기 광릉 어느 숲길에서 나는 아내의 입술을 처음 훔칠 수 있었다. 그날의 아련한 기억이 그리움으로 다가와 나는 새삼 아내를 돌아다 보았다. 아내의 눈빛에도 아련한 그리움이 일령 있는 듯 했다. 주말이 아니어서일까 숲 사이로 난 한적한 길에는 둘만의 공간이 주어져 있었다. 그 순간 미쳐 아내가 뭐라고 할 사이도 없이 나는 그녀를 돼지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버티고 서 있는 한 아름이나 되는 나뭇개로 밀어붙였다. 숲이 웅웅거리며 소리를 냈다. 저만치 나무 사이사이로 솜솜이 들여다보이는 새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아내의 입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었다. 아 고스란히 내 입맞춤을 받아들이며 아내는 강혈인 신음소리를 토해냈다. 도대체 당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나는 할 수 있는 한 그녀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마구 뒷을 넣었다.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단내가 나고 달디단 타액이 내 입안으로 전해져 왔다. 아 아내와 사랑을 나눈지가 언제였던가 나는 마치 격렬한 몸싸움이라도 하듯 그녀의 목덜미로 깃볼로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내 입술을 마구 부벼댔다. 순간 흠칫거리던 아내가 나의 몸짓을 심하게 거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욱 격렬하게 원피스를 젖히고 적가슴으로 입술을 옮겨 수액을 빨아들이듯 그녀의 가슴을 애무했다. 가볍게 저항하던 아내가 마침내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시간이 한동안 정지하고 있는 듯 했다. 목을 두르고 있던 아내의 손이 풀어지며 발그레 상기된 얼굴을 덜어 나를 올려다볼 때까지도 나는 아내의 몸 이것저것을 집요하게 쓰다듬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을까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상기된 얼굴을 훔쳐보며 그제야 나는 정신을 수습하고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썼다. 아내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있는 땀방울들을 닦아주며 나는 안겨있는 아내의 등을 말없이 토닥거려 주었다. 누가 보았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제. 농으로 던진 나의 말에 아내는 얼른 사방을 휘휘 둘러보았다. 그런 아내의 모습이 천진스러운 아이 같다. 나는 모처럼 만에 유쾌하게 웃어댔다.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사이에 거침없이 쭉쭉 뻗은 수목들 사이에서 시원한 바람이 가슴속으로 불어들어와 잠시 추위를 느끼게 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엉거주춤 나무에 기대어 서있는 아내의 어깨를 잡아 가슴에 꼭 끌어안다. 사느라고 바쁘게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아내와 이런 시간을 가져본 것이 얼마만인가. 나는 힘주어 아내를 더 꼭 끌어안았다. 안겨있는 아내의 심장에서 팔딱거리는 숨소리가 전해져 왔다. 나는 아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드러난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아내의 입에서 무슨 말을 듣기는 틀린 것 같았다. 나는 아내를 아는 채 걸음을 옮겼다. 야영장 가까이 갔을 때 두른거리는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다. 그저야 나는 아내의 어깨에 둘렸던 팔을 거두어 들였다. 야영장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간 곳에 약수터가 있었다. 나는 바가지로 물을 가득 떠서 아내에게 내밀었다. 고마워. 모처럼 만해 들어보는 그녀의 말소리였다. 아내의 말소리를 빛깔에 비유한다면 무슨 색을 띄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평상시 아내의 목소리는 약간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절제되고 정돈된 느낌을 주는 바이올렛 빛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요 며칠간 보여준 아내의 음성은 너무 어두운 나머지 암회색이나 암갈색의 톤에 가까웠다. 그런데 오늘 나는 오랜만에 예의 그 아내의 빛깔 밝은 바이올렛 빛깔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신 기분 좀 나아졌어? 괜찮아? 나는 아내가 앉아있는 약수터 옆의 벤치에 앉으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약간 미소를 띄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 아내를 보며 나는 바짝 옆으로 다가앉았다. 수목들 사이사이에서 쏟아져 나오는 초록빛 햇살이 내려와서 여기저기에 밝은 그림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있는 우리의 그림자도 길게 너러져 옆에 서있는 나무의 뿌리깨로 뻗어있었다. 나는 아내의 옆모습을 흘깃 훔쳐보았다. 앞으로 길게 너러져있는 햇살을 보고 있는 것일까. 아내의 옆모습은 수목의 그것마냥 참으로 요동도 없이 잘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또다시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하기는 내가 아내에게 작으나마 월급이라고 마지막으로 손에 쥐어준 것이 언제였던가. 나는 담배 한 개비를 뽑아물고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삭삭한 심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앨범을 제작하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에 다니던 나는 몇 년간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고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졸지의 백수가 되고 말았다. 국내 수요보다는 수출에 주력하던 회사는 동종 업체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 부딪히자 중국으로 눈길을 돌려 회사 신고를 내고 말았다. 그러면서 회사를 따라 중국으로 가야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는 주저앉고 만 것이다. 그것은 아이들을 아내를 두고는 차마 떠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지금에 와서는 아내는 나를 원망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일로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체 건강하고 젊고 패기만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서른여섯의 사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한히 많다고 생각했던 탓이었을 것이다. 그때 아내는 나를 이해해 주었고 나 역시 잠깐의 휴식기간이 지나면 열심히 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이후 나는 제대로 월급다운 월급을 그녀에게 가져다주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기어이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에게 손을 내미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그때부터 였을 것이다. 아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은 아내는 우선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다지 수다스럽지는 않았어도 기분이 좋을 때의 아내는 제법 제살 걸리는 편이었고 그럴 때의 아내의 말소리며 웃음소리는 마치 바람에 납풀대는 갈립의 속삭임마냥 밝고 경쾌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내의 목소리에서 밝은 빛이 사라졌다. 나는 내가 백수라는 사리에 아주 안주했다든지 집안 경제를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가상이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나는 나름대로 이것저것 굳은 일을 마다 않고 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립식 건물을 짓는 업자를 따라 막노동이나 다름없는 일을 한다든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다든지 혹은 몇몇 아파트의 경비원들과 계약을 맺고 헌옷을 수집한다든지 하는 일련의 일들은 결코 큰 수입이 되지도 못했거니와 장기적인 일거리가 될 수 없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 아내가 변한 것이 아내는 바깥 주륩을 자제하고 늘 집안에만 머무는 듯 했다. 나는 아내의 변화를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아내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나름대로 이유를 분석해 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흔히들 말하는 인생의 권태기가 그녀에게도 찾아온 것이려니 하고 초척할 따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면서 느꼈던 아내의 변화는 이런 나의 초척이 어쩌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자각을 불러일으켰다. 왜 그랬을까 나는 그런 소런 이유들을 아내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어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었다. 나는 바람에 불려 흩어지는 낙엽들을 사각거리는 소리마냥 밝게 울리던 아내 특유의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제 빛깔을 찾은 덫에서 그린듯이 앉아있는 그녀의 옆모습을 조심스레 훔쳐보며 입을 열었다. 당신 시장하지 않아 뭐라도 먹어야지 그럼 나 맥주 좀 사줄래요 아내는 마치 내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다. 하기는 많이는 못 마셔도 꽤 즐기는 편이었다. 같이 대학을 다니던 무렵에는 장충공원이나 남산 꼭대기에 앉아 막걸리나 맥주를 무던히도 먹어댔었다. 가끔씩은 술을 못 이겨 토하거나 심하게 취해 부둥켜 안고 거리를 마구 쏟아다니기도 했다. 거리의 여기저기에서 남의 시선을 어식하지 않고 쉴 새 없이 입맞춤을 하던 그런 젊은 날이 있었다. 아내와 나의 지나간 기억의 저편에는 밖은 무던히도 찔텐데 숲속이라 그런지 제법 선선한 기운이 주변을 감돌고 있었다.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어디 쓸 뿐 숲속은 한적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고 있었고 아내 또한 그런 모양으로 발밑만 그윽히 바라보고 있을 뿐 이었다. 나는 아내의 어깨를 힘주어 끌어안았다. 참으로 쉬이 끌려오는 느낌에 나는 가슴이 조금씩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 가벼워서 마치 딸아이를 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이번에는 선선히 내 입맞춤을 받아들였다. 예전의 아내는 정말로 입맞춤을 좋아했었다. 우리는 한적한 것이면 누가 먼저랄 끝도 없이 아주 긴 입맞춤을 해댔고 아내는 나만큼이나 그런 달콤한 입맞춤을 하는 것을 즐기곤 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뚜렷이 구분지 할 수는 없지만 아내는 나와의 그런 입맞춤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나 역시 둘만의 사랑을 즐기는 시간에도 자연히 입맞춤은 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나는 참으로 복잡한 심정으로 아내의 입속을 항해하고 있었다. 서두르거나 너무 격렬하지도 않게 나는 아내의 입속을 조심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입맞춤을 하지 않아서 일까 아내는 내 혀를 내 입속의 애물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서 엉거주춤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급기야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격렬하게 그녀의 입속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아 그저야 이번에도 아내의 입속에서 가느다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긴 입맞춤의 시간이 지나갔다. 그럼 이제 맥주 한잔 하러 갈까? 나는 약간 발그슬에 상귀된 아내의 얼굴을 향해 머쓱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수목은 정문 입구로 이어진 다리를 채 건너기도 전에 벌써 후끈한 바람이 살갗에 느껴서 왔다. 입구에 있는 매표소에서 사내들 두었이 안쪽을 향해 무어라 떠들고 있을 뿐 참으로 한적한 오후의 한때였다. 더운 바람이 전신에 와 닿으며 후텁지근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하고 있는 두 팔을 풀지 않았다. 아내 또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치 예전에 아내와 데이터 하던 때의 기분을 떠올리듯 매표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주차시켜 둔 자동차까지 힘주어 아내를 안고 갔다. 우리 어디로 갈까? 당신 곱창 좋아하잖아? 아이들한테는 전화해 주고 우리 둘만 동대문이라도 갔다 올까?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왜 내키지 않아? 아이들은 다 컸잖아. 이젠 우리도 우리 둘만은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되지 않았어? 어때? 하지만 아내의 불만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다. 내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마치 튕겨오르기라도 하듯 속사포같이 아내가 쏘아대기 시작했다. 난 당신이 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못마땅해. 왜 나는 맨날 싼 곳 분위기 없는 곳만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나도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우아하게 차 마실 줄도 알고 신나는 곳에 가서 신나는 음악 들으며 폼나게 술 마실 줄도 알아. 당신은 나를 거저 집에만 갇혀 지내는 촌스런 안악점으로 여기는 것 같다. 평소에도 아내의 말투는 그랬지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아내의 말투는 워낙 또박또박 부러지는 것이어서 나는 잠깐 숨을 멈추고 급박한 아내의 변화에 대응할 아무 말도 찾지 못한 채 묵묵히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기는 그랬다. 요즘에야 아내는 딸아이들 말처럼 엄마는 맨날 쌍금만 찾는다고 투덜그릴 정도로 물건의 질도 지르지만 대개는 가격에 맞추어 물건을 고르는 편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아내는 고급품 남들이 잘 가지고 있지 않는 특이하고 고급스러운 물건들의 관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우리들이 만나던 장소도 휘경동 회기역 근처에 있는 그랑빠레라는 카페였는데 그곳은 은은한 실내 장식도 그려려니와 잔잔하게 틀어주던 클래식 음악들 때문에도 아내가 특히 즐겨 찾던 곳이었다. 불란서풍의 고급스러운 소파와 둥그스름한 탁자 위에 받쳐져 있던 그린색의 테이블보가 유난히 편안하면서도 안정되고 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내고 있던 그런 곳에서 아내는 솔베이제의 노래나 합창 같은 음악들을 신청했고 나는 그런 그녀에게 매력을 강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 미안해. 난 또 당신이 늘 그 동대문 곱창을 잘 먹길래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지 아니었나? 하여튼 미안. 그럼 어디로 갈까?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내는 무언가 감정이 복받치는 듯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 이었다. 나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자주 가든 호프집을 떠올리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장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건문소를 지나자 이내 장현으로 들어서는 길이 보였다. 우체국 못 미쳐 오른쪽으로 축협 건물이 있고 그 위층에 그런 대로 커다란 호프집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던 나는 그리로 가고 있었다. 아내는 마치 나는 직장생활도 하고 바깥으로 나다닐 일이 많은 까닭에 유흥업소나 이런 차집 호프집 같은 곳에 모척 자수 다니는 듯이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나 역시 변변찮은 생활을 꾸려나가며 이런 곳에 자주 출입할 일이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렇지만 아내가 그런 억지 소리를 간혹 갈라치면 나는 대답 대신 어이없이 웃어넘기곤 했는데 아마도 아내는 그것을 수강하는 걸로 받아들였던 모양이다. 어쨌든 아내와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나란히 호프집에 마주앉았다. 미니스커트를 걸친 아르바이트생인 듯한 나가시가 주문을 받기 위해 우리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다. 당신 뭐 마실래? 우리 오랜만에 생맥주 어때? 그리고 안주는 뭘로 시킬까? 좋을 대로 시켜요. 각자 생맥주 천시시와 오징어를 시키고 나는 닥자 건너편에 앉아있는 아내를 물구름이 바라보았다. 참으로 구김이 없고 밝은 성격의 아내였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런 성격이 저렇듯 우울하고 어두운 성격으로 바뀐 것일까? 나는 생맥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물구름이 아내를 건너다 보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주문한 것들이 나왔다. 나는 아내의 잔에 쨍 소리가 나게 부딪히고 단숨에 3분의 1 가까이 마셔버렸다. 시원하게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 더위를 삽시간에 가시게 하는 듯해 나는 아내에게 어서 마셔보라고 말을 건넸다. 마치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 아내는 거침없이 맥주를 들이켰다. 나는 그런 아내를 조금은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오징어를 잘게 찢어 건네 주었지만 아내는 그는 내 손길을 무시하고 연거푸 생맥주를 들이마시더니 나보다 한 걸음 앞서 잔을 비워버리는 것이었다. 좀 천천히 마시지 그래? 아, 아니야. 더 마시고 싶으면 더 마셔. 더 시킬까? 나는 따갑게 와닿는 아내의 눈길을 살피며 천시시 한 잔을 더 주문했다. 이내 주문을 받으러 왔던 아가씨가 가져갔던 잔에다 거품이 넘치게 맥주를 채워가지고 왔다. 이번에도 아내는 오징어를 찢어 건네는 내 손길을 무시한 채 연거푸 서너 번에 걸쳐 잔을 비워버렸다. 순간적으로 나는 아내를 잃은 호프집으로 순순히 데리고 온 것을 후회하는 감정이 일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웃으며 말을 건넸다. 당신 당신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 마셔도 되지 않아? 우리 딸들이 기다리겠는데? 후 당신은 내가 무능하고 못나고 그래서 집안에만 갇혀있는 그야말로 집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나는 이 정도 술도 못 마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술 더 마실 거야. 당신이 그만 마시라고 해도 오늘은 좀 마시고 싶어. 안된다고 말하려는 거지? 하지만 오늘은 좀 마시고 싶어. 정말이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내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으리란 것을 알았다. 그래? 그럼 오늘 당신 마시고 싶은 대로 실컷 마셔봐. 그리고 내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봐. 다 받아줄게. 하지만 단 오늘뿐이야. 알았지? 나는 점점 얼굴이 불그스름해지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치 결단을 내린 듯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리고 동시에 아가씨를 불러 비어있는 아내의 장과 내산을 가리켰다. 그러나 아내는 조금씩 힘들어지는 모양이었다. 가끔씩 탁자에 엎드리다 말다 하며 버티는 모습이 보기에도 너무 안쓰러웠다. 그렇지만 나는 짐짓 그런 모습들을 못 본 양 아내의 산에 내산을 부딪힘다. 건배를 했다. 이번에는 내가 연거푸 두 잔을 거의 단숨에 비워버렸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말을 이어갔다. 자, 당신도 마셔. 그래, 그동안 내가 무심했다면 미안해. 오늘 당신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셔. 이까짓 비싸지도 않은 생맥주, 내 오늘 얼마든지 사줄게. 자, 마셔. 얼른. 그러나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나는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내 말을 가로채며 속사포같이 쏘아대기 시작했다. 당신 말 그렇게 밖에 못해? 왜? 내가 술 마시는 게 그렇게 이상하고 못마땅해? 그럼 그렇다고 말해요. 뭐 이까짓 비싸지도 않은 술 실컷 사줄 수 있다고? 그렇담 비싼 술은 안 된다는 말겠지? 아니야? 내가 요즘 무슨 생각하며 사는지 당신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래 힘들든 어떻든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안에 가만히 앉아 받아먹는 주제에 이런 투정을 부를 자격이나 있나 몰라. 하지만 그건 당신 뜻이었잖아. 나 바깥에 내굴리는 게 싫다며?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가두어놓고 당신 기분 좋아? 아내는 남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의 울먹거리며 말을 잊고 있었다. 나 며칠 전 왜 그렇게 우울하고 절망적이었는지 당신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날 당신이 내게 던진 말은 단지 아침부터 출근하는 아침부터 당신 뜻에 따라주지 않았다는 거 아니었어? 나는 왜 당신이 손길을 내밀면 내 의사 따윈 상관없이 늘 당신을 받아주어야 해? 그게 옳은 일이라는 듯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내는 짜증 따위를 받아주어야만 하냐고 나도 내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이고 독립적인 인격체고 그래 그렇다고 내가 왜 그렇게 못 견디 하냐고 나는 내가 벌써 염색을 해야 할 만큼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을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이만치의 세월을 흘려보냈는데 이제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싶을 만치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 생기나 보다 했는데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이만치 정수리 한가운데에 하얗게 머리카락이 쏟아질 정도로 나이가 들어버렸다는 게 말이야 아내는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탁자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는 아내의 정수리 한가운데쯤에 정말 아내의 말처럼 불빛에 반사되어 하얗게 비치는 것들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다 볼 수밖에는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손짓으로 저만치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에게 제또리를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서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눈길이 가닿는 창가에는 마치 밤하늘의 별들마냥 촘촘히 박힌 꼬마 정구들이 제각기 노란빛을 바라고 있었다 정구의 불빛들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진 하늘빛과 어울려 실내의 분위기를 더욱 아득하게 만들고 있었다 잠이 든 것일까 아니면 술을 못 이겨 잠시 저러고 있는 것일까 아내는 탁자에 엎드린 자세 그대로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나는 다시 창가에 별처럼 촘솜이 박혀있는 장식용 정구들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20대 그 화사한 나이에 만났던 아내의 첫 이미지를 바라보듯 그 불빛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국문학을 전공하겠노라고 26세 다시 신입생으로 입학한 아내와 군 복무를 마치고도 망설임 끝에 미루다 미루다 1학년으로 복학한 나는 국문과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만났다 찰랑거리는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던 단정한 이미지의 그녀는 단숨에 내 마음속 깊숙이 다가왔다 나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다 기실 국문학과에 입학하기는 했지만 그건 내 의지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점수대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고 당연지서로 나는 국문학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소신을 가지고 늦게라도 입학한 학생이었으므로 모든 강의에 열심이었고 나는 응겹결에 그런 그녀를 쫓아 본의 아니게 강의에 빠지지 않는 착실한 학생이 되고 말았다 그녀의 옆에서 뒤에서 그리고 그녀를 잘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나는 그녀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며 열심히 강의에 몰두하고 있는 그 진지한 표정들 또한 노트며 책에 무언가를 써넣기 위해 약간 고개를 숙인 그러한 모습들을 몰래 몰래 지켜보느라 강의가 끝나고도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고 따라서 내 성적은 한 학기 내내 엉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찮게 그녀가 시를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내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해 9월쯤으로 기억되는 어느 날 그녀가 내게 초대장을 한 장 건네 주었다 그것은 천안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천안 문협 회원들의 정기적인 문학행사의 초대장이었다 천안까지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나는 사모하는 그녀가 초대해 준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덜떠 있었다 행사날 아침 일찌감치 부모님께 이런저런 명목으로 넉넉하게 차비를 다 낸 다음 천안으로 향했다 그때의 그 감격 환희를 난 아직도 얼마쯤은 기억할 수 있다 왜 천안인지 거기서 그녀가 뭘 하는지 세세한 건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단지 나는 그녀가 직접 건네준 초대장을 받고 천안으로 간다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흥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내 나이 스물 대여섯의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천안 문화원은 천안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자그마한 강당 성도 규모의 문화원은 행사 시작 시간이 채 되지 않아 벌써 절반 이상의 좌석이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 강당으로 들어가기 전 행사장 입구에서 나누어주는 팜플릿에서 난이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하고는 나는 마치 무엇으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마냥 멍하니 서있었다 거기에는 서영은 분명히 그녀의 이름 석자가 아주 선명하게 활자화 되어 있었다 문협회원들로 짜여진 그 시 낭송의 밤 행사에 신입생인 그녀의 이름이 다른 귀성시인들과 나란히 활자화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 내게는 충격이었다 나는 그날 밤 문학의 밤이 끝나도록 내내 앞줄에 자리하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감탄을 하고 있었다 그랬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내가 그녀를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날 밤에 보았던 그 하얀 블라우스에 감색 스커트를 걸친 그녀의 그 정갈하고 청순한 이미지는 지금까지도 내 뇌리 속에 아주 선명한 빛깔로 박혀있다 그런 아내의 정수리 부분에 어느새 하얗게 흰 머리카락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었다 세월의 무게를 누군들 감내할 수 있으며 그것이 또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을 누군들 부인할 수 있으려마는 그래도 아내의 그것은 내게도 충격이었다 영은아 영은아 이만 일어나 집에 가야지 나는 나는 약간의 장난기를 섞어가며 참으로 오래간만에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탁사에 엎드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던 아내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이었다 초점을 잃어버린 듯한 흐릿한 시선으로 나를 건너다 보던 아내가 무어라 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달삭거리는 입모양을 보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리고 애를 썼다 뭐라고 누구 아내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 이름이 분명치 않아 나는 다같이 듯 몇 번이고 물어보았으나 아내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아내는 생각보다 꽤 많이 취해 있었다 나는 아내를 부축하고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다 영은아 여기 조금만 앉아있어 내 금방 약 사가지고 올게 알았지 간신히 아내를 차에 태워놓고 약을 사다 먹이고 난 후 나는 창문을 내리고 담배를 비워 물었다 그러면서 아내를 처음 만나 느꼈던 그 절절한 감성만 지나 내가 아내에게 약속했던 그 많은 약속들을 채 지키지 못한 맹세들을 떠올렸다 끈질긴 나의 구애를 받아들인 그녀와 매일이다시피 같이 쏟아닐 무렵 신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어느 어린 여가수의 신곡 중에 난 내가 좋아하는 지 할 수 있어 라는 곡이 한참 히트치고 있었다 나는 어느 날 그 테이프를 그녀에게 선물했다 그리고 그 테이픈 그녀로부터 꽤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러나 젊은 날 한창 피가 뜨거운 20대의 한 약속들의 10분의 1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든지 남편으로서 의무를 등한시하려고 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이겨나가기엔 내 자신의 모든 능력이나 여건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면 용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집앞에 차를 주차시키고 딸아이들이 행여 들을까 조심조심 아내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요를 깔고 얇은 이불을 내려 덮어주고서야 나는 아내의 얼굴을 찬찬히 내려다볼 수 있었다 자는 듯이 눈을 감고 있는 아내의 얼굴 여기저기 이마며 볼 그리고 눈가에 심지어는 목에까지도 잔잔하게 주름이 페어 있다 나는 아내의 얼굴을 한 손으로 가볍게 쓰다듬어 보았다 눈이며 코 그리고 얇은 입술을 안타깝게 어르면서 보았다 아내는 정말 깊이 잠이 들었는지 아무 반응이 없다 나는 아내를 덮어주었던 이불을 젖히고 물걸음이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그다지 크지 않은 첫가슴의 손이 유난히 볼록하게 두드러져 보여 나는 두 손으로 아내의 첫가슴을 살구머니 쥐어보았다 이내 말랑거리는 첫가슴의 감속이 전해져 왔다 나는 그런거리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그렇듯 누워있는 아내의 가슴 위에 내 얼굴을 갖다 대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난 참으로 못난 남편이야 그렇지 나는 안타까이 참으로 안타까이 아내의 몸 여기저기를 뜨겁게 애무했다 평소에 아내는 참으로 민감한 편이었다 아무리 깊은 잠이 들었다 해도 무슨 조그만 소리나 움직임에도 살풋 잠이 깨곤 했었다 그리고 어쩌다 잠결에 내 발이라도 몸에 달라지면 소스라치게 놀라 깨는 바람에 외려 내가 더 깜짝깜짝 놀라 깰 때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 아내는 참으로 평온하게 잠들어 있다 나는 그런 아내의 귓볼이며 입술 목덜미를 조심스럽게 애무했다 아내의 크지 않은 적가슴 사이로 얼굴을 묶고는 아내의 채취를 흠뻑 맡아보기도 했다 이런 아내만의 채취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고향의 내음 같은 마치 어린 날 어머니의 전무덤에서 느꼈던 그런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아내의 전무덤에서 잠자는 남성을 일깨우는 강한 살래음을 맡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채취를 흠뻑 들어마시며 조금씩 일어나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마침내 나는 아내가 걸치고 있는 원피스를 조심스럽게 벗겨내렸다 불빛 속에 아내의 뽀얀 적가슴이 드러났다 나는 눈부신 듯 그런 아내의 적가슴을 내려다보았다 아마 평소의 아내 같았으면 기겁을 하고 불을 끄라고 하며 무엇으로든 자신의 몸을 감수었으리라 그렇게 수줍음이 많은 아내였다 그렇지만 어둠 속에서의 아내는 적극적이라고 까지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막상 사랑을 나누는 순간에는 나름대로 무척 열심히 몰두하는 편이라 할 수 있었다 당신 가끔씩은 내가 불만스러울 때가 있지 내가 좀 더 섹시했으면 할 때가 있지 어? 솔직히 말해봐요 아내는 가끔 장난스럽게 그렇게 물어올 때가 있었다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그런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아내는 그런 나를 잠시 의심스레 바라보는 것이었고 그러면 또 나는 정말이야 하듯 진지한 눈빛을 아내에게 보내곤 했다 하지만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말하자면 가끔은 아내의 그런 면들이 불만스러울 때도 있기는 했다 십여 년이란 짭다고 볼 수도 없는 세월을 한 이불 속에서 잠자고 어루만지며 살아오며 한 번쯤은 남들이 말하는 야한 비디오도 같이 보고 싶기도 했고 가끔은 그러한 포즈를 취해보고도 싶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일들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흥미를 느끼지도 않았다 따라서 나 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체 무관심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지만 늘 내 의식 한구석에는 그런 본능들이 숨어 우걸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끔은 받을 때도 있었다 지금 같은 경우 역시 아직까지도 그다시 흐트러지지 않은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아내의 알몸을 샅샅지 그야말로 구석구석 한 번 보고 싶다는 욕망만으로도 나는 이렇게 몸이 떨릴 만큼 흥분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한 흥분으로 나는 아내가 작게 흐느끼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내가 막 아내의 첫 가슴으로부터 늘 궁금하던 아내의 그 신비스러운 계곡으로 들뜬 입술을 옮겨가고 있을 때였다 나는 아내의 몸에서 일어나는 작은 떨림을 감지할 수가 있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었다 술기운이 퍼져서 붉게 물든 아내의 얼굴 위로 눈물이 쉬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의외의 상황에 나는 아내의 드러난 몸 위에 이불을 덮어주고는 가만히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베개 위로 흩어져 있는 아내의 머리칼을 한 손으로 쓰다듬어주며 나는 나직하게 물어보았다 당신 나 때문에 화나서 이러는 거야 그렇다면 미안해 당신이 평소에 하도 수줍음을 타기에 늘 궁금했었어 그래서 정말 미안해 그러나 아내는 말없이 베개 위로 눈물방울들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노차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시간이 지나고 좀 진정이 된 것일까 아내가 무어라 들릴락말락 말을 했다 나는 무슨 말인지 크게 해보라고 재촉을 했다 나 누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미안 아내는 채 말을 끝내지도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아내가 말하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다 조금 전 호프집에서 취중에 불렸던 그 이름의 주인공 한태경 나는 아내의 의식 깊숙이 나 아닌 다른 남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을 느낀 순간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만치 흥분했다 그러나 나는 짐짓 잘 모르겠다는 듯 누가 하고 물었다 그리고는 아내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개어 버렸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벌써 십여 년도 더 지난 날의 어느 낯선 남자가 어떻게 불쑥 아내의 흐릿한 의식 속에서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그 사내를 향해 분노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토록 오랫동안 짭지 않은 세월을 살아온 남편에게 그런 말을 감히 내뱉을 수 있는 아내에게 뭐라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마터면 나는 그래 당신이 요글래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이 고작 그 옛 남자를 못 잊어 그런 거였어 하는 모멸의 찬 말들을 내뱉을 뻔했다 그러나 나는 아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내는 억세그나 거칠지 않고 결이 고운 반면에 너무나 똑부러지는 성격이었다 만약에 자기의 그런 감정들로 내가 짜증스러워 한다든지 화를 내게 된다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를 일이었다 그렇게 끝잡을 수 없고 가끔은 이해할 수 없을 만치 충동적인 면들이 차분해 보이는 아내의 감성 속에 숨어있다고 보아야 거의 정확하게 아내를 평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었다 누가 누가 보고 싶은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장인어른 나는 짐짓 연전에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화제에 올려보고 있었다 아내는 말없이 머리를 가로 줬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성장과성이 다르듯이 아내라는 존재나 여자라는 존재마다 나름대로 다스리는 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 이럴 때의 아내는 상당히 조심스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살아오는 동안 언연중에 깨우치고 있었다 아내는 참으로 조심스레 그 감성이 상하지 않게 다루지 않는다면 참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면들이 많이 있었고 따라서 나는 아내의 입에서 그러한 말을 듣는 순간 한 차례 가스마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 아내의 이마에 가벼이 입맞춤을 해주고는 거실로 빠져나왔다 자기들 방에서 책을 보고 있던 딸아이들은 딸아이들이라 감수성이 예민한 탓일까 아니면 아내의 그 예민한 성격을 따라 닮은 것일까 딸아이들은 분명히 엄마와 아빠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텐데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언제 들어오셨냐고 저녁 드셨냐고 묻고는 다시 각사의 일에 몰두하는 척한다 나는 살들 자라고 하고는 커피메이트에 물을 올리고 원두 커피를 내릴 준비를 했다 아내는 이 헤이즐넛 커피를 끓이기를 참 즐겨 한다 굳이 커피를 내려 마시지 않더라도 집안 가득 이 헤이즐넛 향이 퍼지는 그것을 더 즐기는 까닭이다 아내뿐만 아니라 두 따라의 사람들도 이 커피 향을 참으로 좋아한다 나는 아내와 커피 한잔을 마시며 정말로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느끼는 이 서운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여과시키고 싶기도 했다 나는 아내의 그 열렬한 첫사랑에 대해서 참으로 끔찍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다 내 적극적인 공세에 일단 접근은 허락이 되었다고는 했어도 아내는 참으로 오랫동안 그 첫사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나는 내가 그녀를 너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힘겨운 감정의 여울들을 잘 넘겼을 뿐만 아니라 다독거려 죽이 까지 해야만 했다 당연히 그 남자에 대한 내 감정은 죽이고 싶다는 것이 가장 진실된 표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끔찍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또다시 그 낯선 남자에 대한 정리되지 아니한 듯한 아내의 감정을 읽는다는 것은 내게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고 나는 그 감정을 제대로 사귀지 못해 이렇듯 씩씩 끓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사그마한 거실 한모퉁이에 놓여진 소파에 앉아 커피가 내려주기를 기다리며 담배를 비웠다 커피가 끓어오르며 거실 가득 커피향이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피우던 담배를 잿더리에 눌러끄고 아내가 즐겨 사용하는 파란색에 금박을 두른 커피잔을 두개 꺼내어 커피를 따랐다 신혼초에 아내는 녹차를 자주 달여 주곤 했다 저녀 시절 자주 가던 사찰에서 배웠다는 아내의 차 달이는 솜씨는 문에 아닌 내가 볼 때에도 아주 자연스러웠고 그것은 내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발을 펼치고 아내가 차 달을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그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쫓아가며 그 조용한 움직임을 지켜보기를 좋아했다 막 찬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아내는 물을 식힐 그릇에 조심스레 찬물을 따라냈다 나는 나는 그녀가 다관에 그 물을 다시 옮기고 준비된 찻잔들의 냉기를 가시게 하느라고 살랑살랑 그 찬물로 잔들을 데우는 모습이며 마침내 한 손을 바치고 조용히 따라 건네주는 그 과성들을 숨조차 죽이고서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도 녹차맛이 어떠하다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내 입맛에는 커피가 녹차보다 한결 개운하고 친숙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녹차를 다리는 동안의 아내의 조용한 손놀림이며 그윽한 분위기를 사랑했던 것 같다 한데 아내가 다려준 녹차를 마셔본 지가 언제였던가 나는 커피잔을 꺼내며 잔장 위칸에 자리하고 있는 다구들을 흘끗 올려다보며 잠시 지난날 아내와의 일들을 떠올려 보았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보았던가 가난한 나를 행복 이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었던 걸로 기억된다 그 수필 내용 중에 스무 애가 넘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구절이 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그랬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게 되었다 그래서 부인이 직장을 다니고 남편이 대신 집안일을 돌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아내에게 아침상을 차려주고 남편은 어디론가 슬그머니 자리를 뜨고 없었다 아내 아내가 밥상을 끌어 끌어 당기고 덮여진 신문지를 걷어내었을 때 그 위에는 하얀 쌀밥 한 공기와 간장 한 종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남편이 쓴 메모 한 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황후의 밥 거린의 찬 이것으로 우선 시장끼나 속여두오 라는 짤막한 글이 적혀 있었다는 배울 때는 막상 그 수필에 대한 감동이랄까 뭐 그런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았는데 살면서 나는 문득문득 그 구절들을 떠올리곤 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면 나는 뜬금없이 이 수필의 부부를 떠올려보게 되고 그 구절 황후의 밥 거린의 찬 이라는 글귀를 되뇌어 본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런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결론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는 것이 내 솔직한 심정이다 우선 아내와 나의 입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물질의 어려움이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느 부분들을 많이 죽이거나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들 중의 하나이다 하기는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지만 아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비추어 본다면 그야말로 아내의 인생은 실패사기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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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고 있던 이상이나 미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모습이었으리라고 나는 추측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내에게 미안해지는 한편 갑갑한 심사를 가늘 수가 없다 아내의 방 제 2회 나는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다 처음 만났을 때나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이나 한결같이 마흔을 막 넘어선 아내는 남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아직도 스물여섯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비추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아직도 나는 아내의 얼굴에서 젊은 날의 그 화사한 이미지를 언뜻언뜻 엿보곤 한다 오직 눈에 뜨이게 변한 것이 있다면 젊은 날의 아내가 가졌던 그 어떤 당당함 이랄까 자신감이 많이 위축되고 꺾였다는 것이다 그런 요인들에는 가장으로서의 몫을 다해내지 못한 내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대학 졸업식 날 지도 교수님은 우리를 나란히 앉혀놓고 그듭 당부 하셨다 이군 우리 대학은 우리 대학 출신을 우선 채용한다는 것이 대학 운영의 방침이라네 만약 영은이가 대학원 4학기 중에서 우선 3학기만이라도 마치게 된다면 시간을 몇 시간이라도 줄 수가 있네 꼭 영은이가 공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게 그 교수님은 그 이듬에 있었던 우리들의 결혼식에 줄례를 써주기도 하셨는데 그때도 줄례사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지금은 신부 서영은 양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굳이 지금이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가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 먼 훗날이 되더라도 아이들이 다 크고 시간적인 여유나 모든 여건이 허락한다면 꼭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교수님이 그러실 때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드렸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마음속으로 넘어 저버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모두 무능한 나 자신의 책임인 것만 같다 늘 아내 앞에서 당당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아내는 지금 기억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믿었던 누군가를 난데없이 끄집어내어 나를 당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배신감 그랬다 그것은 배신감 이었다 내가 아내에게 바치고 있는 진심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배신감 이었다 나는 갑자기 요 근래에 보여주었던 아내의 행동들이며 오늘 저녁에만 해도 겉잡을 수 없이 치달았던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의 이유 속에 가두어서 있으리란 연상을 하며 아내가 있는 안방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가지고 들어갔던 커피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거실로 나온 다음 담배를 물고 집 밖으로 나왔다 뭔가 아내에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 있을 것도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잠든 아내 옆에서 잠시 주춤거렸던 자신이 좀은 우습게 여겨지기도 했다 내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당신 아직도 옛날의 그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야 라든지 아니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혹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는지 알아 뭐 그런 말들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다 앞으로도 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아내에게 잘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아내에게 아내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단지 사랑한다는 말로 아내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내 안에 그저 머물러 주기만을 바랐던 것이나 아니었을까 적어도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치를 뻔히 알면서도 나는 시 아내를 세상 속으로 내보내지도 못한 채 어영부영 세월의 무게만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그시 눌러오는 그런 소런 상념들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듯 나는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숨이 탁탁 막힐 만큼 찌던 낮에 비하면 후끈한 기운이 느껴지긴 해도 한풀 꺾인 듯한 기운이 한결 견딜만 했다 답답한 심정에 밖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막상 갈 만한 마땅한 곳이 떠오르지도 않았다 나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일어섰다 그런데 막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으로 들어가려던 나는 누가 부르는 소리의 뒤를 돌아다 보았다 지금 살고 있는 빌라로 들어서자면 입구 오른편으로 슈퍼가 하나 있다 그 슈퍼는 크지는 않았지만 물건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고 물건의 가짓수도 제법 다양하여 그렇게 많은 가격차가 나지 않는 한 동네 사람들이 자주 애용하는 편이다 이 슈퍼에서 옆으로 돌아앉은 곳에 작은 평상이 하나 놓여있다 평소에는 어쩌다 동네 안악들이나 동네 꼬맹이들이 두서너씩 모여 놀다 가거나 동네 노인들이 앉아 객수내기 화투를 치거나 할 뿐으로 그렇게 시끄럽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지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지고 방안에만 있기에 갑갑해진 탓인지 날이 저물고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 되면 슈퍼 양켠으로 저마다 삼삼오오 모여앉아 꽤나 시끄럽기도 하다 그리고 그리고 그럴 처음이면 또 이 평상에는 을에 술판이 벌어졌다 오늘 저녁에도 술판이 벌어진 모양이다 꽤 떨어진 예까지 왁자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마도 거기서 동네 누군가 나를 아는 이가 부르는 모양이었다 어이 이형 제수씨는 어떡하고 혼자셔 일로 올라와요 평상 위에는 시작한지 꽤 된 듯 빈 소조병이 평상 여기저기 널부러져 뒹굴고 있다 미처 신을 벗고 올라앉기도 전에 술잔이 나에게로 끝내졌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집 앞 빌라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큰딸 아이와 같은 학년은 딸을 둔 탓에 자주 얼굴을 마주치게 되는 박씨와 나보다 나이가 좀 지긋한 우일이 아빠였다 두 사람은 벌써 불과하니 술이 올라있는 탓인지 술을 한잔 건네주고 계속 이어가는 듯한 대화의 내용이 듣기에 좀 민망하게 껄적 했다 본 뒤 누구랑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다소 내성적인 성격에 나와 이들과는 그다지 살갑게 지내는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워낙 안으로 덜어안은 마을이라 그럴까 친하든 친하지 않든 간에 서로가 자주 부딪히게 되고 내키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연찮게 어울릴 기회가 많은 편이었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같이 술잔을 기울일 기회 또한 사전 편 이었다 나는 대개의 경우 어정쩡하게 잠시 어울리다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다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 오늘은 아내로 인해 많이 힘들었던 탓이었을까 연신 돌아오는 술잔을 마다 안고 마신 탓 이었을까 나는 금세 술이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 같이 합류하고 있었다 이엉 오늘은 어째 기분이 그런 것 같아 이엉 어부인이 요즘 말을 잘 안 들어주시나 아 이사람아 그럴 리가 있나 원래 말은 정작이 화력이 세다고 하지 않나 안 그런가 이사람아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는 나를 향해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 연신 떠들어댄다 아 이 형 그러고 보니 살이 안 찌는 이유를 알겠어 아니네 이사람아 살이란 자고로 그 일을 제대로 못할 때 말하는 게지 바짝바짝 말이야 자고로 부부란 그게 원활해야 백사가 다 형통이라고 그래서 그게 원활할 적에 옆에 내가 말도 잘 듣고 또 다 그런 거라고 나는 낄낄거리며 웃어대는 두 사람의 틈바구니에서 까타붙다 말없이 채워지는 술잔을 묵묵히 비우고 있었다 과연 아내가 가지는 불만들이 저러한 데서 비롯된 것일까 아내 역시 그런 불만들을 해소하지 못해 그렇듯 힘들어하는 것일까 내가 아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 나는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며 은근한 눈빛을 던져온 적이 몇 번이나 되었던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아니 별반 없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다가가는 것은 거부하지 않고 또 그 순간마다 열심히 느끼려고 몰두하던 것들을 떠올려 본다면 그런 불만들로 힘들어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이다 아니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러게 옆에 내는 자고로 엉덩이를 툭툭 잘 쳐줘야 되는 법이라니까 아 그 학불 좋고 인물 좋고 게다가 집안까지 쟁쟁한 여자들이 일자무식에 별 그렇고 그런 남자랑 사는 이치가 다 그렇고 그런 거라 잤나 나는 말이야 사람 사는 이유 중에 절반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네 자네 생각은 어때 우일이 아빠는 언젠가도 들은 적이 있는 예의 그 밤 예찬을 펼치고 있었다 아 그 바람난 예편네들이 무엇 때문에 집도 절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가 난 새끼며 집 팽기치고 바람이 나겠어 그게 다 그런 심오한 이치를 미처 터득하지 못한 서방들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게지 내 말은 둘은 내 의사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신나게 떠들어 대고 있다 나는 마지막 남은 소수를 털어 잔에 따르고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나는 자꾸만 꼬부라드는 혀를 펴려고 했으며 그들의 대화에 합류하려고 하고 있었다 꼭 그런 이유만 이라고 볼 수도 없지요 박형도 그렇게 생각하네 사랑하니까 정말로 절실하게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후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우리 집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뭐야 나는 마치 아내로 인해 힘들었던 그간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작정한 사람 마냥 그들에게 시비조로 말을 붙이고 있었다 아니 박형이나 형님은 그래 거짓이 인생을 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겁니까 지금 맞아요 그런 뜻이냐고요 아니 어떻게 인생을 한마디 딱 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냐고 그것은 아니야 절대로 왜냐하면 인생살이란 게 그런 거 말고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이 사람아 왜 그리 흥분하나 자네답지 않게 그게 아니라 내 말인 적순 그게 아니라 그만큼 부부관계에 있어 그런 요소들이 유난류가 되고 권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지 자네네 부부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마누라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내가 좀 힘들어 좀 소홀하다 싶으면 여간 서운해 하는 게 아니라네 그래서 내가 좀 힘들어도 기분이 좀 덜 나도 나는 가급적이면 마누라 궁둥이라도 한번 쳐주려고 마음 쓴다네 그게 가진 것도 능력도 변변찮은 내가 마누라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내 나름의 애정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 어떤가 내 말이 그래도 이해가 잘 가지 않나 인생이란 게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안 그런가 이 사람아 아니 내 말은 어떻게 그런 일이 사람 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냐고 아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열을 올리고 그래 이 형 난 말이야 이 형처럼 배움이 많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인생의 그것 말고도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 가지는 알고 있다니 그것은 말이야 소위 좀 배웠네 하는 인간들 즉 머릿속에 묵묵게나 들었다는 인간들치고 위손 떨지 않고 인간적인 인간들이 대체 몇이나 되냐는 그거 알아 이 형 흔히들 말하는 그렇고 그런 곳에 있는 아가씨들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바로 그 머릿속에 먹물게나 좀 들었다는 그런 부류 인간들이라더만 내가 만난 그런 여자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 아주 더러운 자식들 이라고 그런 인간들이 정작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곳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될 때는 그야말로 아주 비열하고 치사한 짓을 서점치 않고 요구한다는 거지 참 나 저녁 무렵에 아내와 마신 생맥주 탓일까 나는 자꾸만 올라오는 술기운을 미쳐 이기지도 못한 채 도서없는 말들 도서없는 말들을 자꾸만 개워내고 있었다 아니야 다 그런 것은 아니야 나는 단지 우리 영은이가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어떻게 그 바람난 옆에 내가 아니야 아닐 거라고 어떻게 우리 영은이가 나는 우리 마누라를 믿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뭐 바람이라도 났다는 거야 뭐야 그게 그렇게 중요해 웃기는구만 다들 어떻게 해서 그게 인생의 부부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냔 말이지 우리 마누라만 너무 고상해서 그렇다면 그야 뭐 하지만 아니라고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건 당신 애들 인생이고 나는 가물가물한 의식 속으로 허 이 사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다 하는구만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나왔나 왜 이리 맥을 못 주나 그래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안 되겠네 자네가 좀 부축해 보게나 나도 도움세 하는 말들을 어려운 푸시 들으며 점점 더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이 주저앉는 것을 느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아빠 정신 좀 차려 보세요 아이 어떡하지 무슨 약주를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아저씨들께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아득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넌 왜 날 귀찮게 하지 않는 거지 오라 당신은 너무 고상해서 말이야 그랬구만 난 그걸 몰랐지 난 적어도 당신이 내 여자라고 내 마누라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지 다른 마누라들은 다 지 남편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삐치고 토라지고 안달하고 그런다던데 우리 마누라는 어디 다른 데 숨겨놓은 애인이라도 있나 보지 참 웃어 내 꼬리 나는 아내를 향해 마치 그게 기정사실이냥 분풀이를 하고 있었다 아니 그리려고 입을 때였지만 실상은 그러한 말들이 입안에서만 우물 그려질 뿐 정확한 말이 되어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것이었고 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간신히 깊은 수면에 들 수 있었다 제2장 외출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자고 있던 나는 길게 울리는 전화별 소리에 잠이 깨었다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간신히 눈을 뜨고 수화기를 들었을 땐 이미 길다랗게 울리던 전화는 끊어지고 난 후였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나는 급하게 일어나 옷을 입으며 이렇게 아침 일찍 아내가 어디로 갔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어디 시장이라도 갔겠지 하며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던 나는 주방 탁자 위에 놓여있는 메모를 보았다 외출해요 늦으면 아이들하고 저녁 챙겨 드세요 오늘은 보험으로 그나마 쥐꼬리 같은 수당을 받기 위해 매주 주중에 한 번씩 경기도 남양주 쪽에 있는 마명리 가구공단 들이며 설수동에 있는 친구가 하는 카센트를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방문하는 날이다 그런데 아내는 메모 한 장 써놓고는 외출을 해버리고 없다 그것도 늦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나는 아내와의 신경전으로 마감을 두 번 넘기도록 제대로 올리지 못한 보험건수를 떠올리며 울컥 취미 있는 화를 사귀지 못했다 보험회사라는 것의 생리가 원래 보험건수도 잘 올려야 하겠지만 아침 9시 반에 있는 조회에 세 번 이상 불참하게 되면 불판정을 받아 직접 떨어지는 수당 외엔 다른 성과수당 이나 기타 재반수당들이 하나도 붙어 나오질 않는다 그런데 이달에는 건수도 못 올린 것도 못 올린 거지만 아내와 일로 인해 벌써 두어번의 결건이며 지각으로 그나마 받던 것에서 반절도 못 받게 되었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현관문을 닫고 집을 나섰다 내가 휴대폰으로 아내의 전화를 받은 것은 마명공단으로 막 접어들려던 찰나였다 나 좀 많이 늦을지도 몰라 당신이 아이들하고 저녁 챙겨 먹고 그랬으면 하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딘지는 묻지 말고 그냥 나 기분 속해 외출하고 돌아오게 화내지 말았음에서 전화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항상 아내는 무슨 외출할 일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해왔고 반드시 어디를 가서 몇 시쯤에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다녔다 이렇게 이렇게 느닷없이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수화기를 든 채로 잠시 입을 다물고 잠잠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아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나만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내가 기분 좋게는 아니더라도 흔연히 그러라고 하지 않고 뭔가 괴물으려 한다면 대답을 해주지 않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아내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언제쯤인지 전혀 얘기도 안해주고 아 아니야 잘 다녀오고 가급적이면 일찍 와 알았지 나는 가끔 아내와 농담할 때면 해보는 말투를 흉내내며 잘 다녀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아내는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들으며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말았다 아내는 어디로 간 것일까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도 묻지 말라고 나는 아내의 말투를 떠올리며 참으로 찹찹한 심정이 되었다 나는 여태 끝 아내가 내 안의 어딘가에 머물러 안주하며 그다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기며 살아왔다 그런데 아내는 내게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이것은 일대 반란이었다 내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독신으로 있는 마명리의 박사장이 용쾌 내 마음을 알아차린 듯 자동차 보험 두 끈과 장기 한 끈을 소개해 주었다 아마 아내가 집에 있어 이 소식을 안다면 정말 기뻐할 것이었겠지만 불행히도 아내는 부재중이었다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같이 산다는 것은 기쁨도 슬픔도 같이 공유하며 고통이나 아픔 또한 같이 공유하는 것인지도 나는 지금의 이 기쁜 건수를 전달했을 때의 아내의 반응을 떠올려 보았다 기뻐 날 뛰지는 않더라도 아내는 그녀 특유의 들뜬 음성으로 기쁨을 감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누군가를 아주 잃어버린 듯 유쾌하지 못한 기분으로 영업소로 향했다 마감을 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행여나 아내가 그 사이 집으로 돌아오지나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액세를 밟고 있었다 누가 그랬던가 아내는 마치 공기와 같아서 항상 곁에 있어도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정말 그럴까 항상 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아내에게 알게 모르게 등 안하지 않았을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자기들 방으로 내몰고 거실 한구석에 앉아 벽에 글린 시계를 바라보고 있을 때쯤 후두둑 소리를 내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거실 거실 한쪽에 아내의 주황색 우산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내는 우산도 가지고 나가지 않은 듯 했다 아니 비가 오리라고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으리라 평소의 이맘때쯤이면 아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혹은 책을 보는 동안 나는 안방에 누워 티브이 리모컨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을 것이었다 아내의 비난이 담긴 못마땅한 논소리를 무시한 채 아내는 티브이를 과히 즐겨보지 않는 편이다 언젠가 오래순에 파파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을 때는 조금 다르기는 했다 그 드라마가 방영되는 동안은 방영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 드라마를 하는 날도 물어 챙기고 시간들을 아이들이나 내게 챙겨주기를 부탁도 하더니만 그것도 잠시뿐으로 고시들에 썼는지 얼마 가지 않아 티브이 앞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아내가 저녁시간에 주로 하는 것은 글을 쓰거나 책을 보는 일이었고 자연히 글을 쓰거나 독서를 하는데 방해되는 일들을 무척 싫어 했다 그 중에서도 티브이를 커다랗게 켜는 것을 제일 싫어했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그런 비난조의 눈길을 무시한 채 스포츠 뉴스나 비디오들을 보기 위해 티브이 볼륨을 한껏 키우곤 했었다 아마 그런 것들도 오늘 아내의 외출을 부축히는데 한몫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기는 가끔씩은 아내가 어떤 글들을 쓰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대개의 경우 아내가 쓰는 글들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자 아내가 늘 글을 쓰고 넣어두던 안방의 문갑이 떠올랐다 나는 갑자기 그 문갑 속의 아내의 글이 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때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보아서 그랬을까 막상 찾으려고 드니 도무지 어디에 넣어두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서랍이며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도 아내가 늘 끼고 돌던 새파란 빛깔의 노트와 늘 함께 챙기던 한국의 명시가 실린 두터운 시집을 찾을 수 없었다 아내는 그 노트의 여백들을 어떤 내용들로 꼼꼼히 채우고 있었던 것일까 아내의 마음속에는 대체 어떤 일들이 그리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떨떠 있었던 것일까 오늘 아내의 이 외출은 그동안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맴돌든 그러한 일들의 어떤 시작이나 아닐까 바깥에는 점점 빗방울이 굵어지는 모양으로 내리 퍼붓는 소리가 났다 벽에 글린 시계가 막 밤 10시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내에게 수는 아직 전화 한 통도 없다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이렇다 할 방법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흘려가고 있었다 다른 이유는 다 차치하고 라도 아내의 아내의 신변에 제발 아무런 일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간다 혹시나 아내가 버서에서 내려 우산을 받쳐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급하게 손에 닿는 대로 걸치고 버서 정류장까지 걸어 내려가 보았으나 두어씩 내리는 정류장 어디에서도 아내는 찾아볼 수가 없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 내가 아내를 위해 마중을 나와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버스가 몇 대나 지나가고 시간이 거의 사성이 되도록 아내는 어디에서도 나타나주지 않는 것이었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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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굵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집으로 힘없는 발길을 돌렸다 나갈 때만 해도 조심스레 들락거리며 눈치를 보던 딸아이들은 그 사이 잠이 든 모양인지 방의 불이 꺼져 있다 어쩌면 이 시각까지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걱정하느라 쉬 잠들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울컥 취미는 화를 사기느라 엄청난 자재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나는 현관문에 빗장을 채우지 않은 채로 거실로 돌아와 서성대기 시작했다 고향이 부산인데다 서울로 올라온지 거의 20년이 다 된 아내는 동창들도 친정도 멀리 살아 각별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별반 없는 편이다 게다가 잘 다니지 않는 성격이라 딱히 누구다 하고 이렇게 늦도록 만날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다고 보아도 별 무리는 아닐 게다 그런데 지금 아내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일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이토록 늦은 시간까지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다 할 전화 한통 조차 해주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거실을 서성대던 내 눈에 거실 한쪽에 놓여있는 미니 컴포넌트 가 어느 한순간 눈에 들어왔다 아내가 참으로 아끼는 물건들 중의 하나이다 글을 쓰거나 다른 잡다한 일들을 할 때도 아내는 늘 음악을 자그마하게 틀어놓고 냈었다 그러한 생각이 들자 불현듯이 CD 플레이어를 열어보고 싶어졌다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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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듣는 것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정도 말고는 나는 그녀가 자수 듣는 음악에 귀를 기울인다 그나 하는 정도의 아주 작은 부분들에 철저하게 무심했었단 생각이 들어 잠시 우울해졌다 합창이 흘러나왔다 아내가 너무나도 자수 들어 나도 모르게 귀에 잊게 된 베토빈의 9번 교양곡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문득 아내가 옆에 있는 듯 여겨져 거실을 한바퀴 휘 둘러보았다 아내는 이 음악을 들으며 주로 무슨 느낌을 받았을까 혹은 과거의 그 누군가를 떠올리거나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나는 소파에 걸터앉아 조그맣게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창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결에 온 것일까 아내가 말을 하고 있었다 근제씨 어쩐지 소리 아빠보다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 나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해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어 부부라는 게 뭐야 당신이나 나나 다 같은 입장에서 만나 같이 사랑하고 아이 낳고 함께 힘 모아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잖아 왜 당신은 너저도 항상 일 때문이고 나는 어떠한 이유로든 단 한 번의 외출로도 이렇게 당신에게 미안해 해야 하고 죄스러워 해야 돼 왜 당신은 친구들 만나 새벽에 혹은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들어와도 당연한 거고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 부부 아니야 그렇담 당신이 누리는 그 자유로움이나 홀가분함을 왜 나는 누리면 안 되는 거지 나도 자유롭고 싶어 늘 울타리에 가서 당신이나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또 맞이해야 하는 일상들이 이젠 정말 지겨워지기 시작했다면 너무 지나친 표현이 될까 아내는 너무도 이치에 맞는 말들을 하고 있었고 미처 반박할 틈조차 주지 않은 채 그러면서도 잔잔하게 말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래 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누군가를 늘 그리워했는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 당신은 지금까지 내게 어떤 남편 이었던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 물론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었겠지 인정해 하지만 말이야 나 역시 가성에 충실하려고 했었다는 점도 인정해 주었으면 해 내가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들을 때 혹은 다른 자그마하고 사소한 일들 그래 지극히 사소한 일들로 당신에게 무언가를 물으려고 할 때 당신은 내게 어떤 관심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해 왜 당신과 어떤 관계이든 하여간에 남의 여자라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당신의 그 예의 바르고 친절한 모습이며 환한 표정 그리고 자상스러운 모습들이 언젠가부터 아내의 내게는 보여지지 않는 걸까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약혼하기까지 그 짧은 시간동안 보여주었던 당신의 그 따스하고 자상한 면들이 왜 이제는 어디서고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 물론 당신 힘든 거 다 알아 아니 다는 아니라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당신이 바깥에서 보내는 그 시간에도 나는 늘 당신이 누굴 만나며 또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늘 생각해 당신은 하루 동안에 얼마나 자주 내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아 하긴 당신 말맞다나 편안하니까 그래 아내라는 존재가 편안하지 않다면 그것 또한 문제겠지 하지만 나는 가끔씩은 당신이 소리엄마라고 부르는 대신 서영은 내 이름으로 불러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신이 처음 마주하는 여인처럼 조금은 조심스러워하며 긴장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 하긴 요즘같이 먹고살기도 바쁜 세상에 이런 투정들이 당신이나 남들이 들으면 투정이라 하겠지 얼마나 한심하고 배부른 소리가 들련지 나도 짐작할 수 있어 하지만 근제씨 아내라고 늘 당신 곁에 머물며 거저 당신이 어쩌다 보여주는 관심어린 말 한마디 눈빛에만 만족하기에는 난 좀 억울하단 생각이 들어 사랑이란 끊임없이 가꾸고 속아주어야만 하는 정원이나 그 정원에 피어있는 어린 왕자의 별에 있는 어리석은 장미꽃이라고 본다면 너무 무례한 표현일까 오래 같이 살았고 늘 그 자리에 있어 편안하다고 느끼기 이전에 한 번쯤은 정말로 상대도 그렇게 편안할까 하고 뒤돌아 보아주었으면 해 당신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내가 지나간 날의 누군가를 늘 그리워한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당신은 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 당신이 TV나 비디오를 보기 위해 볼륨을 올리거나 낮추며 리모컨과 실험하는 동안 혹은 당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친구나 누구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하거나 술잔을 기울이고 하는 동안 내가 무슨 생각들을 하며 어디를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당신은 전혀 신경도 두지 않았겠지 나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당신 말대로 그래서 편안한 사람이니까 난 이제부터라도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어 이런 말 들으면 당신 소리내어 웃을까 웃기지도 말라며 한마디로 일축할까 물론 이런 내 행동이 옳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누군가로부터 부드럽고 따스한 말 늘 들어오던 풀어진 목소리가 아닌 약간은 긴장되고 다정스러운 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그리고 가끔씩은 커피숍이나 찻집에도 같이 둘러 별 의미 없는 대화일지라도 나누며 분위기에 서서 보고도 싶어 뿐만 아니라 젊은 날 즐겨갔던 호프집도 같이 가보고 싶고 간혹 영화관에도 나란히 가서 좀 유치한 표현이 될는지 몰라도 팝콘도 같이 먹으며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나누고 싶어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러고 싶었어 당신이랑 나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냥 묵묵히 아내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아내는 내게 반박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도 않은 채 마치 독백을 하듯 그렇게 이야기를 잊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난 누군가를 이미 오래전부터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미처 자신이 그것을 깨달을 마음의 여유 따위가 없었던 탓일까 이제야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 감정이고 난 여기에 충실하고 싶어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내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손을 내밀어 아내의 얼굴을 감싸보려고 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내 몸짓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없이 등을 보이며 내게서 멀어지는 것이었다 아내가 일어나 내 곁을 떠나는 순간에 스치는 아내만의 내음 나는 마치 붙잡기라도 할 듯이 손을 내섣고 있었다 붙잡아야 해 하지만 안방이며 아이들 방 그리고 주방이나 거실 어디에서도 아내의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현관을 빠져나와 집 밖을 둘러보았다 집 밖은 아직도 비가 쉼없이 내리 퍼붓고 있었다 나는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빗물을 피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한길을 따라 내려갔다 저만 제 버서정류장이 타워가도록 퍼붓는 빗길 속엔 아무도 눈에 뜨이지 않았고 어느 순간 캄캄하던 하늘 한 모퉁이가 환해지는 듯 하더니 다시 어두워졌다 날이 밝아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차에 시동을 걸고 어디다 하는 방향도 정하지 않고 길을 따라 한없이 차를 몰아가고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 에서 얼마나 갔을까 거의 서울 가까이 다가갈 무렵 어느 한길가에서 나는 아내인 듯한 사람의 형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무서운 기세로 내리퍼붓던 비가 한결 숙지근해진 탓일까 나는 먼 발지에서도 아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아내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내의 곁에는 얼핏 봐도 건장한 최고의 남자가 나란히 아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비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그러나 너무나도 다성스런 분위기를 자아내며 걷고 있었다 아 내가 아내의 그러한 밝은 미소를 언제 보았을까 아내는 정말로 활짝 웃고 있었다 그 환한 미소를 띈 얼굴로 같이 걸어가는 그 남자에게 무어라 속삭이는 모양이다 남자의 얼굴에서 환한 웃음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나는 믿어지지 않아 너무나 엄청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모른 채 단지 흔들면 두 손으로 꽉 힘주어 잡고 있을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거기 대해서 일말의 의심조차 해본 적도 없었다 아내의 성격이 쉬이 흐트러진다든지 하는 면이 없이 항상 반듯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오히려 내가 아내에게서 간혹 느끼는 불편함이 있다면 늘 너무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면들이 가끔씩 나를 숨막히게 한다는 점이다 그런 만치 나는 아내를 믿고 있었다 세상의 다른 아내들이 모두 바람이 난다 해도 내 아내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리라 여기며 살아왔다 그것은 나의 아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고 신뢰였다 그런데 아내는 신음하고 있었다 가끔씩 아내가 말하던 숨막힐 만큼 꽉 안아줄 수 있는 건장한 남자의 품 안에 안긴 채 온몸으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당신 날 꽉 안아줄 수 있게 건강해지게 제발 바지를 해줘봐요 정말로 하는 할 때마다 내 나태함을 비아냥 그리는 소리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웃어넘기곤 했다 한데 뽀얗게 밝아오는 거리에서 아내는 몸에 걸치고 있던 옷가지들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있었다 아내의 목덜미로 쏟아져 내리는 빗방울들이 밝게 벗겨진 아내의 젖가슴삼개로 허리로 점점 흘러내리는 것이었고 아내는 온 천지가 울려 오도록 커다랗게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 그런 아내의 목덜미로 성난 젖가슴으로 뜨거운 애무가 퍼부어지고 있었다 남자의 입술이 점점 아래로 아래로 훑으며 옮겨가고 있었고 허리를 들며 고통스러워 하던 아내는 급기야 전라의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의 그러한 돌발적인 애무는 충격 이전에 너무나 낯선 광경 이었다 내게는 단 한 번도 아내에게 그러한 요구를 한 적도 없었거니와 그러한 애무를 받고자 한 적도 없었다 거저 아내가 아무런 거부의 몸짓 없이 날 받아들여 주는 것으로 만족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아내는 낯선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서 온몸으로 애무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아 이런 감정을 무어라 해야 할까 그러다 마침내 둘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었고 아내의 입에서 드디어 환희로 온통 환희로 가득 찬 신음 소리가 내뿜어져 나왔다 과연 죽일 수 있을까 저런 아내를 그것은 너무 불공평한 처사 일지도 몰랐다 한순간에 고통 없이 숨을 끊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건 나는 하얗게 웃고 있었다 서서히 아내를 아내의 육체를 그리고 정신을 파멸 시킬 것이다 그것이 아내에게서 받은 이 철저한 배신감에 보답하는 길이다 나는 어느 사이 손에 쥐어져 있는 나리 새파랗게 선 과도를 쥐고서 자문을 열고 나왔다 그새 훤히 밝은 한길 바닥을 뒹굴며 까뿐 숨을 몰아쉬며 헐떡이고 있는 아내에게로 다가간 나는 갈서루를 고쳐 잡았다 그 찰나였다 아내는 남자와 한 대 어울려 하나의 몸이 되고 있었다 한 대 어우러지며 합쳐진 몸은 어느 순간 불덩이 마냥 붉은색으로 바뀌는가 하더니 이내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파르스름한 빛깔을 띈 불꽃들이 타다닥 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 영은아 영은아 나는 그들이 사라진 허공을 향해 아내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고 있었다 영은아 영은아 나는 정말로 온몸의 길을 담아 아내의 이름을 안타까이 부르고 있었다 아니야 내가 당신에게 무심하게 보였다면 정말로 미안해 하지만 나는 당신 말대로 늘 당신을 편안하게 대해왔었소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다독 그려주고 간혹 다른 여인들에게 눈길을 준다 해도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냥 누이 마냥 웃으며 받아줄 것이라 믿고 있었소 난 당신이 나의 믿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고 나 역시 당신의 어혹을 살만한 짓은 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나는 공중으로 사라진 아내를 향해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또한 당신이 서운해하는 그 외의 다른 부분들 역시 그렇다고 보아도 무방해 난 단 한 번도 맹세코 단 한 번도 당신을 다른 여자와 비교하거나 견주어 보지 않았소 나는 나는 당신의 그 설령 세련되지 못하다 해도 깔끔한 모습들이 참으로 보기 좋았어 이것은 진심이야 정말로 그리고 나는 당신이 언제나 그렇듯이 갑갑해하거나 숨막해하는 줄 꿈에도 몰랐어 이건 역시 진심이야 왜냐고 나는 당신이 갇혀있는 그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경고해서 외출이나 번잡스러운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을 과히 즐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나는 너무 내 입장에서만 당신을 판단하고 있었나봐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아내를 향해 계속해서 말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내게 했듯이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하는 말을 똑같은 톤으로 내뱉고 있었다 당신 그거 알아? 아내와 애인의 차이가 뭔지 애인은 말 그대로 애인일 뿐이야 힘들고 목마를 때 벌컥벌컥 마시는 한사발의 냉수마냥 잠시 주어진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문득 떠올리게 되는 청량 음료와도 같다고 하면 잘못된 표현일까 하지만 아내라는 존재는 그래 공기와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거야 늘 주변에 머무르고 있어서 순간순간 맞이하게 되는 격정이나 설레임과 같은 감정들이 덜하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일 것이야 그래서 늘 돌아가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내야 애인은 만나기 위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심하게 공을 들이고 지장을 해야 한다면 아내라는 존재 앞에서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마주해도 늘 편안하고 가식이 없는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아내와 애인의 차이점이야 어쨌거나 나 당신 사랑해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무관심하고 무성의하게 대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할게 하지만 영원아 눈에 보이는 진실만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늘 내 가슴 가득히 한 사람의 여자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건 아니야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야 나 정말로 당신 사랑해 나는 엉엉 소리 내어 울고 있었다 두 귀로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어가며 그리고 그 울음소리로 인해 소스라쳐 눈을 떴을 땐 바깥이 희부염하게 밝아진 뒤였다 나는 거실의 소파에 쪼그리고 누워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결국 아내는 지난 밤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딸아이들을 깨우고 아침 식사로 토스트를 준비하며 나는 참으로 참담한 기분에 서저들고 있었다 아내와 살아왔던 14년 동안 이런 일은 결코 없었던 일이었고 꿈에라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방학을 맞이한 딸아이들을 재촉해서 도서관으로 보내고 나서야 나는 간밤의 꿈들을 다시금 떠올려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꿈이라기엔 너무 선명한 장면들이었고 나는 급기야 아내가 정말로 그런 것을 본 것인 마냥 분노하고 있었다 아내는 정말로 꿈에서 마냥 그 누군가와 나란히 그런 것으로 가서 땀으로 범벅이 된 모습으로 뒹굴고 있는 것일까 보험회사에 출근할 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나는 자리에 앉아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아내가 이 집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란 도대체 얼마나 커다란 크기일까 물론 다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미운 사람이거나 고운 사람이거나 간에 한동안 같이 머물고 있다 나간 자리란 항상 그 차지했던 만큼의 비중에 상관없이 쉬 채워지지 않는 법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려가기 전에는 하물며 같은 이부자리 밑에서 살갗을 부딪히며 짭지 않은 세월을 같이 살아온 아내라는 존재가 보유하는 의미의 중요도에 견주어 본다면 이토록 집안이 텅 비고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그만치 갈팡질팡 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단 한 번의 아내의 외출 혹은 아내의 외박에 대해 이토록 이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 참으로 많은 여러가지의 잡다한 생각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반성 내지는 그와 유사한 감정이라 할 수 있을 그런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처다인 소리를 가졌을 때였다 그 무렵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내강리에서 서너 정료장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금은 멀리 중국으로 옮겨간 조그마한 앨범 제조업자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원 중에 사장의 처제뻘 되는 여자가 있었다 막 서른을 넘긴 나보다 서너 살이나 더 먹은 이 노천 그녀는 내게 쉼없이 은근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나는 처음에는 별다른 감정 없이 그녀의 이런 눈빛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녀의 이런 집요한 눈빛은 그 농도를 더해 갔고 나는 조금씩 이런 그녀에게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아내가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도덕적인 면들이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도록 제어하고 있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녀로부터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는 자체가 얼마나 비도덕적인가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리고 그런 눈빛에 얼마가 되었건 조금씩이나마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고 따라서 내 마음 어느 부분에도 그녀의 그런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없었다 그러든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업무가 평소보다 조금 늦어졌고 사장은 마침 잘 됐다며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본 사무실 직원들을 위해 회식을 하자고 제의했다 다들 웬 회식이냐며 오랜만에 들뜬고 순식간에 사무실은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었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오랜만에 느긋하게 술잔을 기울일 수 있으리란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한껏 부풀어 있었다 물론 회식이란 말을 듣는 순간 만삭의 몸으로 기다리고 있을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나는 그런 감정들을 지우려고 애를 쓰며 그들과 합류하고 있었다 기실 새로운 생명이 나의 안으로부터 생겨나 아내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비스럽고 경건한 일이라고 여겨졌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빈방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을 아내에게 미안한 감을 느끼는 한편 아내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나서 그때까지 줄곧 내게 보여주었던 태도들 즉 잠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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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질 속이고 짜증스러워 하던 모습들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의 그 입덧은 잠으로 기간이 오래갖고 유난스러웠다 한여름에 임신을 한 아내는 거의 열흘 열흘 아무것도 물조차 마시지 못하며 괴로워 하는 것이었고 급기야는 링거 주사약을 주입시키며 끼니를 대신해야만 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하던 아내는 보름이 좀 지난 어느 날 막 퇴근하려는 내게 전화를 하더니 게장이 먹고 싶다고 했다 하긴 평소에도 아내는 그 꽃게를 날로 묻힌 게장을 무척 좋아했다 아마 고향이 바다에 접한 부산 사람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워낙 아내는 해산물들을 좋아하는 편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심지어 물조차 한 모금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던 사람이 무언가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것에 너무 감격스러웠다 나는 미처 아내가 얼굴을 단장할 겨를도 주지 않고 재촉하여 집을 나섰다 그런데 청량이 경동시장이며 노량진 수산시장 젓갈을 파는 시장 여기저기며 좀 크다 하는 한식당 몇 군데를 다 하더라도 그 게장 파는 것은 도무지 없었다 때가 한여름이라 해산물을 파는 것도 그다지 없었거니와 설령 있다 해도 날로 양념을 해서 묻히는 게장은 한여름에는 위험스러워 아예 먹을 엄도조차 내지 말라는 것이 한결같은 상인들의 얘기였다 나는 아내의 그 지긋지긋한 입듯이 좀 가라앉나 싶어 한동안 들뜻던 기분이 착 가라앉으며 어느 한순간 다른 친구들의 와이프에 비해 너무 유난스러운 것에 조금씩 짜증스러워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아내의 뱃속에서 무언가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믿을 수 없기도 하여 간혹 아내의 배에서 무언가 꼼지락 그림이 있을라 치면 그 둥그런 배에다 귀도 대어보고 손으로 어루만져 보기도 했으나 그 입듯이 영 가라앉지도 아니하고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종 내 아내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급기야는 나도 모르게 짜증스러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점 아예 밥냄새도 맡지 못한다 하여 나는 늘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고 뿐만 아니라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진 아내의 신경은 귀가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부풀오르는 것 나는 참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었다 가뜩이나 마른 아내의 얼굴은 못먹고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볼 수 없이 말라들어갔고 나는 처음의 안쓰른 마음에서 점차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나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려 해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아내의 얼굴을 지우려고 했으며 내 앞에 돌아오는 술잔들을 마다안고 커프 들이 마시고 있었다 저녁 식사 겸에서 들렀던 회사 앞의 갈비집에서의 1차가 끝나고 우리는 그때 막 생겨내기 시작했던 가라오케가 있는 술집으로 2차 회식을 가게 되었고 나는 흠뻑 술에 취한 상태로 그들과 어울려 있었다 우리들 10명 정도가 한꺼번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큰 룸으로 안내되었고 나는 우선적으로 마이크를 뺏어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만약 장모님이라든지 처형과 같은 아내의 친정식솔들 즉 처가집이 있었더라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늘 아파 누워 계신 어머니께서 간혹 들러셔서 아내나 나를 조금만 돌봐주실 수 있었더라면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거나 버거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참으로 많이 힘들었다 아내의 임신기간 내내 하여튼간에 나는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나를 부족해 주는 것을 느끼며 목성껏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자주 부르던 황제를 위하여를 마음껏 불러 제치는 동안 나는 몽롱한 의식 속으로도 나를 부족하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사상의 처제라는 것을 어려운 부시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혹시라도 쓰러질까 봐 염려스러워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마 사정이 거의 다 되어서야 2차 회식이 다 끝난 모양이었고 나는 그녀의 부족을 받으며 어딘지 모를 길을 걷고 있었다 이른 봄밤이라 추웠던 것일까 그녀는 내 어깨에 바짝 붙어서 걷고 있었다 아내와의 만남에서는 나는 항상 바라보는 입장이었다고 본다면 그녀는 그녀 쪽에서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 부른듯 들며 나는 길가 어스름한 곳에 그녀를 세워놓고 고칠게 입맞춤을 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녀는 나의 그런 갑작스런 행동에 미처 대처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늘 그러한 나와의 순간을 꿈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그녀는 감히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렇게 나의 거친 입술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반면에 나는 그녀를 거칠게 다툼으로 해서 아내의 존재를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휘두르는 나의 입술을 받아들이며 거의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흥분이 내게로 전달되며 나는 점차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가까운 여관으로 들어선 그녀와 나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끓어오르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를 탐닉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는 아내에게는 전혀 강요하지 못했던 것들을 서슴없이 그녀에게 강요하고 있었고 그녀는 거의 흐느끔이 멈추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말없이 나의 그런 요구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숨겨진 본능이 있다고 본다면 그날 일어났던 궤도를 이탈한 과감한 일련의 행위들은 내 자신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그러한 본능들이 일제히 머리를 서들고 일어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아내의 곁에 누워있었다 꿈이었을까 깨어질 듯 짖근거리는 머리를 손으로 누르며 간밤의 일을 떠올려 보았다 언제 어떻게 집으로 오게 된 것일까 옆자리엔 아내가 몰어 놓은 채 잔뜩 부풀어오른 배를 끌어안고 갑분숨을 몰아쉬며 잠을 자고 있었다 담배를 빼어물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종시 어떻게 집까지 왔으며 그녀는 어떻게 하고 두고 나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고 그런 기억들을 되살리려고 했으며 그제야 비로소 나는 그녀와의 일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막막했다 아마도 아내의 성정에 미루어 볼 때 아내가 이 일을 안다 할 경우 벌어질 일들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였다 아마도 아내는 펄펄 뛰며 나와의 이혼을 요구할 것이고 나는 아무런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그런 일련의 사태들을 수용해야만 할 것이었다 단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어떤 숨겨진 본능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개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발한 행위인지라 썩 유쾌하거나 황홀한 그런 경험은 결코 아니었다고 여겼다 나는 담배를 비벼 끄고 냉장고에서 물을 끈에 들이키며 날이 밝아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생각하느라 자리에 눕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한 상태로 아침을 맞았다 조금은 두려워했던 아침이 드디어 밝았다 아내의 개수는 다행히 걱정했던 것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작 염려스러운 건 그녀에 대한 나의 처신이었다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 것일까 살아가면서 살면서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벼운 일쯤으로 지부할 수는 없는 것일까 나는 내 안에서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일어나고 있는 조금은 야비하달 수도 있는 그러한 생각들로 꽉 찬 상태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나와의 단 한 번의 일들로 나에 대한 그녀의 격증이 수그르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은근한 감정들이 다른 누군가에로 옮겨간 것인지 잘은 모르되 그날 이후로 그녀는 내게로 보내던 그 야릇한 시선들을 거두어 버렸다 그리고 나 또한 그녀와의 일들을 아무런 감정 없이 곧 잊어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일이 내가 아내와 살면서 아내 앞에 죄책감을 느꼈던 가장 커다란 허물이라 할 수 있을 두 번 두 번 두 번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혹 비급하고 나약한 자의 옹색한 변명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것이 아내에 대한 나의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설령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해도 그러한 나의 지난 일들에 비추어 좀 더 관대해질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또 그래야만 한다 나는 아내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고 진실로 사랑한다면 잠시 잠깐의 허물쯤이야 덮어둘 수 있는 아량내시는 관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내의 방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성우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기다리며 복잡하다는 여러 가지의 상념들로 온통 머릿속이 터질 듯 아파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독서실로 간 두 딸아이들이 엄마가 돌아오셨는지 두어 번 전화를 걸어왔고 같은 영업소에 다니고 있는 동료로부터 왜 출근하지 않느냐는 전화가 걸려온 이외에는 아내에게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전화 한통이 걸려오지 않는 것이었고 마침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내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상작용을 불러일으키며 뇌리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었다 하루 피우던 담배를 반나절이 제한되어 두어갑이나 태우며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시간은 점차 흘러 오후 4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침은 점심이 지나가도록 겨우 아이들이 먹다 남기고 간 토스트 소각에 우유 한컵을 억지로 마신 것 외에는 텅 빈 속으로 아무것도 집어넣지 아니한 탓일까 소기 소리와 무엇이라도 마실까 하고 막 냉장고 문에 손을 대는 순간이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나더니 아내가 들어서는 것이었다 아내의 지친 표정과 마주치는 순간 나는 자신도 모르게 두 눈 가득히 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적어도 아내의 뺨을 올려붙인 다든지 소리라도 버럭 지른다든지 하는 나름대로의 감정을 나타내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처구니 없게도 아내의 초췌한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흰색 마유와 감색 바지 차림의 아내는 밤을 꼬박 지센 듯한 휑한 눈빛으로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고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눈빛으로 나의 시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나는 가타부타 아무런 말 말없이 아내의 시선을 쫓고 서있었다 금방 쓰러질 듯이 거실로 들어서 난 애는 역시 아무런 말 없이 안방으로 스며들 듯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고 나는 말을 잃은 채 우두커니 거실 한가운데에 버려진 아이마냥 서있어야 했다 버려진 아이 그것은 의식 저 밑으로 저만치 밀려나있던 어린 날의 기억 하나를 불러내고 있었다 아직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 우리 집은 고향인 충청도 예산에서 살았다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온 어머니는 뚜악한 움푸리 집에서 소녀의 동서와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 한다 원래 딸 둘의 아들 넷을 두었던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키가 작고 몸이 병약한 당신만 아님을 제대로 끼니 한번 변변찮게 챙겨 먹이지도 못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 욕심을 수월찮게 부리셨고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신 둘째 며느리랑 나란히 아이를 가지는 웃지 못할 진풍경을 연출하셨다 한다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시어머니 며느리가 동시에 아이를 가지고 보니 당연히 똑같은 입덧으로 시달려도 며느리 입에까지 들어올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힘드신 것은 말할 나유도 없었거니와 지금의 근형을 가지셨을 때는 한 번을 배불리 먹지 못하고 힘든 밭일이며 집안일에 시달려 아이라고 낳고 보니 아이가 아니라 무슨 깨구락지만 하게 생겨 먹었다고 한다 게다가 더 웃지 못할 일은 고부간의 어리를 지키느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한날 한시에 아이를 낳았냐는 사실이다 16세 시집온 세댁과 마흔을 넘어선 시어머니가 나란히 방안의 윗목과 아랫목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 아이를 받던 날은 온 동네 사람들이 무슨 희한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것마냥 저마다 방안을 기웃거리며 두 산모며 아이들을 구경하느라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고도 한다 어쨌거나 그렇게 아이를 낳고도 우리 어머니는 풀대죽이나마 변변히 먹어보지도 못하고 요즘 사람들이 벌벌 기며 챙기는 산호조리 한 번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고 한나절이 채 못되어 시어머니랑 나란히 누웠다는 것만으로도 눈치가 보이는 데다가 혼자 동분서주하는 손이 동서의 눈치가 보이기도 해서 그만 툭툭 자리를 돌고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아마 요즘의 의학적인 측면이나 상식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을 깨다 그렇지만 그때 그 당시는 그렇게 아이를 낳자마자 여물을 끓이고 밭에 나가 일을 하던 우리네 가엾은 어머니들이 술을 헤아리기가 어려우리 많지 많았었다고 한다 아무튼 그렇듯 힘들게 아이를 낳아놓고도 우리 어머니는 시부모의 눈이 어려워 드러내놓고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낳은 당신 자식이란 존재를 마음껏 안아주지도 얼려지도 못하고서 잠시 잠깐 틈을 타서 부엌이나 집 뒤 한모퉁이에서 젖을 물리는 것으로 그 살가운 모성을 나타낼 뿐이었다 한다 어디 그 뿐이랴 여섯 남매 중에 둘째인 차남에게로 시집을 온 어머니는 동갑내기 신랑도 아직 아이 같기만 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청청이 어린 시노이가 4시나 되고 보니 한시도 몸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이 하루하루가 마치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다 한다 큰아들 내외는 방 하나를 지우고 거쳐 하게 하면서도 작은아들이라 끼고 돌고 싶으셨을까 하여간에 둘째 아들 내외는 크지도 아니한 안방에 다같이 거처를 하게 하셨는데 꼬만 꼬만한 시노이며 마흔이 넘어난 막둥이 시동생 까지 챙기며 잠자리를 만드느라 술레바리를 치다 보면 언제 어떻게 잠을 잤는지도 모르게 날이 새고 많은 것이었고 그러다 보면 일어나 부엌에 나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십여 년을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소트의 밥을 먹으며 지내야 하는 고달픈 와중에서도 두 분은 용쾌도 위로 두 형과 나 말고도 누나 하나 그리고 밑으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게 되었던 것이었으니 지금 어른이 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전 사람들의 부부관계란 우리 세대에서 조차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대개는 서로 간에 얼굴도 모르고 혼례를 치렀다는 점도 그러하거니와 또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부모와 자식 내외가 한방에 같이 귀가한다는 점 등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고 격제 아니한 우리들 세대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좀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간에 그나마 시부모가 살아계시고 같이 살고 있던 윗동서 내외가 별 탈 없이 지낼 무름만 해도 그런대로 그냥저냥 사는데 그다지 크게 불편한 줄 몰랐던 시집살이었던 것이 고랑고랑 두어해 아파 누웠던 시부모가 한두 달 간격으로 세상을 뜨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물 몇 처의 나이로 시숙마저 눈을 감아버리자 어머니는 시골을 뜨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홀로 홀로 된 윗동서와 어린 조카들을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더 이상은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으로 올망솔망한 여섯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울로 서울로 올라왔었다는 것이다 만일 거기다 시누이들 마저 달라붙어 따라 나섰다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어느 정도 밥술이나 젖을 스스로 해결할 만지 성장한 것이 십여 년을 살던 시골집을 그나마 홀가분하게 뜰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 수중의 돈이래야 달랑 여덟 식구 간신히 사나을 끼니 정도나 겨우 해결할 말똥말똥할 정도뿐이었다니 처음 올라왔을 때의 상황이란 눈에 보이고도 남음이 있다 전농동 고갯마루에 지금의 시립대가 마주보이는 언덕배기에 간신히 장정들 두엇이나 운신할 정도의 단칸 새빵을 얻어 서울에서의 첫 출발을 시작하고 일련의 두엇은 연희때는 한달 걸러 이사침을 쌓아야 했었던 것이 다 우리네 남매들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워낙 많아 다들 방주기를 꺼려하기도 했거니와 설령 방을 얻어 몇 안되는 짐을 풀었다 해도 우리 여섯 남매들이 싸우고 떠드는 것을 단 하루만 겪어도 그 방 좀 빼달라 하는 주인 내외의 달갑지 않은 말을 들어야 했고 이삿짐을 드러내는 날까지 주인 내외의 곱지않은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다보니 급기야는 방을 얻으러 다닐 때가 되면 얼의 작은 현관에는 짐이 무사히 새빵에 입성하고 나서도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늘 바깥에서 웅크리고 앉아 누군가 집 식구들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려야만 했었다 그때의 그 어린 날에 느꼈던 기억이란 참으로 버려진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날이 저물고 하늘 한모퉁이가 어둑어둑 해서 오기 시작하면 동네 여기저기엔 집집마다에서 흘려나오는 된장국 끓이는 냄새며 혹 생선 튀기는 내엄 그리고 밥 내엄이 웅크린 내 코를 자극해대는 것이었다 그러면 장은연과 나는 불이 켜진 나머지 창들을 올려다보며 마치 버려진 아이인양 아득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다 된 지금 왜 아내의 행동에서 그런 느낌을 이토록 강하게 받는 것일까 안방에 들어서자 체에 객히지 않고 펼쳐놓은 이불 위에 내던지듯 몸을 놀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들어왔다 화상도 지우지 않고 지친 듯이 누워있는 모습이 다시금 측은한 마음을 불려일으키기도 했지만 그 이상의 노연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내가 아내가 무사히 돌아옴으로써 그동안 긴장하고 있던 마음이 그만치 풀어진 탓일까 나는 아내의 지친 듯 너러져 눈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기로 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몇 천마디의 말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살면서 나름대로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대학 때 교양과목으로 수강했던 심리학에서도 아동발달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경우 대개는 은근슬쩍 넘어가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다고 했었던 것도 같다 자신이 무언가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자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라면 타인이 굳이 그것을 꼬집어서 힐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뒤돌아볼 그러한 여건이나 시간적인 경과가 주어진다면 백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였다 아내의 몸을 붙잡아 일으키고 뺨이라도 한 대 갈긴다 해서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감정적으로 처신을 한다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란 보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으리란 계산도 있었다 하지만 당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만약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땐 나도 내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울지도 몰라 분명히 알아둬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래 나는 흐릿하게 올려다보는 아내를 향해 또박또박 말을 하고 있었다 단지 입 밖으로 끄집어내어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눈빛으로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었다 아내가 그런 내 뜻을 알아차렸기를 바라며 그날 이후 아내는 도무지 매사에 의욕을 상실한 것 같았다 부러진 동공으로 멍하니 앉아있을 때가 많았다 아이들과 나는 이런 아내의 정세를 가급적이면 다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남편으로서 어른으로서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아이들의 그런 태도는 나를 감격시키고 있었다 언제 수만치 커버린 걸까 엄마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조신하게 소신한다는 것이 나를 한없이 감격시키고 있었다 그 아픈 이유가 어떤 것이든 간에 좋아하던 음악도 듣지 않고 어딘가 늑시 나간 모양으로 흐릿한 시선으로 맥없이 앉아있거나 아니면 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다 그래 나 당신 남편이야 살났든 못났든 당신 남편이고 나는 당신이 왜 그러는지 알고 싶어 허나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 당신 말처럼 그건 당신 감정이고 내 감정이 아니니까 하지만 당신이 이러는 거 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생각이나 해보았어? 그만해 제발 이젠 그만해 무슨 말이든 소원이 내게 말을 해봐 당신의 그 자그만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는 당신 남편이 니까 그래 나는 당신 남편이야 나는 입속에서 맴돌고 있는 이런 말들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넘게 아내에게 쏘아붙이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충동보다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내의 반응이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의 아내의 반응 그것이 나를 두렵게 했다 다행히도 아내가 그런 내 마음을 헤아려 모든 상황을 얘기해준다면 나는 모든 것들을 덮어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내를 예전처럼 대할 수 있을 것 이었다 하지만 만약 아내의 입에서 다른 그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 일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충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았다 설령 아내가 누군가를 못 잊어 찾아놨었다고 해도 그리고 그와 밤을 지새고 왔다 할지라도 나는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했다 남들이 이런 내 마음을 안다면 과연 뭐라고들 할까 바보스럽다고 할까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내식의 아내 사랑법 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렇게 아내를 이해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넘어간다고 해도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임에 틀림없었다 뜨거운 8월의 햇살만큼이나 내 가슴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고 아내와 만난 이후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여름휴가도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말았다 제 3장 둘 사이에 흐르는 긴 강 아내가 말없이 외출을 하고 돌아온지 거의 보름이나 되었을까 할 때였다 갈매리에 있는 엘 제조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김과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이었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아내는 얘의 그 또렷한 음성을 되찾은 듯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일순간 긴장으로 신체의 어느 부분이 마비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나는 아내와 만날 장소를 정하고 있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모든 것들이 바뀌는 모양이다 예전의 아내는 분위기 있는 곳 음악 다방이라든지 전통 차집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좋아했었다 그런데 요즘의 아내는 꽉 막힌 곳 즉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것을 그다시 좋아하지 않는다 간혹 아내와 외출할 일이 있으면 아내는 가장 우선적으로 공원을 꼽는다 예전에 아내가 살았던 안국동 근처의 삼천공원 이라든지 종로에 있는 공원들로 주로 약속장소를 삼는다 좀 멀다 싶어도 나는 군말 없이 이런 아내의 제의를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없다면 언제 또 하늘을 아무 생각 없이 올려다볼 기회가 닿으랴 싶기도 해서이다 오늘도 아내는 예외없이 종각쯤으로 약속장소를 정하고 있다 마음속으로는 김과장을 만나 자동차 보험이라도 하나 끊어야겠다 하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아내와 쾌히 약속을 하고 있었다 먹고 사는 일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겠지만 아내와의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아내가 무슨 마음으로 종로통으로 약속장소를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 종로는 내게 많은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다 아내와의 일련여의 데이터 장소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종로통 이었다 종각부터 종로오가까지의 긴 거리를 아내의 손을 잡고 걸어다녔다 걷다가 지치면 아무 곳에나 털썩 주저앉아 캐넘 요술을 하나씩 들고 마시기도 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이 종로 특히 종로3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아내와 만난지 1년쯤 되던 어느 날 나는 이 종로3가를 걸어지나며 청혼을 했다 그것이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 아내와 나는 정말 서로에게 예속된 그런 기분으로 마주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때도 지금처럼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를 하고 환하게 웃기를 잘하던 그녀는 말없이 웃고만 있었고 덩달아 쑥스러운 감정을 감수느라 나 역시 웃고 있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스물일곱의 나이였다 둘 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을 일 만치 그리운 그 감정을 안고 나는 종로의 복잡한 거리로 차를 몰았다 늘 그를 했듯이 아내는 내게 전화를 주지 않고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내 쪽에서 아내를 찾아났었다 종묘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막 돌아서려는 찰나 아내의 모습이 언뜻 눈에 들어왔다 물빛 원피스 차림의 아내는 종묘 앞의 너러선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 도착했는지 아내가 앉아있는 벤치 옆에는 캔 맥주가 벌써 두억에 놓여있다 미안해 많이 기다렸어 그러게 같이 타고 나오자 니깐 아내는 그런 내 말에 아니라는 듯 고개를 가로 줬는다 혼자서 캔 두억에 를 다 마셨는지 얼굴이 불그스름하다 나는 캔마다 하나씩 들고 흔들어 본다 죄다 빈 캔이다 술을 즐기긴 해도 대낮부터 얼굴이 붉어지도록 마시는 편은 아니었던 아내였다 아마도 이미 집에서 나와 내게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었다 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젠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 그런데 웬 낮술 나는 혹시라도 아내의 마음을 거슬릴까 서 하며 되도록 웃음띈 얼굴을 보이려고 애쓰며 말을 걸었다 한동안은 가슴아리가 아물고 있는 중이기를 바라며 나 할 말이 좀 있는데 비로소 아내가 반응을 보이며 내 쪽으로 돌아앉았다 나 이제부터 주말만이라도 나 혼자 좀 돌아다니고 싶어 그간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너무 같이 만진했었어 이제부터는 좀 자유롭고 싶어 당신이 쾌히 응락하지 않더라도 나는 외출할 거야 그러니 기분 좋게 응락해 주었으면 해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 보나마나 아내는 침묵할 것이 틀림없다 종묘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빤히 바라보고 앉아있는 그 순간 아내와 나 사이에는 이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랬다 그것은 이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내와 같이했던 많은 시간들을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우리들 사이에 생기기 시작한 이 강물은 아내와 내가 주고받았던 그 숱한 사랑의 순간들을 레테의 강물마냥 영원히 망각 속으로 흘러가게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나 당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잘 알아 하지만 나는 이제 더 망설이거나 하지 않을 거야 그러기엔 나는 너무 세월을 흘려보내버렸어 이제부터 나도 나를 위해 살 거야 내 감성이 움직이는 대로 글도 쓰고 사람들도 찾아났을 거야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 그게 누구라도 좋아 학교 교수님도 고향 사람들도 그리고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좋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천천히 가급적이면 다들 찾아보고 싶어 그리고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들 고향이며 내가 거쳐왔던 그런 장소들도 다 한 번씩 둘러보고 싶고 어때 당연히 당신 펄펄 뛰겠지 후 아내는 가볍게 후하고 웃으며 얘기를 끝내고 있었다 그리고 또다시 아내가 간혹 밤늦게 글을 써다 잠드는 일이 있어도 당신이 좀 알아서 아이들을 보내주고 출근도 혼자 해야만 될지도 모른다느니 하는 말들은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었다 아내는 참으로 길눈이 어두운 편이었다 혼자서는 어디를 가든 쉬 찾지 못하는 편이었다 특히나 지하철에 들어가면 가뜩이나 길눈이 박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도무지 나가는 통로나 전철을 바꿔 타는 것을 제대로 찾지 못해 늘 헤매기 일수였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혼자서 돌아다니고 싶다는 말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당신 길눈도 어둡잖아 내가 잘 모시고 다닐게 혼자서 어딜 간다고 그래 가고 싶은 곳만 말해 이젠 게으름 피지 않고 일찍 일어나 수말마다 당신 데리고 다닐게 제발 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자 우리 오랜만에 나왔는데 좀 걸을까 당신 걷는 거 좋아하잖아 내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아내는 자리에서 튕겨 일어나더니 저만치 걸어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어느 글에서 읽었던가 사람의 뒷모습에도 표정이 있다는 표현을 저만치 멀어서 가는 아내의 뒷모습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타인의 느낌 이었다 타인의 느낌 그랬다 그것은 타인의 느낌 이었다 난 항상 아내가 외출하는 일에 알게 모르게 제재를 가해왔던 것 같다 그것도 요즘 아내의 말이며 표정에서 나름대로 느끼게 된 것이긴 하지만 나는 그것이 아내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늘 그런데 요즘 아내가 간혹 툭툭 던지는 말이며 눈빛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게도 그러한 것들이 또 아내를 숨막히게 했던 모양이었고 이제 아내는 그러한 나의 사랑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아내의 뒤를 불이 났게 쫓아가는 옆으로 시원하게 민소매 차림을 한 아가씨들이며 젊은 연인들이 쌍상이 스치고 지나간다 아내와 나의 지나간 시간들 속에도 좋도록 풋풋하고 싱그러웠던 날들이 곱게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한때 한때 아내와 나의 지나간 추억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아름다웠던 날들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정말로 아내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훗날을 위해 지금껏 살아온 날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나는 멀어져가는 젊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회안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렇게 짤막하게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난 뒤 나와 아내 사이에는 보일듯 말듯 조금씩 틈이 생기고 있었다 아내는 가급적이면 거실에서 생활하려 했고 나는 또 그런 아내가 불편해 할까 보아 가급적이면 방안이나 아예 바깥으로 나가려고 마음을 썼다 아내가 즐겨 듣는 음악들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혼자 무언가 극적이는 것 같으면 나는 또 보고 있던 TV의 볼륨을 최대한 낮추거나 아주 꺼버렸다 그런 마음 한켠에선 진작에 그렇게 마음 쓰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회안이 일렁이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한 것이어서 그런 불편한 상황이 되다 보니 아내에 대한 살뜰한 정이 더 느껴서 오는 것이었고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이른 아침부터 깨워대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내의 그 못마땅한 눈초리를 의식하며 티버의 볼륨과 시름하던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참으로 막막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참으로 담담한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틈만 나면 공책과 실험을 해대는 모양이었고 그럴 때의 아내의 모습이란 참으로 아름다우면서도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렇듯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던 아내와의 관계가 다시 아득해지기 시작한 것은 아내의 두 번째 외출이 있은 후부터 였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으로 간사한 것이었어 이전에 아내와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겨졌을 무렵에는 일찌감치 귀가하기 위해 일부러 마음을 쓴다든지 하는 일이란 그다지 흔치 않은 일이었다 한데 아내가 보여주었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난 후 나는 열일 제쳐놓고 일찍일찍 귀가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당연히 언제나 시장이라든지 가까운 이웃에 간다든지 하는 일 이외엔 늘 집안을 지키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을까 나는 집안에 남아있을 아내에 대해 그다지 촉각을 곤두세우지 안고 있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외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까운 친구들 사무실이라도 방문하여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일이 생기기를 은근히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 버리고 난 후에는 친구 녀석들이 간혹 술이라도 한잔 하자든지 하는 제의에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는 불이 났게 집으로 들어와 버리는 것이었고 들어왔어도 아내가 어디 가까운 이웃에라도 가해서 금방 눈에 띄지 않는다 할 때엔 철렁하니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는 그러는 동안 드디어 아내가 말했던 주말이 돌아왔다 아내는 주말만이라도 자유로이 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어정쩡하긴 했지만 나는 말없이 응락을 했던 터였다 나는 일찌감치 집으로 차를 돌리고 있었다 아직 너 더위가 남아있긴 했지만 더위가 한풀 꺾여 제법 바람 끼 마저 느낄 수 있는 8월의 마지막 주였다 종로에서 그렇게 종종그름으로 달아나듯 먼저 집으로 돌아간 이후 아내와 나는 무덤덤한 시선으로 서로를 지켜보기만 할 뿐으로 살가운 대화란 도무지 종적을 감추듯 사라져버린 후였다 어떻게 해야 아내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머리를 급하게 회전시키며 차를 몰고 있는 사이에 가판에서 파는 장미 다발들이 눈에 들어왔다 옳거니 아내가 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가 나는 아내에게 줄 요령으로 가판에서 장미 한 다발을 샀다 언젠가 서너 해 전에 아내에게 결혼기념일에 장미꽃 바구니를 선물한 적이 있었다 아내는 아내는 그 서른 몇 송이의 장미꽃들이 시들어 그 붉은 빛깔이 바래고 꽃잎이 말라다 떨어지도록 참으로 오래도록 소중하게 다루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도저히 더 이상 간직할 수가 없게 되자 새빨간 빛의 융으로 꽃잎을 만든 조화를 원래 꽂혔던 장미의 송이만큼 사다가 꽂아두었다 그때는 무심코 지나쳤던 아내의 그 모습이며 동작이 새삼 가슴에 와 박히는 것이었고 내면소 밑으로부터 아리 턱의 가슴이 아려움을 느꼈다 장미가 말라 시들 때쯤 싱싱한 생활을 가끔 더 사다 좋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마 아내는 빠듯하다 못해 늘 부족한 생활비에서 참아 생활을 사다 나른다는 것은 지나친 사치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빌라 입구를 향해 부지런히 차를 몰아다 주차를 시키고 집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내가 외출할 차비를 하고 나오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적으로 장미다발을 거실바닥에 팽개치고 싶은 충동을 꾹꾹 눌러 참으며 아내에게 장미다발을 안겨주었다 당신 당신 어디 외출하려고 부지런을 떨고 들어왔는데 한발 늦은건가 이 꽃 당신에게 주려고 사왔는데 어서 받아 자 나 외출해요 그런데 웬 꽃 하여튼 고마워요 미안하지만 꽃병에 좀 꽂아줄래요 나갔다 와서 다시 손질해서 꽂을게요 아내가 그토록 낯설게 여겨질 수가 없었다 잘 써지 않던 경호를 꼬박꼬박 쓰는 바람에 더더욱 그렇게 여겨지는 것일지도 몰랐다 아내가 예전의 그 환한 미소를 보여주며 뜰뜬 목소리로 장미다발을 받아주기를 내심 기대했던 나는 참으로 허탈한 심정이 되어 있었고 그 사이 아내는 거실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가을이면 어김없이 꺼내 입는 바바리 코트를 걸치고 조만치 골목을 걸어 내려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보며 나는 참담한 심정이 되어 있었다 다갈색의 코트사락과 쑥색의 머플러가 낯불거리며 조만치 멀어지더니 마침내 아주 시야에서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얼마를 우두커니 서있던 나는 버서정류장을 향해 줄다름질을 쳤다 아내가 차비나 여유있게 들고 나가는지 염려가 되기도 하면서 한 번 더 만류를 해보든지 하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그러나 허겁지겁 버서정류장으로 다른 박지를 쳐갔을 때는 이미 버서 한 대가 출발해 버린 뒤였다 아내 역시 그 버스를 타고 나간 듯 했고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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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고 있었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토록 열심히 걷던 아내는 마침내 어디선가 길을 발견한 모양으로 순식간에 걸음이 재빨라지기 시작한다. 그 어느 한순간 아내는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한 손에 들고 걷고 있다. 그러던 또 어느 순간에는 신고 있던 구두마저 벗어서 그 또한 손에다 들고 걸어가고 있다. 아프지 않을까? 발이라도 다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한 마음에 크게 소리쳐보았다. 당신 신발은 왜 벗어? 발이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그리고 거긴 길이 아니야. 돌아와. 제발 돌아오라고. 목숨껏 소리 지르며 아내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서 있는 바로 그때였다. 아내가 어느 길에 산 정상에 우뚝하니 서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더니 아내는 한 겹씩 한 겹씩 옷을 벗어 새치기 시작했다. 코트 속에 입고 나간 물빛 원피스를 벗더니 짙은 남색의 슬립 차림으로 서 있는가 하는 순간 벌써 전라의 모습으로 하늘을 우르르고 서 있는 것이었다. 나는 경악하고 있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안 돼. 어서 옷을 챙겨 입고 내려와. 나랑 집으로 가자고. 당신이 보석처럼 아끼는 두 딸 아이들에게로 가자고. 어? 그른 내 신음처럼 새어나오는 애원에도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는 눈빛으로 위를 우르르 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아내가 새하얀 속살을 내보이며 서 있는 정상을 향해 가기 위해 숲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런데 숲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갓가시 나무들이 숲으로 들어서는 길을 차단하고 있었다. 나무뿐 아니라 온갖 잡풀들 또한 아내에게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누운 채 저마다 바람에 몸을 내막이고 있는 것이었고 나는 길을 쓰며 그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길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숲으로 들어가기는커녕 밖으로 튕겨나올 뿐 도무지 숲으로 들어설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마침내 나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울부짖고 있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죠? 날 좀 들여보내줘. 제발 날 좀 들여보내 달라고. 나는 당신 남편이잖아. 그러나 그런 내 울부짖음은 아내의 귀에는 도무지 들리지 않는 듯 여전히 아내는 위로 시선을 보낸 채 정지한 듯 그렇게 서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얼마를 지났을까? 숲 어느 사락에서 울려오는 것일까? 작은 웅웅그림이 일기 시작했다. 그 순간 또 나무들은 저마다 가시들을 하늘로 하늘로 뻗어올리기 시작하는 것이었고 급기야는 저마다 뻗어올린 가시들끼리 뒤얽히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도 숲의 웅웅그림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었고 점점 더 커지며 숲을 메워오던 소리들은 거기에 맞춰 점점 더 얽히고 있는 가시들의 몸짓을 부축히는 양 종래는 숲 전체를 뒤흔들며 커다란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렇게 숲이 온통 울부짖고 있는 어느 한 순간 숲은 옷을 벗기 시작했다. 푸른 빛깔의 옷을 벗는가 하더니 이내 붉은 빛깔의 나뭇이 되어 있었고 그런가 하고 보면 이번엔 검붉은 빛깔의 모습으로 거침없는 자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순간 아내는 신음하기 시작했다. 마치 숲의 끓은 울부짖음 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듯 나직한 목소리로 신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신음소리는 거짓을 수 없게 커가는 것이었고 나는 내 두 귀를 막아버리고 싶으리만지 점차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서로 얽힐 대로 얽혔던 나뭇가지들이 한순간 저마다 부러지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아내의 나신을 옥죄고 있었다. 아내의 입에서 쉬지 않고 새어나오던 신음소리는 드디어는 울부짖음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가지들은 저마다의 몸짓으로 그런 아내의 몸을 애무하며 핥아 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었다. 그토록 숲 전체를 흔들며 울려오는 소리는 사라지는가 하더니 이번에는 귀에 익은 음악의 선율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환희의 송가였다. 아내가 끔찍이도 즐겨뒀던 그 합창의 마지막 악상에서 들었던 웅장한 코러스가 숲의 울부짖음 다음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한대 그 웅장한 코러스를 들으며 아내는 침잠하고 있었다. 아니, 숲이며 나무들 역시 침잠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언제 바다가 나타난 것일까? 순식간에 아내를 비롯한 숲이며 나무들은 흔적도 없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었고 나는 아내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버둥거리고 있었다. 영원아, 영원아 때맞춰 전화벨 소리가 울리지 않았다면 나는 그러한 의식의 상태에서 쉬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쉬지 않고 울려준 전화벨 소리로 나는 점차로 그런 환각 상태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랬다. 그것은 환각 상태였다. 분명히. 꿈을 환각의 또 다른 범주에 넣는다면 그것은 꿈이라고 함이 타당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꿈을 환각과 차원이 다른 범주에 넣어 무엇이 그 세계라 구별짓는다면 내가 본 그것은 의식이 꿈틀대며 작용하고 있는 세계로 환각이라 보아야 타당할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쨌거나 아이들을 재우고 잠시 앉아있는 동안 나는 환각 상태에 들었던 모양이고 그러한 상태를 아내는 전화벨 소리로 깨워준 셈이다. 얼마나 된 것일까. 그 사이 벌써 시각이 자성을 넘어 한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내는 나직하게 너무도 나직하여 알아들을 수조차 없게 말을 하고 있었다. 막차가 끊어진 모양인데 어쩌면 좋겠냐는 전화기의 그 좁은 공간 속으로 진하게 아내가 풍기는 술래음이 풍겨져와 나는 잠시 침묵하고 있었다. 아니라고 도리질을 하면서도 내 자신의 의식 한켠에는 아내에 대한 불신이 싹 뜨고 있었던 모양이고 그것이 금방 본 환각 상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떠올리며 아내는 청량리에서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시조사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걸치고 나간 바바리의 앞자락을 꼭꼭 여미고 앉은 모양새가 아마 한기를 느끼는 것 같아. 차의 히트를 들고서 아내가 타는 것을 도와주며 나는 착잡한 기분에 젖어들고 있었다. 어디에서 이렇게 견디지도 못할 만큼 마셨어? 라든지 누구랑 마셨는데? 혹은 여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술을 마실 만큼 당신 그렇게 괴로운 일이 많아? 그것도 아니면 당신 대체 정신이 있는 여자야 없는 여자야?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등등 입속에서 뱅뱅 맴도는 많은 말들을 차마 뱉어내지도 못하고 운전대만 힘주어 잡은 채 나는 어둠 속을 노려보며 달리고 있었다. 밤을 새지 않고 돌아와 준 것만을 기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내를 깨워앉히고 마주앉아 조목조목 따져야만 하는 것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는 일이었다. 얼마나 가정에 충실한 아내였던가 그런데 무엇이 아내를 바깥으로 불러내어 이토록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일까 아내의 굳게 다쳐진 마음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자라고 들어앉은 것일까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내게도 할 수 없는 말이란 대체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것이다 아내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것일까 정말 그런 것일까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꽉 주었다 불끈하는 기운이 솟구치며 핸들을 그만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마저 느끼며 나는 전율하고 있었다 누굴까 그렇게 생각해서일까 평소 주변에 아내와 친분이 있던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어서 나는 세차게 도리질을 하고 있었다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아내가 10년을 넘게 살을 맞대고 살아왔던 아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그럴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닐 거다 절대로 절대로 아닐 거다 나는 몇 번이고 옆자리에 앉아 의식을 읽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수없이 되뇌이고 있었다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의 아내를 안방에 뉘고 나오는 심정은 참으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 담배 한 대를 빼어물고 거실로 나와 앉아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누군가 살며시 어깨를 잡아 끄는 듯한 느낌을 느꼈다 딸아이였다 작은 딸아이가 어느 결에 나왔는지 내 소진 어깨를 감싸 안고서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왜 자지 않고 나왔어? 내일 학교 가려면 일찍 자야지 아니에요 아빠 그보다 아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엄마 때문에? 그런데요 아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가끔 남자친구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뭐냐면 가끔씩 저 말고 다른 여자친구랑 다니며 제 속을 상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요 아니 누가 우리 예쁜 막내딸을 그렇게 속상하게 해? 아빠가 혼내줘야겠는걸? 누군데 그 나쁜 녀석이 아니요 아빠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참 오래 사귀는 편이에요 1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한 달도 못 가 깨어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하긴 그 1년 남짓 동안 개가 속을 많이 상하게는 했지만요 그래? 우리 막둥이에게 그동안 그런 속상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럼 그때마다 지니는 어떻게 그 감정들을 다스려왔을까? 아빠는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 음 솔직히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힘들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이젠 마음을 좀 비웠다고 할까? 그래요 아빠 허허 이 녀석 마음을 비워? 언제 그런 말은 또 배웠을까? 그래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비우는 걸까? 아빠도 그걸 좀 배우고 싶은데? 왜 말해주기 싫은 겐가? 아빠도 배우고 싶다니까 공주님 한 수 가르쳐주지 아빠한테? 전요 개가 다른 여자친구랑 다니며 제 속을 상하게 할 때는 다른 친구들을 막 만나요 여자친구도 만나고 또 안면이 좀 있는 남자친구랑도 만나고요 그리고 아무 얘기나 막 해요 그러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기분이 가라앉지 않으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책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래요 그렇게 다른 것들을 막 신경을 쏟게 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아빠도, 아빠도 그러시면 어떨까 하고요 제 말 혹시 기분 상하게 해드린 건 아닐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도 아빠도 두 분 다 사랑해요 솔직히 엄마가 좀 못마땅하긴 하지만요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빠만 바라보면서 하시는 것보단 엄마 나름의 무언가 희망이랄까?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것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엄마가 그토록 원하시던 글을 쓰게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다시 그전처럼 아빠나 언니 그리고 제게 마음을 쓰고 싶다고 느끼시기 전까진 엄마 하시는 대로 그냥 놔두시는 거 힘드시겠죠? 많이? 그 대신 아빠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분도 만나고 또 궁금했던 여사 동생들도 만나고 그러시면 어떨까요? 아니, 몰래 숨겨두신 애인이라도 만나시고요 후훗 이 녀석이 아빠를 놀리고 있잖아 에이 나쁜 녀석 어느덧 막내딸 아이가 이렇게 커버린 것일까 나는 달을 다 채우고 나오지 않아 나오자마자 백병원 신생아실에 입원해 보름을 고스란히 인큐벨터 속에 있었던 딸아이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배며 손등이며 할 끝없이 승안대라곤 없이 조사자국으로 얼룩져 있던 그 딸아이가 어느새 커서 아빠와 엄마를 이해해 주는 입장이 되어버렸다니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던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세월이 부쩍부쩍 흐른다는 것을 새삼 느끼신다는 말씀을 문득 실감하고 있었다 좀 더 아빠와 있고 싶다는 딸아이를 억지로 방으로 들여보내고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 현관을 빠져나와 집앞에 서서 나는 상념에 사로잡혔다 딸아이가 했던 말들을 다시 떠올려보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먹구름이 군데군데 끼어 있는 때문일까 하늘 어디에 서고 반짝이는 별 한 개 보이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내 마음이 그다지 밝지 않아 탁한 마음으로 바라보아 별 하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마음을 비우라 어쩜 딸아이 말이 백번 옳은지도 모른다 아내에게 집착하면 할수록 그만치 아내는 내게서 멀어지려고 발부둥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를 일치시키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보면 과히 잘해낼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시도의 범칙도 하단 생각이 들었다 허허 딸아이에게 그런 충고를 다 듣다니 나는 자신에게 헛웃음을 치며 집으로 들어왔다 하긴 가끔씩은 서로에게서 한두 그릇 물러나 좀 멀찌감치 바라보는 것도 그리 나쁠 것 같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며 아내는 정신없이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외면상으로는 정신이 들었다 해도 아마 나와의 충돌을 회피하고 싶어서 자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물끄러미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우리가 어쩌다 이런 관계가 된 것일까 늦도록 귀가하지 않고 있어도 왜 여태 귀가하지 않고 있느냐는 아내의 독촉 또한 이젠 도저히 들을 수 없게 된 것일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흐트러진 아내의 모습들을 자주 접해야만 하는 것일까 정말 딸아이 말처럼 아내를 이쯤에서 풀어주고 나 역시 다른 외부 세계로 눈을 돌려야만 하는 것일까 다른 부부들 또한 이런 과정들을 너나 없이 겪는 것일까 나는 밤을 꼬박 세우며 이런 저런 생각들을 펼쳐보고 있었다 장 밖으로 날이 희부유 많이 밝아오는 것이 느껴졌어야 나는 간신히 수면에 들 수 있었다 아내는 어느 사이 일어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모양이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잔잔하게 귀에 익은 음악을 틀어놓고 아내는 집안을 치우고 있었다 당신 언제 일어났어? 아이들은 학교에 갔나 보지? 그런데 당신 좀 심한 거 아니야? 어젯밤 기억나? 최소한 어디서 시간을 보냈는지 정도는 알려줄 수 있겠지? 응? 도대체 어디 있었어? 왜 말하기 싫어? 그럼 할 수 없고 대신 앞으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당신 군말 없기야? 후회하시도 말고 알았지? 나는 아내의 반응을 살피지도 않고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바이긴 했지만 아내는 아무런 반응이 없이 가타붙다 한마디 말조차 없다 아내의 따가운 눈소리를 뒤로 하고 현관을 빠져나오며 나는 내심 아내의 입에서 무슨 말인가가 있으리라 여겼다 그러나 그는 내 계산 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내는 기어이 아무런 말도 끝내지 않았다 하기는 매사가 늘 그런지도 모른다 나 또한 언제 아내의 일거수일 도죽에 이토록 신경을 곤두세우며 이렇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본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본다면 저러한 아내의 반응 또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아내의 시선을 느끼며 주차상으로 향하던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새 덮여있던 구름이 그때까지도 잔뜩 끼어있는 아침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새벽에 가졌던 딸아이와의 대화를 떠올리고 있었다 어쩌면 딸아이의 말이 조목조목 맞는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본다면 오늘은 정말 아침 조회가 끝남과 동시에 누구 친구 두 옷 연락하여 저녁에 술이라도 한잔하자는 약속을 미리 해둬야겠다고 생각했다 회사에 출근하니 한쪽 구석 자리에 위치한 책상 위에 수당 명세표가 놓여있었다 아마도 팔을 한 달을 아내와의 신랑이로 허지부지 보낸 탓이었을 게다 나는 자격수당을 비롯한 재반의 수당들을 모조리 떼어낸 고작 몇 푼 안 되는 돈을 은행 창구에서 수령하며 순간적으로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찬바람이 돌기 시작하는 가을의 문턱에서 여름내 소목했던 감정들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보기 위해 아내와 어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하던 계획들이 순식간에 보기 좋게 나둥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아니 꼭 아내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홀적 어디론가 다녀오고 싶기는 마찬가지였을 테지만 아무튼 가을 여행에 대한 미련 따위는 일찌감치 버려야 할 것 같았다 오늘 아침만 해도 영업소장의 침 튀는 일정 훈실을 들었건만 왠지 매사에 점점 의욕이 없어지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고 그러한 자신에게 무언가 새로운 의욕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라도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어디론가 2박 3일 아니면 당일치기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었던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바람 따윈 일찌감치 물 건너간 것 같았고 나는 친구 녀석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전화번호부를 뒤적여 보았다 아무래도 편하기는 혼자 사는 성함이가 제일이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내의 방 네번째 이야기입니다 제4장 친구 성함이는 나이가 마흔이 되도록 여태도 결혼을 안하고 똑신으로 지내고 있는 고향 친구 녀석이다 유난스레 방가에 대하지는 않지만 내가 연락할 때면 늘 한결같이 대해주어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친구이기도 하다 지금은 잠정적인 백수가 되었지만 한동안은 인쇄업에 종사하느라 얼찌로 인쇄골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밤이나 낮이나 늘 들거덕거리는 기계들과 실험하며 근 스무해를 흘려보내버렸다 하긴 그러느라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사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집안에서 둘째의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칠순이 가까운 부모님들에 대한 책임감에 놀려 지내는 어찌 보면 참으로 불운한 친구라고 할 수 있다 겨우 고등학교도 마치기 전에 얼찌로로 흘려들어가 마흔이 다 되도록 작년 가을까지도 기름때 묻혀가며 인쇄소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겨우 몇 해선 두 분 부모님 앞으로 신림동의 자그마한 단독주택을 어렵사리 마련해 드릴 수 있었다 그것이 그 친구가 스무해의 인생을 밤낮으로 바쳐 노력한 대가라고 본다면 조금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만도 하렸만 녀석은 별달리 그런 내색을 하지 않는다 성함이냐? 나다 그동안 잘 지냈냐? 그래? 백수노릇은 할만하냐? 아 형님이야 늘 잘 지내지 오늘 술 한잔 어때? 그래 좋지 친구 녀석의 기꺼운 목소리를 들으며 약속시간을 정하고 서둘러 영업소를 나온 나는 집에 잠깐 들랄까 하고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영업이나 해야겠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한참 동안 둘러보지 못했던 오납니 쪽을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핸들을 오납니 쪽으로 꺾었다 그러나 그런 한편으로 그 순간까지도 잊어버리고 싶은 생각들 아내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상상들을 떨쳐버리려고 각고의 애를 쓰면서 앨범 제조회사 시절 같이 근무했던 후배란 고향 선배를 만나 몇 마디 주고받지도 않아 어느 사이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버리고 말았다 아침을 끌려고 나온 참이라 그럴까 허기가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내가 있는 집으로 당장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했지만 꾹꾹 눌러 참고 밖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마찬가지로 아내에게서 또한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것이었고 이러한 감정의 실랑이가 일변 우습기도 일변 서글퍼기도 하여 실소를 금하지 못했다 성함이랑 만나기로 한 신촌 로터리에 도착했을 때는 약속시간보다 한 30분 가량 이른 시간이었다 아내와 막 처음 데이트를 하고 다니던 무렵 그녀는 가끔씩 액세서리들, 머리핀이라든지 브로치 종류, 보세 신발들을 사기 위해 신촌으로 약속 장소를 정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오래 이 그레이스 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다 예나 지금이나 신촌 로터리에 위치한 이 백화점 앞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대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일 테지만 상당수가 실제로 이 백화점에 용무가 있어 오는 것이라 보아도 그다지 틀린 답은 아닐 테고 보면 경제가 어렵다든지 하는 말들은 일부 서민층에만 적용되는 표현이라는 느낌이 짙다 차를 주차시키고 아내와의 지난 날들을 잠시 떠올리고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 친다 친구 녀석이다 야 오랜만이다 어쩐 일이냐 전화를 다 주고 그렇지 않아도 하늘이 우중충하니 또 한자락 퍼부을 것 같아 내게 폰을 때릴까 하던 참이었다야 우리 제수씨는 여전히 잘 계시고 자식 하여튼 엄청 반갑다야 인쇄소를 그만두고 집에서 놀기에 지친 탓일까 친구 녀석은 평소답지 않게 좀 수다를 떨며 반가운 표시를 한껏 해 보이고 있다 그래 미안하다 자주 연락 못했어 그 보험회사 다니는 이후로 너희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미안하다 그리고 무지 반갑고 그동안 잘 지냈겠지 그래 뭐하고 지냈어? 내가 연락이 없으면 너라도 연락 좀 해주지 그랬어? 야 우리 여기 서서 이러지 말고 어디 들어가서 얘기하자 어디가 좋을까? 아 우선 시원하게 호프라도 한 잔 들면서 얘기하자 어때? 성함이 와 나는 그레이스 백화점을 끼고 돌아 백화점 뒷길로 꺾어들었다 오랜만에 와보기도 했지만 주위를 둘러보아도 온통 먹거리 아니면 술집, 노래방, 단란수점 그리고 사이사이에 여관들이 즐비하게 너를 서 있는 모습들이 그다지 친숙한 모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 많이 낯설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골목을 꺾어들어서며 바로 길 양편으로 또 즐비하게 너를 선 것이 온통 실내 포장마차들 뿐이다 그 사이를 비집고 호프집을 찾는 와중에 성함이는 평소에 하지 않던 이상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공연이 지나가는 여자들의 옷차림에 대해 이렇궁 저렇궁 시비가 많다 관심이 가는 양 흘기 들깃 바라보며 정신을 쏟는 듯이 하는 짓거리가 민망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여 나는 성함이를 잡아 끌어 마침 가까운 곳에 위치한 호프집으로 들었었다 야 너 이상해졌다 늦도록 상가를 못 가더니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왜 공연이 길 가는 여자들은 가지고 시비야 시비가 골목이 끝날 때쯤에 있는 건물 2층에 호프집이 있었고 나무로 된 계단을 삐걱거리며 올라가자 이내 통나무 재질이 느껴지는 문이 나타났고 그 문을 밀고 들어서자 바로 널찍한 홀이 눈에 들어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미처 주문도 하기 전에 나는 녀석을 향해 한마디 하고 말았다 그러나 성함이는 그런 내 말이 재미있다는 양 빙글빙글 웃어 넘기고 만다 그런 녀석의 표정이 또한 웃어오어 나 역시 같이 한바탕 웃었다 왜? 너는 여자들 관심 없냐? 좀 솔직해 보아라 짜스 야 내 마누라가 아무리 이쁘다고 해봐라 다 지난 옛날 얘기지 요즘 젊은 아이들 좀 봐 얼마나 깜찍하냐 이 나이에 젊은 아가씨들 그 볼륨 있고 탄력 있는 몸매에 좀 감상하겠다는 게 뭐 그리 이상하냐 자아시 괜히 고상한 척하고 있어 친구 녀석은 마치 그룬투의 눈빛을 내게 보내더니 시순을 돌려 주문을 하는 몸짓을 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지니를 알 수가 없는 채로 나는 성함이가 하는 행동들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피처 하나? 하고 주문을 하다 말고 야 너 안주는 뭘로 할 거니? 하고 물어보는 듯 하더니 미처 뭐라고 하기도 전에 훈제치킨을 시켜버리는 것이었고 나는 그런 녀석을 멀뚱히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피처가 뭐냐? 하는 내 물음에 성함이는 대답 대신 또 얘의 그 빙글거리는 웃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내 쪽에서 좀 비위가 상하려고 했다 야 너 정말 촌사람 다 됐다? 피처도 모르고 거기는 호프집 없냐? 아니면 시골이라 그런가? 기다려 봐 성함이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천시실짜리 잔보다 두어 배는 커 보이는 잔에 생맥수가 담겨 나왔다 그리고는 조그만 산을 두 개 내려놓는 것이었다 아 그저야 속으로 탄성을 바랬다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자식 모를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시골을 돌먹거려 에라이 야야 기분 상했다 미안하고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건배나 하자 자 확실히 녀석은 좀 변해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상당히 내성적이고 말수가 별로 없던 녀석이었는데 말수가 많아진 것도 그랬고 어딘지 심사가 좀 꼬여있는 듯한 것도 그랬다 시킨 걸 다 마시고 피처를 하나 더 시킨 담에야 훈제 치킨이 나왔고 거의 저녁 식사 무렵이 다 된 탓이었을까 우리 둘은 다시 시킨 생맥주도 안주도 깡그리 먹어치웠다 야 그런데 근서야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제 순대도 채웠고 했으니까 말이야 슬슬 장소를 옮기는 거 어때? 너 아직 괜찮지? 그리고 말이야 술 많이 취하면 우리 오피스텔에 가서 자고 가 오늘 저녁엔 내가 다 책임질게 알았지? 자 나가자고 녀석은 성큼성큼 길지도 않은 다리로 어느 길에 카운트로 가서 계산을 마치고 있다 야 내가 사려고 했는데 하는 내 말은 돌은 새도 않고 벌써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삐걱거리며 들려왔다 잘 마셨다야 이번엔 내가 살게 가 아니야 넌 퇴끼 같은 자식에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잖니 자식 오랜만에 만났으니 내가 산다니까 신경 끊고 이제 어딜 가나 짙은 감색 반팔에 미색 바지가 잘 어울리게 걸치고 서 있는 친구의 눈가에 굵직한 주름들이 서너씩 뛴다 아 우리가 세월을 먹긴 먹었구나 친구의 눈가에 패여있는 주름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 순간 몬덕 아내 영혼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다 그래 이렇게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세월의 흔적을 당신은 그리도 힘들게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는 말이지 나는 마치 아내가 듣고 있는 것 마냥 입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른 안쓰른 마음 한구석으로 아내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같이 클로즈업 되면서 나는 진저리를 쳤다 그동안 아내로 인해 가셨던 마음 고생이 너무 컸기 때문인지 몰랐다 그렇게 멀뚱히 서 있는 나를 성함이가 끌고 간 것은 이번에는 여관이었고 나는 어리둥절하게 녀석을 쳐다보고 있었다 여기 나 아는 친구 녀석의 동생이 하는 여관이야 어쩌고 하며 성함이는 여관문을 정말 밀고 들어서는 것이었고 나는 좀 아연한 기분이 되고 있었다 현관문 위에 달려있는 주물로 된 작은 종이 울리자 문 바로 앞에 있는 안내실에서 자그마하고 똥똥한 여자가 얼굴을 내미는 것이었고 성함이를 보고 아른채를 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하여간 반갑네요. 잠시요. 하더니 객실들이 있는 안쪽을 향해 나와봐요 하고 커다랗게 소리를 지른다 그러자 여자보단 좀 더 컵에는 까만 티 차림의 남자가 재빠르게 입구 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그저야 여자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듯 들어오라는 말을 한다 형 웬일이에요? 여길 다 오고 친구분이신가 보네요 안녕하세요 거기 서 계시지 말고 이리 좀 들어오세요 부인보다 훨씬 사근사근한 것이 장사께나 하게 생겼다 우리는 주인 남자가 안내하는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크지 않은 방에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 옷걸이가 두어 끌려 있는 한 칸짜리 장이 하나 문갑과 기억사로 맞붙여 놓여 있다 전체적인 흐름한 인상이 전형적인 삼녀여관이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은 벽 한 면에다가 길다랗게 거울을 부착시켜 놓았다 그것을 또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성아미 녀석이 시비를 걸고 있다 야 저건 또 뭐냐 웬 거울이 저리 길어? 누워서도 거울이 필요한가 보지? 하여튼 문제야 문제 그 비디오가 문제라니까 야 근자야 우리도 오늘 방 하나씩 잡고 하룻밤 묵어갈까? 저기서 거울의 용도를 밝혀야지 안 그러냐? 후히 나는 방 입구에 엉거주춤 서 있는 남자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하고 성아미를 끌어내다시피 해서 여관을 빠져나왔다 손님들에게 주려고 느지막하게 음료수를 내오던 여관 주인 여자는 잘 가라는 말도 잊은 듯 생반을 든 채 눈으로 우리들이 나오는 뒷모양을 바라보고 썼다 그 사이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신촌 일대가 네온 불빛으로 현란한 치장을 하며 번쩍거리고 있었다 아 나 이제 그만 집에 가야겠다 너 왜 그러냐 오늘? 그동안 주변에 무슨 일 있었니? 야 너 좀 변한 것 같다 어째? 야 변하긴 뭘 변해? 우리 어디 가서 신나게 놀아보자 그딴 소리 집어치우고 그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출 수 있는 곳으로 가보자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고 오늘 따라만 와 이 형님이 잘 모실게 알았냐? 자식 촌스럽기는 미처 내 의사를 전달할 새도 없이 성함이 넘은 어디를 돌아 얼마를 걸어가더니 극장식 스탠드바라는 글자가 네온사인 불빛으로 요란하게 깜빡이며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를 이끌었다 술이 얼거니 취한 탓일까 아니면 다른 잡다한 일들을 잊고 싶었던 탓일까 나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안내를 받으며 성함이와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황제라는 상호의 글맞지 않게 그리 넓지 않은 홀에는 이른 시간이라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테이블들이 거의 다 찬 상태였다 한쪽 귀퉁이에 있는 자리로 안내를 받은 성함이 녀석이 또 뭐라 둘둘거리는 것을 간신히 만류하고 홀을 한 바퀴 휘 둘러보았다 대개가 젊은 층으로 보이는 상상들이고 보면 우리처럼 남자들끼리 둘이처만 온 것이 좀 튀어 보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호란한 조명등의 번쩍임과 요란한 음악소리 게다가 여기저기서 내뿜는 담배연기로 거의 질식할 정도였다 성함이 녀석 또한 그런지 야 이왕 왔으니 기본이나 대충 마시고 나가자 하며 내 눈치를 본다 이거 말뿐이지 완전 아이들 상대로 하는 예전의 디스코텍이지 무슨 스탠드바야 아니 게다가 극장식이라니 나 원참 하긴 요즘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 웬만한 데는 다 극장식이야 그래야 더 고급스럽고 커 보인데나 어쩐데나 하여튼 우리 빨리 마시고 나가자 분위기가 영 아니다야 야 너 다시 봐야겠다 언제 그렇게 빨빨 그리고 돌아다녔을까 괜히 쉰다고 돈이나 퍽퍽 쓰고 다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이 녀석아 말도 마 너도 알다시피 그동안 내가 그런 마음가짐으로다가 열심히 알뜰하게 살지 않았겠냐 그런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인 것 같다는 생각이다 나 집에 안 간지가 언제 적인지 몰라 신림동 집에 갈 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글쎄 무슨 생각하는데 물론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니까 가기는 하는데 말이야 형이나 형수는 날 완전히 무슨 돈 버는 기계 내지는 봉으로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이 들면 한순간 모든 게 허무해져 나는 오피스텔로 걸려오는 전화도 거의 받지를 않아 열 통 중 여덟 아홉 통은 집에서 걸려오는 건데 말이야 받기만 하면 그놈의 돈 얘기뿐이야 어떻게 된 놈의 집구석이 매일 돈이야 너도 알다시피 그 집만 해도 그렇잖아 고등학교 겨우 1학년 다니다 말고 아버지가 다치시는 바람에 공부고 뭐고 다 포기하고 인쇄소 골목에서 밤낮 없이 뛴 게 20년이야 몇 년 전 그 집을 살 때도 자기들이 돈 십은 한 푼을 안 보탰어 그 허름한 집을 싸게 구입해서 착착 돈 갖다 안겼으면 그래서 2층으로 올렸으면 형네도 자리 잡은 거 아니야? 더 이상 내게 뭘 바라보겠다고 얼굴만 부딪히면 운한 소리야 운한 소리가 아니 형은 요즘 뭘 하시는데 그렇게 힘들어? 모르지 그거야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형은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쳤으면 나보다는 낫지 않냐고 그런데 뭐가 늘 우는 소리인지 이제 나도 알고 싶지도 가고 싶지도 않아 야 괜한 넋두리만 널어놓았다 술이나 마시자 그리고 노래나 부르러 가자 난 역시 노래방이나 포장마차 같은 데가 내 체질인가 봐 넌 어때? 나도 그렇지 뭐 우리네 서민들이야 그런 데가 제격이지 자 한 잔 받아 오늘 반갑고 또 고맙다 다음에는 내가 정말 근사하게 한번 살게 기대해도 좋아 알았냐 아우야 그래 말만 들어도 고맙다야 그런데 너는 뭐 할 거니? 뭐든 다시 시작해야지 이제 인쇄업은 완전히 손댄 거니? 어휴 말도 마 그 인쇄업 소리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 기계들 처분하면서 얼마나 애를 먹었냐 컴퓨터 인쇄가 판을 치는 세상에 어디 인쇄 뿐이냐 편집이며 재봉까지도 다 하는 세상에 내가 그깟 기계들 끌어안고 있어 보았자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냐 싶어 팔아치우면서도 내 심정이 오죽했겠냐 그런데 20여 년을 생사를 같이 하던 기계를 반값도 못 받고 팔아치우는 내 심정은 아랑곳도 없이 형이나 형수는 그게 또 얼마나 목돈인가 해서 그랬는지 나만 보면 돈이라니까 그래서 아예 이 점에서 백수를 아주 자리를 잡을까 하고 허허 녀석 걱정되냐 나는 솔직히 성함이 녀석의 얘기를 들으며 은근히 염려되기 시작했다 IMF다 뭐다 해서 가뜩이나 경기가 어지러운 때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버텨어 나가기 힘든데 누구에게 기대할 사람도 없이 혼자 그러고 있는 게 늘 안쓰럽던 차였다 그런데 그나마 직장조차도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기도 했다 얼마간 가졌던 그 공백기간 동안 나는 현실적인 건 못지않게 정신적인 황폐함으로 자신을 주체하기 힘들 만큼 버거웠었다 나 놀고만 있는 건 아니야 기계 판돈을 가지고 주식에다 투자를 좀 했어 물론 처음에는 많이 까먹기도 했었어 정보를 잘 모르니까 700에 몇 번인가 하는 전화의 유료 정보를 매일 들었었거든 그런데 세상에 전화요금이랑 이것저것 합쳐서 한 4, 50만 원 돈을 낸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증권 사이트만 검색하고 거기에 올려져 있는 시황란과 게시판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고 있지 음... 가끔씩은 가다가다 객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에게서 정보도 흘려듣고 말이야 물론 모든 상황 판단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이지만 말이야 얼마 전엔 꽤 벌은 것 같아 자, 이젠 됐냐? 오늘은 이 형님만 믿고 술이나 마시자고 자, 건배 그리고 연이어 맥주를 더 시키고 건배를 외치며 술을 마셨다 그런 한순간 나는 웨이터가 성함이 녀석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 장면도 성함이가 손을 서며 됐다고 하는 소리도 모두가 공중에 붕붕 뜬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며 의식이 가물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야, 성함아 우리 그만 일어나서 나 너무 취한 것 같아 너는 괜찮냐? 내가 술이 많이 약해졌나 봐 말로는 나도 그래 하면서도 성함이 너머나보다 훨씬 멀쩡한 모양으로 비척거리는 나를 부족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바깥에 나와 바깥 공기를 마시고서야 비로소 술이 좀 깨는 기분이 들었다 야, 근제야 괜찮겠어? 하고 두 번 물어보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던지 어느 길에 약국에 다녀왔는지 드링크세랑 알약을 입에 털어넣어준다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도 신촌 로트리는 여전히 번쩍이는 네온 불빛과 자동차 헤드라이트로 그야말로 불야성이다 잠시 둘이서 거리에 서 있는 사이 기어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야, 근제야 야, 이마 정신 차리고 우리 노래방이나 가자 가서 너 좋아하는 김현식이 노래나 목이 터져라 부르고 나오자 됐냐? 나는 자꾸만 밀고 올라오는 쥐기를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며 눈을 크게 불아렸다 빗줄기에 얼리는 신촌의 야경은 또 그른대로 황홀한 멋이 있고 아름답기까지 했다 야, 술 취한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또 그른대로 멋이 있다 안 그러냐, 성함아? 맞아, 맞아 내 말이 다 맞아 성함이는 내 말에 장단을 맞추며 부지런히 노래방을 찾고 있었다 그러더니 노래방 간판을 발견한 듯 재빨리 나를 이끈다 노래방 직원은 드물게 2층에 있는 방으로서 밖에서 보기보단 꽤 규모가 큰 편이다 싸우다시피 노래방비를 내가 내고 소인이 안내하는 대로 들어간 방은 둘이서 노래 부르기엔 그른대로 넉넉한 공간이었다 안내된 방에 들어서자마자 성함이 녀석은 황제를 위하여를 입력한다 나보다는 아내 영원히가 잘 부르던 곡이다 특히 마지막 소설 오늘은 우리들의 나를 곧잘 흥을 그리곤 하던 모습이 떠오르며 집에 있을 아이들이며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아름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애써 아내의 얼굴을 지우며 나는 성함이와 하나씩 마이크를 잡고 악을 악을 쓰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화풀이라도 해대듯이 남행열차도 삼바의 여인도 고래사냥도 목숨껏 불러 제끼며 우리는 무언지 모를 대상에게로 울분들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눈에 어리는 아내의 모습을 지우려는 듯 나는 더욱더 목숨을 높여 노래를 불렀다 아내 영원히는 노래방에 가면 참으로 잘 노는 편이었다 예전의 학창시절을 잘 놀지 못하고 샌님 노름만 했던 것이 이제 나이가 드니 후회스럽다나 어쩐다나 하며 참으로 열심히 노는 편에 든다 할 수 있었다 그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선호의 전일연만 이젠 아주 자연스럽게 잘 노는 편이다 춤도 어색하지 않게 그런대로 무난하게 추는 편이라 할 수 있고 노래 또한 예전의 합창부 시절의 실력을 10분 발휘하여 점점 능숙하게 이런저런 노래들을 소화해내고 있었다 야 너만 내 감정에 솔직하고 소중한 줄 아냐 나도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줄 알고 있고 그런만큼 내 감정들 또한 소중하다고 너 처음 만나고 나서 한동안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와서 또 그런 마음고생을 하라고 어림없어 이젠 두 번 다시 그런 감정의 소비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문학이 뭐하는 건데 그 알량한 글줄이라도 써대면 모든 게 다 이해되고 그런 줄 아나 보지 웃기지 말라고 난 적어도 너처럼 같이 사는 사람을 이다시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은 최소한 하지 않는다고 적어도 나는 아내 영원히가 듣고 있기라도 하듯 머릿속으로 열심히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떠올리며 순간순간 악을 쓰고 있었다 나 나도 정말로 내게서 멀어지고 싶어 누군가가 그러더라 건수만 있으면 가차없이 헤어지고 싶은데 그놈의 건수가 없어서 이러고 산다고 그 얘기가 비록 여자가 한 소리였다지만 지금 내 심정도 그에 못지않아 나도 내게서 벗어나고 싶어 그럴 수만 있다면 에이 빌어먹을 노래방에 갈 때마다 분위기에 잘 어울리지도 분위기를 잘 맞추지도 못한다며 눈치를 주던 아내 영원히가 이런 내 모습을 보았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잠옷 궁금해졌다 거의 광란의 시간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묘사가 될 것 같았다 도중에 성함이 녀석이 얼마나 시간을 더 연장한 모양인지 불려도 불려도 기계는 자꾸 재촉을 하고 있었고 두리는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들을 뱉어내고 있었다 드디어 성함이 녀석도 나도 지쳐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야 우리 그만 부르고 나가자 이제 그래 그러자 우리는 쉼없이 혹사시키던 기계들 마이크며 기기들을 놓아둔 채 바깥으로 걸어 나왔다 이제 어디로 갈 건데 우리 집으로 갔는데 어이없지 가자고 그래 가야지 잠깐 아 저기 오네 어이 택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눈을 떴을 때는 날이 뿌옇게 밝아지려 하고 있었다 자고 있던 침대의 옆자리를 더듬어 보는 순간 지난 밤에 있었던 일들이 그저야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친구 녀석이 보이질 않는 것이었다 어딜 갔을까 누워서 잠시 잠에서 깨어나려 하고 있는 순간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근재야 이제 깼어? 난 혼자 생활에 익숙해 있어서 늘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또 몸에 배어서 커피 끓여줄까? 녀석이 끓여주는 커피를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방바닥에 철버덕 주저앉았다 대략 2인 7평수쯤 되어 보이는 오피스텔은 혼자 살림살기에 불편하지 않으리만지 최소한의 살림살이들이 거의 다 있었다 새해 한평도 못될 샤워실엔 자그나마 세탁기가 있고 들어오는 입구에는 역시 자그마한 싱크대가 잔잔과 함께 한조로 놓여 있었다 거기에 안에 영은이 가끔씩 투덜거리며 타령하는 가스오븐 렌즈조차 같이 들여다 놓았다 천장 높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창이 한길을 환히 내려다볼 수 있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창 옆으로 혼자 쓰기엔 좀 크다 싶은 크기의 침대가 더 간이 놓여 있었다 주저앉은 침대 바로 옆으로는 새파란 빛깔의 양탄자가 깔려 있는 것이 참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 절로 감탄을 사하내게 했다 야 성함아 여기다가 마누라깐만 갖다 나오면 그냥 신혼집이다야 안 그러냐?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방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감탄하듯 말해를 꺼내고 있었다 창은 보이지 않았지만 문갑이 산뜻하게 놓여있고 그 위로 TV며 미니 컴포넌트 그리고 서랍장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불쑥 튀어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내 농담에 성함이나 의외로 진지한 표정을 하며 말을 받았다 나 장가 안 갈 거야 이대로 혼자 사는 게 편해 다시는 그 장가 얘긴 입에서 꺼내지도 말라고 부탁이야 알았지?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자신도 없고 또 지금은 누굴 만난다는 그 자체도 무의미하게 느껴져 사랑한다는 감성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며 사는 게 힘들겠지만 말이야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하고 식사나 하려나 가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도 깨어나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해 24시간 열려있는 밥집들이 있잖아 해장국지 말이야 어때? 대충 얼굴에 물이나 찍어 바르고 나가는 거 시계를 보니 막 6시가 되려고 하고 있었다 너무 이르다 싶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 순순히 동의를 하고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콧잔등에 물만 간신히 찍어 바르고는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가와 성격이 달라서 그럴까 아니면 시골과 서울의 차이일까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낮의 일상적인 볼일을 보듯 그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로비에 부딪히는 사람들을 보며 좀 낯선 기분이 들기도 하는 이런 시간이었다 아내의 영원이는 지금쯤 자고 있을까 아마도 그놈의 글을 쓰대느라 끙끙거리며 밤을 환히 밝히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전화 한통 해주지 않는 아내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사귀기 위해 무작정 앞만 보고 걸었다 한참 만에야 뒤따라 나온 성함이가 잠깐 흐트러진 방을 치우느라 늦었다며 소리쳐 부르는 걸 듣고서야 퍼뜩 정신이 들어 뒤를 돌아다 보았다 어제 아침에 출근할 때 하늘이 우중충한 게 꼭 한 사락 쏟아 부을 것 같아 좀 두텁다 싶어도 걸치고 나온 양복 저고리를 입고서도 추위가 느껴서 돌아다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진저리를 치고 있었다 성함이 더 추웠던 모양으로 좀 두터운 사파리를 걸치고 있었다 공덕동 쪽으로 한참 걸어 내려가서 길가에 큼지막한 글씨로 해장국이라고 써붙인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옛날에 창호지를 연상시키는 썬팅지를 바른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해장국 둘을 시키고 앉자 성함이는 건너편 탁자에 놓여 있는 신문지를 끌어다 여기저기 지면들을 뒤적거리고 있다 야 이거 드디어 그렇게 되는구나 대우 사태 말이야 구조조정인이 뭐니 하더니 이젠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모양이지 하여간에 이놈의 대우 사태 때문에 주가가 이 모양으로 불안정하게 줄다름 친단 말이야 글쎄 난 보험을 하면서도 말이야 아직 그 대우 사태가 뭔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질 않아서 야 내가 아는 데까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줘봐라 내가 이전에 아는 상식으론 말이야 기업이 그렇게 부실해지면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리 종목으로 되는 게 아니냐 명색의 학부를 졸업했다는 내가 겨우 고등학교 문전에 간신히 돌아갔다가 나온 친구 녀석에게 시사 문제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었고 그런 내 자신이 문득 너무나 나태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언제 시사 문제며 경제 문제에 관심이나 있었냐 그런데 어쩌다가 정권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신경이 쏠리는 거 아니겠냐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과 연관이 되는 문제가 보면 어쩔 수 없이 관심이 온통 쏠리게 되더라 이 말이지 궁극적으로 정권이다 해서 정권 하나만 가지고 일컹저럭컹 할 수만은 없다는 게지 하긴 나는 코스닥이 뭔지 그 코스닥 지수랑 우리나라 주가 지수랑 어떤 연관이 있고 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 전혀 백지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는 좀 뭔가 알만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려워 원세 정권이라는 게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너네 부부 부부 전선에 이상 있냐 왜? 아니 제수씨 말이야 밤을 지새고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전화 한 통 없냐고 기분이 좀 그렇다 그렇지 않냐 나는 마치 내가 감추고 싶었던 부분들이 빨갛게 벗겨진 기분이 돌면서 그 부분들의 뾰족한 송곳으로 찔린 듯한 아픔을 느껴야 했다 나 역시 아내에게서 전화 한 통화 오지 않는 것에 대해 슬슬 속이 끓어오르고 있던 참이었다 야 우리가 무슨 신혼이냐 어제 나올 때 봤으면 이제 겨우 스물 네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그새 전화를 때리고 그러게 영은이가 날 그만큼 믿는다는 뜻이지 알겠냐 나는 짐짓 호기롭게 상황을 넘어가려 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함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이상하게 굳어졌다 그러더니 말없이 내 담배값에서 담배 한 대를 빼어무는 것이었다 야 성함아 너 언제부터 피기 시작했냐 너 담배 피지 않았잖아 아무래도 무언가 여러가지 복잡한 사연들이 있는 것도 같아 재차 다그쳐 물어보았금만 녀석은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고 대신 어색하지 않은 자세로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다 야 이제 그만 일어나자 너 출근 시간에 닿으려면 좀 서둘러야겠다 그러지 뭐 나는 성함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었다 방 안은 아까 나갈 때에 비해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다 아마 혼자 오랜 생활이 몸에 밴 타실이라 나 말이야 사실은 아니다 그만두자 어서 출근해야지 성함이 녀석은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많은 것이었고 그것이 그리 복잡해 보이는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다그쳐 묻기 시작했다 야 말해봐 무슨 얘기인데 하려다 마는 거야 이 형님이 너보다 살기도 한 해 먼저 살았지 장가도 너보단 먼저 갔지 그러니 누가 아냐 내가 네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러니 말해봐 말해보라니까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던 성함이는 나를 향해 돌아서며 나지막이 업조리듯 말을 시작했다 나 말이야 나 너무 어처구니없는 관계를 맺고 있어 한 여자의 남편된 입장에서 듣는다면 아마도 내가 다시는 나를 보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순간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말들의 의미를 추측하려 하는 동시에 아내의 얼굴을 나도 모르게 떠올리고 있었다 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복잡하지 않은 관계가 어디 있겠냐 다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서 서로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걸 요는 그런 인간적인 고리들을 얼마나 잘 슬기롭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지 얼마나 서로에게 충실하게 대하며 이해와 타협을 통해 잘 이끌어나가느냐가 문제라 봐야겠지 맞아 내 말이 백번 맞아 헌데 이건 그런 관계랑 조금은 다르다고 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왜 이런 복잡하고 어처구니없는 관계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또 이런 내 입장에 도무지 실감이 나질 않아 글쎄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다면 그럼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어 하기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제 그만 멈춰야지 한다고 타악하니 멈춰지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야 나는 아내와의 일을 떠올리며 친구 녀석에게 내 주관적인 심정에 의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래 맞아 내 말대로 난들 그런 생각들을 전혀 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야 헌데 참으로 오묘한 게 사람의 감정이라 무더니도 애를 써보아도 이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더라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지금은 나 자신조차도 될 대로 되라는 심산이야 쉬 끊어지지 않는 감정이라면 일단은 그 감정들에 충실해보자는 게 내 지금의 솔직한 심정이야 그래 상대 여자는 누군데 내 얘기로 미루어선 아마도 그 위험한 관계 흔히들 말하는 불륜의 관계를 말하는 모양인데 그러나 나는 차마 그 말들을 뱉어내지 못하고 다음 말이 이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사가 그러했다 얼마간의 세월을 살아온 결과 단정적으로 혹은 어슬픈 추측으로 사태 파악을 하고 그런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본다는 것은 늘 돌이킬 수 없는 후회 내지는 상대에게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되더라는 것이 살면서 깨닫게 된 내 나름의 인생 철학이었다 동시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념들을 즉시 즉시 내뱉을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기 쉽다는 것 또한 살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철학이라 할 수 있었다 야 언제냐 새벽이냐 어젯밤이냐 그렇게 잠시 따라 부었다고 아까 보아라 날씨가 얼마나 선선해졌냐 이제부턴 한 번 비오면 선선해지고 또 한 번 비오면 선선해지고 그러겠지 옛날 어른들 말씀이 다 백번 지당하시다니깐 나는 잠시 대화를 바꾸어 보려는 어도로 창밖을 내다보고 섰는 친구 녀석을 향해 엉뚱한 화재를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녀석은 그런 내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심각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서 있었다 그런 친구의 뒷모습이 유난히도 허탈하게 가슴에 와닿는 것이어서 나는 재차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야 그런데 너 어젯밤에 보니까 노는데 일가견이 있더라 우리 언제 한 번 날 잡아서 고향 친구 녀석들 승대며 상처리 기안이 녀석들 불려모아 신나게 한 번 놀아보자 어때 날짜는 말이야 추석 연휴 중 하루 날 잡지 뭐 내 생각은 어떠냐 근재야 너 출근 시간 늦겠다 오늘은 일단 가고 며칠 내로 시간 한 번 더 내주라 그럴 수 있지 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비난한다든지 날 욕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말이야 그래 알았어 언제든지 전화해 나 역시 이 마음속의 울분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누구라도 붙잡고 한바탕 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심정이야 지금 그러나 나는 그런 말들을 하는 대신 그래 알았어 하는 짧은 말만을 던지고 방을 빠져나왔다 언젠가 집에서 받아보는 조간신문의 여성제 광고란에서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었다 충격 늑보 요즘 주부의 80%가 애인이 있다 내 아내에게도 애인이 있다면 뭐 그런 내용이었다 그런데 성함인 녀석을 뒤로 하고 오피스텔을 빠져나오며 문득 왜 그런 문구가 떠오르는지 모를 일이었다 정말로 변하지 않으리라 여겼던 아내가 이상해진 것도 고지식하다 못해 바보스러우리만지 순수하게 여겼던 성함인 녀석을 그 이해 못할 말 등이 모두 그러한 추세에 힘입은 유행이라고 웃어 넘겨야 할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히는 심정이었다 다행히 그 와중에도 성함인 녀석이 야 근자야 내가 봐서 적당한 걸로 장기든 당기든 자그마한 걸로 하나 넣어봐 하는 바람에 그나마 한 건이라도 들고 가기는 하지만 영업소장의 그 가동마감 재촉을 받을 생각을 하니 영업소에 간다는 게 영 내키지 않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그놈의 목구멍이 포도층이라고 어쩔 수 없이 영업소로 향하면서도 지나치는 집 쪽을 연신 뒤돌아 보았다 아침 조회가 끝나고 같은 대리점 주인 이사장이 식사나 하자고 해서 같이 아래층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가면서도 혹시나 아내에게 무슨 연락이라도 오지 않나 신경을 온통 곤두세우고 있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아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런 기분으로 식사를 했었을까 나는 도무지 식욕이 돋지 않는 것이었고 결국에는 두어 술 뜨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고야 말았다 아 형 왜 식사를 하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아요? 왜 속이 거북해요? 아니면 입맛이 없어요? 아니야 어제 오랜만에 친구 만나 술이 좀 과했나봐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식사나 마저 해 식사를 마치고 커피도 한 잔씩 하자는 제의를 부리치고 나는 불이 났게 집으로 차를 몰았다 어제 하루 들어오지 않았을 뿐인데도 마을 어귀에 들어서져마자 이상스레 낯선 기분이 들었고 그것은 마치 며칠간의 집을 비우고 오랜만에 귀가하는 그런 기분이었다 당신 나 왔어? 현관을 들어서며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내를 부르며 나는 조금 긴장하고 있었다 미안해 어제는 말이야 성함이 놈이 자꾸 붙잡는 바람에 혼자 살다 보니 누군가와 같이 대화도 하고 싶고 밤새 같이 있고도 싶었나봐 무척 적적했던 모양이야? 당신 화 많이 났어? 그렇게 입속을 맴도는 말들을 수없이 되내며 거실로 들어선 나는 그러나 막상 아내의 무표정한 얼굴과 맞닥뜨리는 순간 입을 다물고 말았다 아내는 외출할 준비를 하고서 막 현관으로 나가려던 참이었던 모양이었다 연한 오렌지색 원피스에 같은 계통의 머플러까지 두르고 막 현관을 향해 나오다가 나와 맞닥뜨린 모양으로 나를 보자 순간 속으로 멈칫하는 듯하더니 이내 아무런 감정이 일렁이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날렵하게 현관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그런 내 모습을 물걸음이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상체를 두 손으로 붙들고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방 문까지 걸어잠그고 날렵하게 손을 놀려 대충 손에 잡히는 대로 이불을 꺼내 방 안에 깔고는 아내를 이불 위에 쓰러뜨리고 미처 다른 틈을 줄 사이도 없이 아내 위로 덮치듯 몸을 실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찬찬하게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아내는 만사를 체념한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내려감고 있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면 바로 이런 거라면 말이야 난 그동안도 충분하게 내게 주어왔다고 생각해 당신 남편의 자격으로 말이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 이런 거였어? 이런 거냐고 나는 발가벗겨진 아내의 몸 구석구석을 핥아내리기 시작했다 아내가 몸을 비틀며 흥분된 모습으로 내 목을 깨앉는 그런 따위의 반응은 애초부터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아내의 목덜미며 깃불 그리고 아직은 탄력을 잃지 않은 전무덤이며 를 정신없이 핥아내리는데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아내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어디 당신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구 십수년을 살면서 내 몸짓에 내 몸에 익숙해 있던 당신이었어 그래 한번 해보자구 야릇한 오기 같은 것이 발동하며 나는 점점 빠른 템포로 아내의 이곳저곳을 타액으로 핥아내고 있었다 마침내 아내의 몸이 조금씩 달아오르기 시작하며 반응이 오는 것이 느껴졌다 아 이번엔 좀 더 그래 그렇게 흥분하라고 당신 몸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당신 몸에 나보다 더 익숙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나는 유치한 오기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며 점점 거칠게 아내를 다루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허리를 들어 올리고는 그 아내의 무성한 숲으로 입술을 옮겨갔다 아 드디어 아내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흘러나왔고 나는 마치 아내를 빨아들일 듯이 아내의 몸 전부를 빨아들일 듯이 아내의 그곳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아내가 점점 고통으로 가득 찬 신음 소리를 내보내며 마침내는 환희로 넘쳐나는 몸짓으로 나를 내 몸의 일부를 받아들여 줄이라 여기고 있었다 아니, 그런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것이 정확한 표현일이라 그러나 아내의 몸에서 어느 순간부터 흥분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느끼는 순간 나는 또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 아차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몸에서 몸을 일으키고 말았다 그랬다 사랑이란 감정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강요되어질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누군가 말했듯이 구글할 수 있는 성질의 것 또한 아닐 것이다 아내의 속옷들을 챙겨 걸쳐주며 나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다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은 사랑이었소 당신의 안에서 나를, 내 손절을 느끼고 싶었소 그랬던 것이었는데 내 표현이 너무 서투른 탓이었을 거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내 마음들을 나는 아내에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언어로 얘기해 주고 싶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아내가 언젠가 얘기했듯이 표현되어지지 않는 진실도 읽어주기를 바라며 어색한 시간이 아내와 나 사이에 흘렀다 나는 시선을 어디다 하고 고정시킬 데가 없이 아내의 몸짓들만 막연히 지켜보며 앉아있었다 세월이 많이 흐르기는 했다지만 불과 십여 년 전의 일이었다 인생 전반에 비추어 본다면 그렇게 길다고만 볼 수 없었던 그 시절 아내와 나의 그 순간순간의 장면들이 하나의 전설인 양 눈앞을 스치는 것이었다 그리움이었다 그 지나간 날의 모든 것은 정녕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일 것이었다 공원이건 어디건 사람의 눈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면 얼마나 감미로운 입맞춤을 해댔던 것이었을까 그날들에 맛보았던 그 달짝지근한 입맞춤들은 이젠 아내와 나 사이엔 어느 한 순간에도 도저히 맛볼 수 없을지 모른다 어느 무덤과 수국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야산에서의 그 안타까운 몸짓들 또한 이젠 정녕 아득한 전설로 존재할 뿐일 것이다 나무들 사이에 몸을 감추고 얼마나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고 싶어 했던가 그 아름다웠던 날에 하늘도 바람도 다 정지된 시공 속에서 오직 둘만이 존재하는 듯한 그것은 정녕 잃어버린 전설이 된 것일까 그날들은 아내 역시 정말로 나를 사랑했던 것이리라 거리거리에 다니는 어느 연인들 못지않게 우리들은 충분히 다정스러웠고 진심으로 서로를 원했던 것이었으리라 그리기에 아침에 눈을 뜨며 가장 먼저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을 것이다 서로에게 그리고 그 사랑의 확인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지금의 가성을 이루어왔던 것일 게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들의 사이에 무엇이 이리도 어지러이 끼어들고 있는 것일까 정말로 내가 아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일까 아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들 중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무슨 다른 원인들이 있었던 것일까 아내는 마지막으로 머플러를 두려는 것으로 마지막 옴매무새를 만지고 있었다 미안해 당신 불쾌했다면 말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 저쪽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비로소 간신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아빠 아빠 엄마는요? 외출하셨어요? 외출하셨어요? 어? 무슨 볼일이 있으시대? 어서 씻으려무나 오늘 저녁은 언니랑 진이랑 세시만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반찬 뭘 해먹을까?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아빠도 그런대로 먹을만하게 할 수 있거든 우리 막둥이는 무엇을 먹고 싶어? 딸아이는 시큰둥한 표정을 감수려고 애를 쓰며 아빠 떡볶이 하며 대답을 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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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식사로는 좀 그렇지만 아빠가 해주지 지니가 가서 재료 좀 사오려무나 나는 딸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싱크대 아래칸에서 무슨 냄비라도 꺼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뇌리를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맞아 그래 아내가 글을 써두는 공책이 있었지 그걸 찾으면 무언가 아내에게서 일어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알게 될지도 몰라 나는 다급한 마음으로 싱크대 아래 위 칸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데서도 아내의 공책을 찾을 수가 없었고 나는 다시 허탈해지기 시작했다 어디다 두었을까 이번에는 거실 쪽으로 돌아서서 그릇을 넣어주는 차단스며 채꼬지 심지어는 아이들 속옷을 넣어두는 서랍까지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소파 밑이 궁금해지며 소파를 드러내보았다 아 거기에 아내의 그 공책이 있었다 아니 그것도 한 권이 아닌 두 권씩이나 나는 딸아이가 오기 전에 안방 문갑 속에 그 공책들을 얼른 감수고는 불이 났게 베란다로 가서 고추장을 퍼왔다 그리고 있는 중에 큰아이의 소리가 또 학교에서 돌아왔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그는 내 모습을 보더니 기덕거리며 웃어댄다 아빠 아빠가 웬일이세요? 주방에서 요리를 다 하시고 나는 대답 대신 눈썹을 한 번 지켰다 내리며 연달아 따라 들어온 소리가 사원 재료들을 가지고 열심히 떡볶이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떡볶이를 해달라던 진이는 학교 가사 실습 시간에 배웠다며 언니도 나도 내 몰고는 혼자서 분수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요리에 열심히 했다 그 틈에 나는 안방으로 들어와 찾아낸 아내의 공책을 잠시 펼쳐보았다 묵시록 수탁의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살아도 탄소 동화작용을 할 수가 없어서 서울의 하늘은 슬프다 아내의 공책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햇살이 환하게 창으로 비춰들고 있다 가을의 따사로운 햇살이 마치 축복인 양 꽃을 가득히 퍼져들고 있다 이런 날 어디론가 훌쩍 떠나갈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늘 생각뿐이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이 있어서 항상 그들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더할 수 없는 행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흔이란 세월의 무게가 자꾸만 나를 숨막히게도 또 초조하게도 만든다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쉬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언젠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평범한 삶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특별한 삶이라 할 수 있을까 그저 아침에 눈을 뜨면 시작되는 이 작은 소란들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하고 이렇듯 엉거수춤하게 늘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 안주한 채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보내는 것 그것까지가 평범이라면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소리 지르는 것들 그것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 일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특별하다 할 수 있을까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아니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특별하다든지 남들보다 두드러진다든지 하는 것들에 그다지 집착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다고 여겨진다 주어진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그저 그렇게 너무도 평범하게 그리고 너무도 안일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평범하게 산다는 삶 그 자체가 곧 안일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속에서라도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려는 모색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20대에서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꿈꿔왔던 어떤 꿈이랄까 이상에 대해 이제까지 과연 얼마나 절실하게 이루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던 것일까 그저 막연하게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나태함으로 여태껏 살아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들이 내면서 깊숙한 곳으로부터 울려나오고 있는 것이다 거실 깊숙이 들어와 안기는 가을 햇살이 자꾸만 이런저런 상념들을 불러일으키는 오후 어디라도 좀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로 갈까 오직 아내의 글들을 빨리 읽어야겠다는 생각만이 온통 뇌리를 지배하고 있을 뿐이었고 따라서 그러한 딸아이들의 제잘그림에 거저 건성건성 고개짓만 하고 있었다 겨우 딸아이들을 자기들 방으로 들여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다시 아내의 글들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쇳떼리를 아예 안방으로 가져다 놓고 스토를 비스듬히 바치고 앉아 다시 공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명동엘 나가보았다 번역을 하던 윤혹언니가 미국으로 떠난 뒤 통 와보지 못했던 곳이다 아직도 좁다란 계단을 올라가 사무실 문을 빼꼼히 밀고 들어가면 한쪽 구석에 놓인 책상머리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윤혹언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순간적으로 들기도 했다 서른 일곱 가지의 독신을 주장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인과 결혼을 해야 된다며 서둘러 LA인가 어디로 떠나간 뒤로 5, 6년 동안 딱히 이곳에 올 이유가 없었던 탓일 것이다 언니 사무실에 있던 건물을 올려다보다 흔히들 말하는 명동 뒷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누가 그랬던가 계절은 가장 먼저 여자들 옷차림에서부터 찾아온다고 샛노란 은행잎을 연상시키는 색깔들이며 빨거스름한 낙엽빛깔들이 지나가는 여자들 옷차림에서 가을을 느끼게 한다 하다못해 머리 색깔까지도 노랗다 못해 색색의 물감을 풀어놓은 것 마냥 여러 가지의 낙엽빛깔들로 지장한 것이 좀 유난스레 눈에 들어온다 유난스럽다고 느끼는 이런 감정들 뒤엔 어딘지 못마땅하다고 느끼는 감정들이 또한 자리잡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이런 것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리라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소위 말하는 세대차이라고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고전 음악실 나를 연상수로 가기 위해 길을 따라 올라가며 나는 서울에 올라오던 스무 해 전의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물오른 나무마냥 싱그럽던 그날들은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니 그랬던 것 같다 적어도 내게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의지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고 나는 그저 거기에 몰두하며 밀고 나가기만 하면 되리라 생각했었다 여고를 졸업하며 대학에 가기 위해 부산역을 떠나던 날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내게 비춰지고 있었다 스무 해를 살아온 고향을 떠난다는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서울로 가고 있다는 설레인만으로 잔뜩 들떠있던 그런 시절이었다 르네상수로 올라가는 도중 상큼하게 화상을 한 아가씨들이 한물이 내 곁을 스치고 지나갔다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스쳐 지나가는 그네들의 깔깔 그리는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투명하게 울려 퍼졌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인가 그렇듯 싱그러운 시절이 내 인생에 있어 얼마큼이나 아름다운 축복이었던가를 저 네들의 나이만한 때는 생각조차 해보았던가 가을 햇살처럼 투명하게 피어오르는 그네들의 웃음소리를 뒤로 하고 걸어올라가는 길 위에는 노란 은행잎들이 햇살을 받으며 이리저리 날리고 있다 아련히 잊어버리고 있던 시들 아을디 구르몽의 시들이며 헤르만 헬세 그리고 기엄 아폴리네르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들이 문득 떠오르며 이 번잡한 도해지의 한복판에서 그런 시들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하고 독일의 언어시인이 가을을 노래했듯이 내게도 이젠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왔으면 좋으련만 그래서 김현승 시인의 기도처럼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저런 생각들을 하며 런의 상수로 올라가려는 순간이었다 저 여기요 이걸 떨어뜨리셨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각기 자기만의 고유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음색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품 정도를 나름대로 추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뒤에서 들려오는 그 낯선 소리는 처음 듣는 순간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산뜻한 느낌을 내게 전달하고 있었다 햇살이 비스듬히 그의 얼굴 위로 비치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내고 있었다 햇살을 가리기 위해 한 손을 이마 위로 올리며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마 위로 반쯤 흘러내린 부드러운 머리칼이 바람에 가벼이 날리는 앳된 얼굴의 남자가 무언가를 손에 들고 내 앞에 서 있었다 에고요 스카프를 흘리셨기에 저기서부터 쫓아왔는데 걸음이 너무 빠르셨어요? 바바리 위에 걸치고 나온 갈색 체크무늬의 스카프를 건네주며 그 남자는 쑥스럽게 웃고 있었다 나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러네 상수로 가기 위해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참으로 정갈하고 해맞다는 인상을 그에게서 받으며 아내의 방 제 5회 나는 읽고 있던 공책을 잠시 내려놓고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다 시계가 벌써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소화기를 한 번 덜었다 놓으며 행여나 아내에게서 무슨 연락이라도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어보며 커튼을 젖히고 어두운 창밖을 내다보았다 지금쯤 아내는 어디서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며 나는 연거푸 두 개의 빗째 담배를 피워댔다 아내는 이런 심정까지도 구속이라고 여길까 아무리 타인과 타인이 만나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부부로서 이 정도의 염려나 걱정이야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아내는 그것을 힘겨워하고 심지어는 구속이라는 낱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런 심정들이 구속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 지금의 심정으로는 도무지 혼란스럽기만 할 뿐 딱히 이렇다 할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 보아야 아는 것 그래서 아내 스스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금 덮어놓았던 노트를 펼쳐들었다 르네 상수는 예전에 비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사실 그 사이 혹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조바심을 내며 명동까지 찾아갔던 것이지만 감상실의 두터운 문을 열자 5,6년 전이나 다름없이 실내 가득 흘러넘치고 있는 귀에 익은 선율이 나를 반긴다 안토닌 드보로작의 교양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의 마지막 제4악장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곳은 음악 감상실이라기보다는 마치 언어사근 실내학단의 연주실 내지는 연섭실 같은 느낌이 더 짙다 부산에도 이와 유사한 고전 음악실이 있긴 했지만 이곳에서만큼 실제 연주를 듣는 듯한 살아있는 음을 들을 수 없었던 것 같다 어쨌든 나는 이러한 좋은 명소들이 그 자리를 오래도록 차지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였던 것인데 그런 나의 바람을 이곳 르네상스가 지켜주고 있는 것이었고 나는 그 사실에 한없이 감격했다 바바리를 벗어들고 감상실 맨 뒷줄에 자리를 잡고 앉아 몸을 뒤로 조치자 향수와도 같은 감정이 일령이며 아득히 지나간 시간 속으로 나를 빠져들게 했다 오랜만에 찾은 여기서 듣는 첫 연주곡이 신세계라 내게도 뭔가 좀 산뜻하고 변화있는 일이 생기려나 하는 괜한 설렘 같은 것이 있었다 교양곡 신세계가 끝나자 이번엔 파벌로 사라 사태의 지고인의 르바이젠이 바이올린의 애절한 음에 실려 흐르고 있었다 지고인의 르바이젠 집시의 노래라는 의미의 이 곡을 처음 접한 것은 중학교 합창반 시절이었다 작곡가 사라 사태가 헝가리 지방을 여행하면서 들었던 집시들의 미녀들을 소재로 한 아주 애상적이면서도 화려한 곡이라는 음악 선생님의 자상한 해설을 들으며 접하는 순간 느꼈던 그 선율의 애절함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게다가 이 곡이 또 기억에 오랫동안 선명하게 남아있는 까닭은 이 곡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중학교 음악 선생님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들 학생들 사이에서 그 음악 선생님은 사랑킬러로 통했는데 그 이유는 그 선생님의 사생활 때문이었다 부산에서 그래도 알아준다 하는 작곡가이셨던 그 선생님은 어린 우리가 보기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여자 관계였다 물론 어린 우리들의 소견으로도 그 음악 선생님께서 그저 평범하게 음악적인 이론이나 그 외의 실기성도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보통의 음악 선생님이 아니고 그래도 부산 시향에서도 알아주는 작곡을 하시는 예술가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까닭에 무언지 몰라도 하여튼 그 선생님이 일반 연어 선생님과는 다르시리라는 것을 인정하곤 했었다 그렇지만 너무나 무성하게 들려오는 그 음악 선생님에 대한 이상 야릇한 소문들은 마침내 어린 우리들에게 그 선생님의 수업을 거부하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그 음악 선생님은 사표를 내고 학교를 그만두셔야 했다 지고인의 루바이젠이 끝나고 나는 잠시 위층에 있는 휴게실로 올라갔다 이 르네상스는 2층과 3층을 모두 쓰고 있는데 2층으로 올라오면 입장권을 끊는 창구가 바로 정면에 보이고 표를 끊어 좁은 복도를 걸어 안으로 조금 들어가면 감상실이 있다 그리고 다시 입구로 걸어넣어 위층으로 올라가면 휴게실이 만들어져 있다 여기서는 조금 비싼 듯한 값을 지불하긴 했다지만 입장권 끊는 것 하나로 음료수는 항상 무료이다 둥근 탁사들이 몇 개 놓여있고 잠시 대화를 주고받거나 음악 감상을 하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 쉴 수 있도록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휴게실조차도 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반가워 잠깐 실례를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을 때였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웬 낯선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단정하게 걸친 산뜻한 분위기의 감색 양복에 눈부시도록 하얀 와이셔츠 그리고 은은한 색깔의 넥타이 이마 위에 흘러내리고 있는 부드러운 느낌의 머리칼 나는 분명히 어디선가 한번 본 듯 하긴 한데 그가 누군지 얼른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저 아까 저 밑에서 제가 스카프를 누군지 얼른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 보기에 좀 그랬던지 그가 부연 설명을 해주었다 그제야 나는 아 그러시군요 아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며 아른채를 했다 아닙니다 전 솔직히 뒷모습만 보고는 아직 미혼의 젊은 아가씨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분 상하셨는지는 모르겠군요 하면서 가볍게 미소를 띄우는 것이었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실망하셨겠네요 미안해서 어쩌지요 아니지요 실망은 아니고 좀 놀랬다거나 할까요 좀 드러보이는 것에 비해 상당히 젊으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며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 표현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의 목소리는 참으로 나식나식 하면서도 근사한 톤의 음색을 느끼게 하고 있었대 친구들이랑 어딜 좀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가지 않기를 참 잘한 것 같은데요 어쩐지 느낌이 하하하하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떠들어 보았다 얼굴 윤곽이 뚜렷하고 지푸른 눈썹이 한몫을 하고 있다 코끝에 윤기가 조르르 흐르고 입매가 매우 단정해 보인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참 단아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내가 자기를 찬찬히 뜯어보고 있음을 알았음일까 그도 역시 조심스레 나를 훑어보고 있는 눈치다 사실은 오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친구 녀석이 소개해 준다는 아가씨랑 손을 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직 공부 중이라는 말을 듣고는 썩 마음에 없어 한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댁의 뒷모습이 참 그래서 쫓아와 보았던 거죠 그럼 소개하기로 한 친구가 곤란해지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얼굴이라도 내밀어야죠 그러니 좀 실수하신 것 같네요 후 나는 차츰 그 이야기에 빨려들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도 이렇게 신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나와 대화를 했었던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나는 선한 눈매의 그 일을 떠올려 그와 비교하고 있었던 것이다 1998년 9월 26일 나는 그만 노트를 덮어버렸다 냉장고 어딘가에 먹다 남은 소주가 있을 텐데 하며 기실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그다지 말이 많은 편은 아니다 물론 맥주라도 두화잔 마신다든지 기분이 좀 좋거나 할 때면 들뜬 목소리로 마치 봄하늘에 높이 떠있는 종다리마냥 한없이 종활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내는 말수가 적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단둘이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면 자연적으로 나 혼자 떠드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인가부터는 나 역시 아내의 분위기에 자연스레 휩쓸리게 되어버렸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아내는 그 아내의 침묵의 이유가 마치 나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에이 나는 답답한 심사를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다행히 냉장고 문을 열자 마개로 막아놓은 반병남짓한 소주가 눈에 띄었다 궁상맞게 혼자 마시는 것인데 잔에 따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병째 들고 두어 모금 마셔보았다 몸이 오싹해지며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주의 독한 기운이 온몸에 퍼졌다 저녁을 제대로 먹지 않은 탓일까 겨우 두어 모금을 마셨을 뿐인데도 정신이 아득해지며 이내 머리가 빙빙 돌기 시작했다 나는 안주 대신에 냉장고에 들어있던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고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다 이따위 것을 과연 읽고 있어야 하는지 일순 회의가 일기도 했으나 이내 그런 생각들을 꾹꾹 누르며 방바닥에 엎어놓았던 노트를 다시 들어 올렸다 큰아이의 소리가 학년이 높아지더니 학원을 보내주었으면 어떠냐고 눈치를 보아가며 조심스레 물어왔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가회라든지 학원에 관해 이렇궁 저렇궁 하지 않더니 혼자서 하기엔 중학교 공부가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다 하긴 초등학교에서 배우던 공부에 비해 새로운 과목이 몇 가지나 더 있으니 힘들기도 어렵기도 할 터였다 아무리 초등학교 공부의 연장이라고 하더라도 물상의 생물을 영어의 기술 산업 게다가 한문까지 새로이 배워야 하니 참으로 힘들고 부담스러울 것임은 어른인 나부터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나는 딸아이 앞에서 쾌히 답을 해주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자는 말로 얼버무리고 말았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다지 물질적인 것에 연연해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형평껏 살아오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며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의 나는 이런 내 자신에 대해 그리고 그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다 그것도 무척 심한 물론 가속이라는 것이 꼭 어떤 물질적 풍족함이 충족되어야만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부모로서 자신이 존재케 한 자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기는 돈이나 그 외의 재반물질적인 것들이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해서 마음먹은 대로 모두 얻어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이라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바깥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 지나치다 할 만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갑 서랍에 차곡차곡 너르만 가는 세금 고지서라든지 심지어 아이들의 급식비며 등록금이 하나 학기씩이나 밀려있다는 사실을 도통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아니 알면서도 엄두가 나지 않아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넓게 써보려고도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다 결국은 멀리 있는 친정오빠에게 손을 벌린다든지 이웃에서 잠시잠깐 융통을 하고는 있지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힘에 벅차다 내가 소리 아빠와의 대화를 포기한 이유 중에는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클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이 다 나가고 없는 텅 빈 집에 갇힌 채 나는 울고만 싶은 심정을 달래지도 못하고서 이렇게 앉아있다 엄마의 명쾌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현관을 빠져나가는 소리의 등을 바라보며 엄마로서의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현관을 빠져나가며 소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이들 다 다니는 학원을 중학생이 되도록 한 번도 타령하지 않다가 모처럼 보내주십사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보았던 것인데 엄마로서 그 부탁을 선뜻 들어주지 못했으니 말이다 거실 깊숙이 들어와 비치는 이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고작 이렇게 우울한 생각이나 하며 앉아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 답답해 눈물이 날 것만 같다 차라리 어디 종로통이라도 걸어다니다 왔으면 좋겠다 그 시끌벅적한 곳에 파묻혀 건너려면 좀 기분이 나아질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1998년 9월 마지막 날에 이런 책이라 나는 갑자기 숨이 막혀오믄 느꼈다 이런 기분을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나는 무언가 눈앞을 가리고 있던 흐릿한 것들이 조금씩이나마 거쳐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다음 장을 읽어 내려갔다 명동엘 나갈 차비를 했다 르네상스에 가서 음악 감상도 하고 또 하여튼 가보고 싶다 서른셋 그는 나이가 서른셋이라 했다 고향 시골 집에서는 이제 지쳐 장가가라는 말도 꺼내지 않는다 하며 쓸쓸하게 웃어보였다 그 쓸쓸한 웃음 속에 공허함이 너무 진하게 배어나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노님이라 불려도 될까요? 전 원래 이렇게 넉살이 좋은 편은 못됩니다만 그냥 왠지 편안해서요 동양철학을 공부하며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는 그는 그렇게 보아서일까 상당히 찬찬하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느끼게 하고 있었다 나서 살아난 시골이 고향이에요 형제고 오니고 간에 제가 제일 공부를 많이 한 편이지요 그래서 무엇으로든 쇼부를 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하게 박혀 있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처음 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게 늘 절 따라다닌답니다 저보다 더 젊은 아니 아직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벤처기업이니 인터넷 사업이니 하며 단단히 제 목들을 해내는 것을 보면 좀 아찔해진답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구나 하는 그는 처음 만난 나를 향해 스스럼없이 자기의 내면에 감수어 두었을 이야기들을 펼쳐 보이고 있었다 선하게 보이면서도 어딘지 야무진 인상을 풍기는 그였다 그렇게 두 시간이나 대화를 했을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이라 가보아야 한다며 일어나던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여쭤본다면 결례도 되겠거니와 아마 말씀해 주시지도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음... 가까운 시간 내에 다시 들려게 된다면 제가 여기 메모판에다 제 전화번호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냥 친노님처럼 편하게 대해주셔서 그런 것입니다만 제가 무례했다면 용서하시고요 그럼 먼저 일어나야겠습니다 오늘 만나뵈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나는 그가 휴게실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도 한참이나 그가 앉았다 일어난 맞은편 자리를 건네다 보고 있었다 마치 무슨 쉰길과 사라진 것 마냥 오늘 나는 계단을 천천히 오르며 그가 과연 메모를 남겼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방이 두꺼운 자수색 빌로드 커튼이 쳐진 감상실 문을 열었다 외부와 차단된 세계 그 어떤 외부의 소음으로부터도 철저히 독립된 곳 문을 열자마자 전혀 새로운 세계가 나를 반기고 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 장조 클라리넷의 그 청아하고 맑은 음색이 한편의 시와도 같이 감상실 가득 흐르고 있었다 볼퍼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가 죽기 2개월 전에 작곡된 최후의 협주곡인 이 곡은 그가 클라리넷을 위해서 쓴 협주곡으로는 유일한 곡이라 한다 위대한 물리학자이며 모차르트 연구가이기도 한 아인슈타인은 마지막 이 세상을 뜨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모차르트를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실라는 모차르트의 음악 세계에 대해 접해본 편은 아니다 내가 모차르트의 음악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아마도 진혼곡 혹은 죽은 자를 위한 미사곡이 크게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발제크 백사객에서 은밀히 어뢰받아 작곡했다는 이 곡은 그 제목에 암시하듯이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를 연출해내고 있었고 특히 그 곡을 마지막으로 그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더더욱 모차르트의 음악을 그다지 즐겨듣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특정 몇몇 곡을 제외한다면 모차르트의 음악 세계는 순수한 영혼과의 교감을 느끼게 해주는 맑고 깨끗한 음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그때 나는 베토벤의 음악에 푹 빠져버린 뒤였다 흔히들 말하는 세레나데 즉 소야곡과 같은 곡들은 전반적으로 거의 다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띄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클라리넷 협조곡은 마치 찬물결이 일어나며 끊임없이 소군대는 잔잔한 물살마냥 클라리넷이라는 악기가 가진 그 독특한 음색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기교가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울한 기분이 음악을 듣는 순간 좀 가라앉고 있었다 그런 기분으로 입구에 마련된 메모판을 훑어보았다 몇 번씩 접어 꽂아놓은 메모지들이 몇 개 꽂혀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을 훑어보고 있는 내 눈에 연한 미색 종이를 접어 꽂아둔 메모지가 들어왔다 끝에 소금한 글씨로 가을을 엮이게 해준 누님께라고 써여 있다 메모지를 뽑아 들고 뒷면을 보자 한태경 드림이라고 씌여 있었다 그가 전날 가르쳐준 이름과 같은 걸로 아마도 이것이 그 메모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메모를 가지고 가까운 뒷좌석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여기에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지금 누님이랑 대화하고 나가며 쓰고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누님이랑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고 반가웠습니다 저를 친동생같이 여겨주시고 앞으로 많은 가르침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번호가 아래에 적혀있었다 후우 나는 메모지를 다시 원래대로 접어 핸드백에 넣고는 클라리넷의 그 밝은 소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사막장까지 다 감상했을 때 나는 감상실을 빠져나와 위층에 있는 휴게실로 갔다 음료수를 한 잔 받아들고 다시 메모지를 펼쳐보았다 글자 속에서 그 이미지가 조금씩 풍겨 나오는 것도 같았다 나는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고 동전을 넣다 말고 도로 수화기를 내려놓아 버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쩐지 잘하는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그보다 왠지 소리 아빠의 얼굴이 먼저 눈에 아른거렸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휴게실 창으로 명동의 가을 하늘이 그림같이 펼쳐져 있다 저런 걸 새틀 구름이라 하지 아마도 아니야 비늘 구름인지도 몰라 나는 지푸른 하늘 가득 그림 마냥 펼쳐진 구름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고 싶은 시각이다 1998년 10월 7일에 르네상서에서 제6장 아내들을 부재 따르릉 숨가쁘게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시계로 눈길이 갔다 새벽 1시가 다 되어 있었다 나는 최대한 목소리에 감정을 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하고 그러나 전혀 엉뚱하게도 전화를 건 사람은 아내가 아닌 월드빌라에 사는 박씨였다 여름에 같이 술 한잔하고는 통 만나보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이! 이 형이시구먼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서 술기운이 풍겨져 왔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아내의 일로 심사가 별로 좋지 못한 상태인데 그의 그런 전화는 몹시도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들려오는 그의 흐느끼는 듯한 떨림에 잠시 주춤했다 이 형 이 형이야 뭐 소리 엄마랑 별다른 문제가 있어 배지 않는 것 같아 내 심정을 잘 이해하려나 모르겠지만 사실 이 형도 알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일이 건설적 일이다 보니 늘 바깥에 나가 사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집사람이나 아이들에게 본의 아니게 등 안하게 되고 그게 그랬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새끼들이랑 저 먹여 살리려고 온몸이 녹진 그려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지가 어떡해 박씨는 울음을 삼키려는 듯 잠시 말을 중단하고 멀리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푹푹 쩌대던 날씨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새 얼마나 시간이 흘렸다고 제법 날씨가 쌀쌀하게 느껴지며 한기조차 느껴져 왔다 나는 박씨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없는 사이에 혹시 아내에게서 연락이라도 올까 싶어 핸드폰으로 집 전화를 묶어놓고는 핸드폰을 들고 박씨가 기다리고 있는 슈퍼로 향했다 그런데 이 여편애가 어쩌자고 이젠 아예 집에를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벌써 며칠 채 이 형 내가 너무 무심해서 내가 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좋겠소 이런 죄다 이 동네는 바람난 마누라들만 사는 거야 뭐야 심사가 슬금슬금 비비 꼬이기 시작하며 갑자기 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집앞에 새로 생긴 호프집에 가자는 것을 간신히 달래요 문 닫은 슈퍼의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했다 박형 우리 날씨도 차고한데 아까 박형이 말했던 것처럼 저기 호프집으로 가서 얘기해요 내가 한 잔 살게 자 그와 나는 바로 바라보이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란 간판을 단 집앞의 호프집으로 들어갔다 말은 안 좋아 천시시 둘을 씻기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어쩐 일로 여기를 다 들리셨냐는 주인 여자의 반가운 인사를 받으며 자리에 앉다가 카운터에 걸려있는 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막 2시가 되려 하고 있었다 호프가 나오자마자 나는 숨도 쉬지 않고 절반이나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아까 마신 소주가 아직 위에 남아있는 것일까 이내 술이 벌긋게 털어오르며 주의기가 금세 느껴졌다 마주 앉은 박씨 또한 마찬가지로 단숨에 절반이나 들이키고 있었다 전주가 많았으리라 여기긴 했지만 나는 그를 말리지 않았다 그래 우리 마시자고 박형이나 나나 무능한 남편들이라 잘난 부인들께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면 술을 더 마셔댄들 까짓게 무엇 대수겠소 반발심 같은 감정이 슬그머니 일고 있었던 까닭이었다 짐작하고는 있었지 이 형 진작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그렇지만 내가 늘 나가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에이 그래 뭔 짓을 하든 그저 새끼들이나 잘 키우고 살림이나 지금처럼 잘 챙겨주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게 아주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을 나가 툭 하면 들어오지 않는 거야 이 형 그러니 어떻게 해 손을 좀 댔지 그게 한 열흘 전이었을 거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나가서는 여태 여태 감각무소식이지 뭐요 나 원참 도대체가 입은 옷에 나가서는 어떤 놈이랑 붙어있는 겐지 이것들을 찾기만 하면 커져 동네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이런 곳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어쩌냐는 눈짓을 주는 것도 잠시 망각한 채 나는 그의 녹두리를 흘리며 멍하니 앉아있었다 아내가 가출을 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도 저 박씨처럼 뒤늦은 통안으로 술을 마셔대며 저렇듯 자악을 하고 있을까 나는 천시시 하나를 더 시키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아내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박씨와 마주 앉아 얼굴이 온통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술을 마셔댔다 알코올이란 게 원래 소금만 마셔도 온몸이 노곤해지며 신경을 느슨하게 풀어버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거늘 가뜩이나 심사가 비꼬인 상태에 어쩌자고 삼천시시나 마셔댔으니 일어서기도 힘들 만큼 어지러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제 문 닫을 시간인데 어쩌지요 하는 주인여사의 말을 듣고서도 한참이나 문기적거리다가 박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다 꼬꾸라지는 바람에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술집을 나왔다 누가 누구를 부축하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엉망으로 서로 뒤엉켜 빌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였다 박씨가 울음을 울기 시작했다 마치 아이마냥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이 형 그거 알아요? 더러운 것이 정의라는 거 소행을 생각하자면 때려 죽이고 싶도록 얄미운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오를 터지만 그딴 생각보다는 어디서 밥이나 제때 주워 먹는지 어떤 놈이 구박이나 하지 않는지 별별 생각이 다 들지 뭐요 나 원참 그 언젠가 잡지에선가 TV에선가 보니까 멀쩡한 주부들도 어디 외진 섬이나 어디 그런 비슷한 곳에다 팔아먹기도 한다던데 언 놈인지 혹시 사기꾼 같은 놈이 남았나 돈도 없는 별 볼일 없는 옆연나라고 억박 지르고 어디다 버림당하지는 않았는지 어디다 처박진 않았나 별별 생각이 다 난다이구 나 원참 나는 날이 밝으면 박씨가 말하는 대로 같이 박씨 부인을 찾으러 나서 주마는 약속을 단단히 하고서야 비로소 박씨를 월드필라까지 데리고 갈 수 있었다 술김에도 부부라는 게 과연 무언가 하는 회의를 느끼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술도 깰 겸 좀 더 걸어 정류장에 있는 한길까지 걸어 내려가 보았다 택시라도 타고 들어오려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알코올 기운이 조금씩 떨어지며 한기가 들기 시작했다 한 십여분이나 서 있었을까 도저히 견디지 못할 정도로 몸이 으슬으슬해오며 한기가 심하게 느껴져와 나는 집으로 다시 발길을 옮겼다 현관문을 따고 들어서는 나의 눈에 아내가 신고 나간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이 들어왔다 현관문을 급하게 단속하고 안방으로 들어섰다 외출할 때 입고 나갔던 옷을 그냥 그대로 걸친 모습으로 요 한켠에 몰어누어 있는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으이그 그냥 나는 순간적으로 두 주먹을 붉은 움켜쥐었다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야 어디든 요소를 내어 운신을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 이후에 벌어질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충동들을 억제시키고 있었다 나 좀 봐 나 좀 보라고 일어나서 나랑 얘기 좀 해 어? 그러나 이번에도 아내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반응이 없다 그래 당신 일이니까 당신이 다 잘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말이야 당신이 길게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 언제까지나 마냥 당신이 하는 양을 지켜보기만은 않겠다는 거라고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내 말 뜻 잘 자 말없이 누워있는 아내의 몸에서 은은히 술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하여간에 나가기만 하면 맨정신으로 들어오는 적이 없다니까 못마땅하게 중얼거리며 방을 빠져나와 거실의 소파 위에 걸터 앉았다 작년 이맘때라 아무리 뒤집어 생각해 보아도 작년 가을 아내에게서 특별히 이상스러운 점을 발견했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내의 글로 보아선 이미 작년 이맘때쯤부터 병이 났다는 얘기인데 말이다 하여간에 나갈 때 집어넣었던 그 노트를 얼른 꺼내 읽어야 할 텐데 아내가 있는 지금은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노릇이고 담배를 꺼내 물고 잠시 앉았던 나는 점점 그 다음에 써여있을 내용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며 마침내는 결단을 내리고 말았다 만약 아내가 글을 읽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그간 아내가 내게 보여주었던 행동들이나 태도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발뺌 내지는 변명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잽싸게 소파를 젖히고 원래대로 감추어두었던 노트를 끄집어냈다 그러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알콜 기운이 확 깨면서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했다 제 7장 축복받지 못한 만남 그 사이 명동을 두어 차례 더 나가 보았다 르네상스에서 음악을 들으며 혹시나 우연찮게 그를 다시 만나게 되지는 않을까 은근히 바라기도 했으나 그것은 도저히 실현성이 없는 마치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나 이승직한 우연을 가상한 만남 그것은 작가의 의도일 뿐 어떻게 그런 우연이 실제 있을 수 있다는 말일까 게다가 그토록 어린 남자와의 만남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 일일까 하는 의구심 또한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 번 더 그를 만나서 그 신선한 분위기를 대하고 싶은 바람이 고개를 들고 일어났다 하지만 역시 적어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본다는 데는 아직까지도 쏙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오늘도 르네상스에 들렀다 매표소 창구에 돈을 들이미는 순간 창구 안에서 표를 끊어주던 아가씨가 상냥하게 웃으며 자주 들러시네요 하며 인사를 했다 아 네 나는 순간 그 아가씨에게 내 마음을 들킨 것이냥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감상실로 들었었다 안녕하세요 손아하시기를 한없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영 연락이 안 오길래 오늘은 아침부터 와서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맘이 너무 기특해서 이렇게 나오셨나 보네요 꿈결같이 기억하고 있던 그 목소리였다 아 그랬어요? 그 전화하기가 좀 그랬어요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나이 많은 내가 어린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할 보기보다 신경이 많이 예민하신가 보네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누나와 동생 사이로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선후배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의 환한 미소가 참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다 그만 일어서시는 게 어떠세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더니 슬슬 배도 고파오고 허리가 아프기도 한 것 같은걸요 아직 점심 안 하셨죠? 아 그래요 모처럼 즐겨듣는 합창이 흐르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그만 나가요 다음에 와서 듣죠 뭐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베토벤의 합창 교양곡이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제의를 받아들여 르네상스를 빠져나왔다 밖으로 빠져나오자 가을 해설이 환하게 거리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어디로 갈까요? 명동 칼국수 어때요? 전 가끔 사 먹는 편인데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래요 그럼 나도 명동 칼국수는 먹어본 지가 하오래 되어서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는 국물까지 깨끗하게 칼국수 한 그릇을 비워냈다 식욕이 왕성하다는 건 그만큼 매사에 열성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나는 소리 아빠의 식사 장면을 떠올려 보았다 도무지 식욕이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깨작거리는 그 모습들이 매번 눈에 거슬렸던 것인데 그는 참으로 시원하게 단숨에 칼국수를 먹어치우고는 그 국물에다 따라놓은 밥까지 말아 아주 깨끗이 빈 그릇을 내어놓았다 그렇게 물구름이 쳐다보는 내 눈길이 멋쩍었던지 그는 이제 커피 마시러 가야지요 하며 나를 재촉했다 처음 보았을 때 너무 정갈한 인상을 내게 심어주었기 때문일까 흰색 라운드티에 회색 체크무늬의 난방을 걸친 그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기도 하면서 친근하게 가슴에 와 닿는 것이었다 그와 나는 명동 칼국수에서 나와 가을 햇살이 축복인 양 쏟아지고 있는 거리를 한동안 걸어보았다 평일임에도 명동의 거리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사귀어온 친숙한 지인들 마냥 어깨를 나란히 앉아 무교동 방향으로 걸어 내려갔다 아! 서귀가 좋겠네요 그의 목소리가 한껏 부풀어오른 풍선 마냥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다 커피숍 레테로 올라가며 그는 휘파람을 나지게 불었다 영화 금지된 장난의 테마곡이었다 하늘은 푸르고 고요한 한나설 흰구름 저 멀리 사라져 가노나 갈바를 모르고 바람에 날리는 헤매는 어린 소녀 물방아간 뒤의 어두운 곳에서 둘이서 어울려 십자가 만들어 기쁨에 넘쳐서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는 어린 소녀 아!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어본 것이 언제적이었던가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이었다 더구나 휘파람으로 들어서일까 아주 새로운 느낌이 내게 전달되는 것이었다 나는 계단으로 올라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를 물끄름이 바라보며 서 있었다 왜 안 올라오시고요? 아! 제 휘파람 소리가 신경 쓰이셨어요? 그의 구김없는 환한 모습이 각인되듯 가슴에 선명하게 와서 새겨지고 있었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며 그를 따라 올라갔다 해설 넣트 커피 두 잔을 식히고 넓은 창으로 비춰드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그와 나는 유리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밝은 햇살이 거의 머리에 와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런데 음악을 참 좋아하시나 보죠? 저는 사실 가끔 여길 왔었어도 거기를 가보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덕분에 참 좋은 것을 알게 되었군요 그래요 이 다음에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다 가곤 해요 훗날 기억될 만지 아주 아름다운 시간들을 말이에요 그가 소리 없이 웃었다 아직은 여자친구도 애인도 없는데요 백수 신세라 나도 가만히 웃어주었다 그가 사랑하게 될 사람은 과연 어떤 여자일까 누가 저리도 화나고 해맑은 그의 사랑을 받게 될까 후 나는 까닭 모를 질투를 순간적으로 느꼈다 그래요 하지만 올 가을에는 아마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지도 모르지요 꼭 좋은 인연을 만나리라 믿어요 그리고 빌어줄게요 좋은 만남이 있기를 글쎄요 누가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저를 좋아해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빌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양철학을 하신다고 했었던가요? 주로 누구의 사상을 연구하시나요? 전 그저 학부 때 읽어본 불교 서적이나 교과서에 실렸던 아주 단편적인 지식이 제가 아는 동양철학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중국의 노장 사상에 지대한 관심이 있답니다 그래서 주로 그쪽 방면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걸요 늘 그 도둑경을 끼고 살다시피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러시군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 환한 햇살이 와서 부딪히며 반짝하고 빛을 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누구 아 태경씨 얼굴이 마치 도 닦는 신선같이 보이네요 후 그가 투명한 미소를 날리며 자그맣게 소리 내어 웃었다 그럴 리가요 하지만 그렇게 봐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참 전에 국문과를 졸업했다고 하셨던가요 그러면 혹시 글을 쓰시지 않으세요? 글요 예전엔 저도 누구나 다 그렇듯이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밤을 꼬박 지셀 때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산다는 것에 휩쓸리다 보니 이젠 다 잊혀진 한때의 추억일 뿐이지요 네 그러세요? 저는 잘 쓰지는 못하지만 시를 가끔씩 쓰고 있답니다 처음에 뵙던 날도 그 문학 모임에 가던 길이었고요 네 어때요? 다시 글을 써보시는 거 글쎄요 이제 다시 글을 시작한다고 해서 무슨 좋은 글이 나오겠어요?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기는 하지만요 나는 노래 소리마냥 밝게 울리는 그의 웃음소리를 가슴으로 들으며 창밖을 올려다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간 것일까 아 아르바이트 시간이 어쩌지요? 다음에 제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가 조심스레 물어왔다 나는 그에게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작은 내 안의 소리들을 듣고 있었다 이건 썩 잘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아 하는 그가 머리를 납을 그리며 돌아서서 가는 모습을 오득허니 지켜보았다 내 인생에 있어서도 저토록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던가 하는 그리움 같은 아련함으로 1998년 10월 15일 명동을 다녀와서 나는 더 이상 글을 읽고 싶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노트를 발발히 찢어버렸으면 하는 충동이 일고 있었다 잘하는 지식음은 젊은 녀석과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뭐가 어쨌다구? 하지만 그런 충동을 꿀꺽 삼키고 노트를 제자리에 넣고 일어섰다 이럴 때 나도 누구를 붙잡고 박씨 마냥 마구 하소연이라도 해댔으면 좋으련만 하는 심정이 들었다 아 성함이 녀석을 본 지가 얼마나 됐더라 마침 내일이 토요일이라 나는 한길로 가서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었다 아까 마신 술이 많이 깨긴 했어도 음주운전을 한다는 게 썩 마음에 내키지 않은 까닭이었다 성함이냐? 나 근제 이 시각에 무슨 일이냐고? 아 이 형님이 오늘 한 잔 사려고 그러지? 내가 가도 되나? 하고 어 그래 와 혼자 사는 놈이 그래도 되지 그럼 성함이가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우리가 사는 동네와는 달리 대낮처럼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복도를 지나 성함이 녀석의 방에 닿았다 어이 어서와 심야의 방문이 정말 반가운 듯 반색을 하며 반겨주는 성함이 녀석이 오늘따라 유난히 반가웠다 야 근제야 우리 나갈까? 어디 요번에도 신촌으로 갈까? 지난번에 말이야 정말 스트레스 풀리게 잘 놀았어 그치? 안그냐? 맞아 그런데 오늘은 그냥 사온술로 목이나 죽이자 사실 아까 호프를 엄청 마셔댔거든 그 전엔 모르겠더니 나이가 들긴 들었나봐 그 전에는 그래도 웬만큼 마셔대도 한두 시간이나 서너 시간 지나면 이내 말짱해졌는데 이제는 아니야 정말 세월을 실감한다니까 넌 아니냐? 야 나라고 별수 있냐? 나도 그래 이젠 술들도 좀 자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성함이는 잠시만 기다려 하더니 어느새 방 안쪽에 있는 작은 탁자 위에 유리컵이며 안주를 담을 접시를 내놓고 있었다 야 너 혼자 살더니 아주 살림꾼 다 됐다 그런데 아직도 장가는 안 갈 작정이냐? 내가 혹시 또 너 자존심 건드렸나 모르겠지만 자존심? 그런 거 버린 지 오래다 야 너나 마누라 관리 잘하고 퇴끼 같은 자식들 잘 키워 인마 이 형님은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니까 그런 말을 하는 성함이의 목소리가 유난히도 쓸쓸하게 가슴에 와닿고 있어 나는 새삼스레 성함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사가지고 간 맥주 다섯 병을 거의 다 마실 무렵 성함이도 나도 거나하게 술이 올라있었다 성함이도 전주가 있었다며 혀 꼬부러진 소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고 나 역시 숨을 쉬기가 힘들 만큼 취했다 야 근재야 너 전에 내가 했던 말 기억하냐? 날 비난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내가 네게 들려주고 싶은 말들이 있다만 그래 그랬었지? 나 한 여자를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여자는 한 아이의 엄마고 어때? 너 날 마구 욕하겠지? 아주 나쁜 놈이라고 말이야 그래 나도 내가 얼만큼 나쁜 놈인지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이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것도 그리고 내 행동이 얼마나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인지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런 것을 알면서도 난 이 여자와의 만남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 근재야 그런데 나는 어찌 했으면 좋겠냐? 아 아내와의 일로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어 여기까지 왔던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친구 녀석에게서 그것도 아주 가깝다고 생각하는 성함인 녀석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되다니 허허 참 나는 동곡이라도 하고 싶었다 아니 뭔가 속에 막힌 게 부러질 수 있도록 시원하게 소리라도 크게 찔러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 침묵이 답답했던지 성함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당연히 이건 지탄 받아 마땅한 짓이라고 생각해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다들 그러지 남의 사랑 이야기는 스캔들이고 내 사랑 노름은 그야말로 지구지순한 순해부라고 내가 이루지 못하고 바라만 보는 사랑은 고결한 것이고 남의 그것은 불륜이라고 근재야 나도 이런 불편하고 비도덕적인 사랑에서 벗어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녀가 전화를 해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이 입장 어쩌다 그녀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미친 척하고 전화 소화기를 들었다가도 내가 전화함으로 해서 혹시라도 그녀가 불편해지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슬그머니 소화기를 내려놓을 때 그 참담한 심정 그래 그녀와의 관계는 분명히 잘못된 만남일지 몰라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그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난들 어쩔 수가 없어 물론 핑계라고 하겠지 그리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도 하겠지 그래 인정해 속된 표현으로 그녀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일 테고 그 남의 것을 탐하는 나야말로 정말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비난받아 마땅한 인간일 테니까 하지만 근재야 근재야 만약 말이야 내가 나라면 어떡할 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알면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세상사라면 그 중에도 이놈의 관계만큼은 더더구나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걸 난들 어쩌겠냐고 성함이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흔들기는 성함이의 흔들리는 어깨를 내려다보며 나는 묵묵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지민은 울분을 사귀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성함이의 넋두리를 듣고 있었다 옛말에도 있잖냐 내 코가 석자라고 미안하구나 성함아 나 지금 내 넋두리나 하소연을 들을 줄 만큼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 자식 하필이면 유부녀냐 인마 하고만은 여자 중에 나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성함이 녀석의 아픔이나 고뇌가 가슴에 깊이 와 닿으면서도 그보다 우선 내 아픔이 내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든 탓이었다 잘못하면 십여 년을 살을 섞어 살았던 아내와 결별을 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내 앞에 닥칠 수도 있는 노릇이고 보면 아무리 살가운 고향 친구라 해도 그리고 그 아픔이 더없이 크다 해도 내 앞에 닥친 아픔보다 더 절질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서로 다른 아픔을 간직한 채 성함이와 나는 나란히 같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아침 몇 시나 되었을까 창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옆자리에 누운 성함이의 얼굴을 물구름이 돌아다 보았다 자그마한 체구의 동안인 탓일까 그다지 나이를 먹어배지 않던 녀석이 요즘 들어 보쩩 나이든 태가 나고 있다 야야 인마 너 그렇게 힘들게 서울 와서 살아보겠다고 서울같이 각박한 곳에 발붙이고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을 치더니 이제 그럭저럭 살만하다 싶은데 그런데 인마 이번에는 사랑조차도 그리 힘들게 하는 거야 남들 장가가서 아이들 낳고 지새끼들 낳아가며 사는 거 너 부럽지도 않아? 이 바보 같은 일하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구석에 쓴 하필이면 나무 아내를 넘겨다 보느냐는 죽이고 싶도록 괘씸한 마음이 붉금붉글 지속고 있었다 야 성함아 이 나쁜 놈아 너 그 여자랑 사랑한답시고 둘이 희낭낭거릴 때 그 아이하며 아이들 아빠에 대해 몇 번이나 아니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한 감성이라든지 뭘 그런 감성들을 가져 본 적이 있었어? 있었냐고? 귀가하지 않은 마누라 기다리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그 여사 남편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이 정말로 나쁜 놈아 나는 대충 옴매무새를 만지고 성함이가 자고 있는 방을 빠져나왔다 오랜 혼자 생활에 아무리 늦어도 새벽같이 일어나던 걸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녀석은 잠이 깨었어도 눈만 감고 누워자는 신흥만 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난 밤에 너무 마신 탓일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속이 쓰려왔다 해상국이라도 두 아숟갈 뜨고 갈까 하다가 우선 집으로 가기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작정 정류장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일어나 아이들 아침밥을 챙기는지 수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침에 막 내린 건지 해슬렛 커피향 내음이 거실 가득 넘치고 있었다 아내도 나도 서로 말을 아끼고 있었다 하기는 아내 입장에서 본다면 도대체 무슨 할 말이 따로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소리와 진이가 합창을 하듯 동시에 인사를 하며 현관을 빠져나가고 집안에는 아내와 나밖에 없었다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대화를 시작한다 괜히 잘못 건드려 역효과나 내지 않을까 아니야 스스로 먼저 말을 할 때까지는 가만 놔두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 그래 어차피 나도 당신과 얼굴 맞대며 이러니 저러니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당신 몫이야 모든 것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연출한 것은 당신이니까 그래 모든 건 당신 운명이고 팔자야 팔자라고 아내의 방 제6회 불륜 그 아픈 사랑 얼마나 잤을까 출근도 하지 못하고 잠을 잔 모양이었다 시계가 벌써 10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아 이번 달마저 출근으로 인해 불판정 받으면 안 됐는데 아니 그래 이 사람은 또 어딜 나간 거야 뭐야 나는 잠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와 동시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누굴까 나는 거실을 기웃거리며 아내를 눈으로 찾으며 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아 이 형 오늘 출근 안 하는 날이라 늦도록 집안에 계시는 겐가 보지요 아 아니지 어제 술이 너무 과해서 출근을 못한 모양이구려 공연이 나 때문에 이걸 미안해서 어쩐다 박씨가 그건 전화였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목소리가 전화선 저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아차 하는 생각이 떠올랐대 그렇지 박씨와 부인을 찾으러 나서기로 했지 아마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 저런 일 다 많은 법인데요 뭘 그런 말씀 마시고 오늘 정말 찾아 나설 생각인지요 그의 한숨 섞인 대답을 들은 나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으며 아내가 어디로 나갔는지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어디로 가실 건가요? 어디 짐작 가는 데라도 있나요? 모르지요 그냥 대충 몇 군데 훑어보고 그래도 못 찾으면 마 운명으로 돌려야지 뭐 아주 잊어버리고 살던지 아니면 아예 호적을 파버리던지 나는 박씨의 격한 목소리 뒤에 숨어있는 비통한 심사를 읽으며 아내를 떠올리고 있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면서 아니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어서 어디로 갈 건지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들은 다시 해보자고요 박씨는 포천 쪽으로 방향을 들고 있었다 아 벌써 가을이 조만치 깊어가고 있구나 내 입에서 감탄이 절로 쏟아져 나왔다 길가에 그야말로 열병식을 하듯 줄지어 서있는 가로수들 은행이며 플라타네스가 제각기 가을색을 입고서 높이 가는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해내고 있다 그뿐이랴 조금 안으로 들어서서 좌우로 사태를 드러내는 먼 산들 또한 빨그스레한 단풍색을 띄고 있다 그 산자락 아래로 노른 황금빛으로 빛나는 익어가는 들판들 하며 해사한 얼굴로 길손을 반기고 있는 코스모스 하며 그 위로 이리저리 날아와 앉았다 날아가는 빨간 고추 잠자리 때 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입에서 튀어나왔다 만약 아내가 같이 왔더라면 저런 풍경들을 보고서는 얼마나 감탄사를 연발하며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 그런 일들을 꿈꿀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기는 커녕 이 좋은 가을에 나나 박시나 이 무슨 엉뚱한 고민들인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나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이런저런 상념에 빠져들었다 그때였다 삐리릭 하며 핸드폰이 울렸다 성함이 녀석이었다 근제냐? 나 성함이 언제 갔어? 나 깨우고 같이 해상이라도 하고 가지 그랬어 하여튼 미안하다 뭐 그냥 이것저것 다 오늘 안올래? 그래? 그럼 기다릴게 끊는다 나는 성함이와 저녁에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마도 전날의 한 말 때문에 신경이 꽤 쓰이는 모양이란 생각이 들었다 성함이 녀석을 떠올리느라고 잠시 생각에 빠져들었던 가달개 미처 박씨가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갑자기 박씨가 이형하고 크게 부르는 바람에 나는 반사석으로 박씨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오? 호, 나 때문에 할 일 못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게 다 이웃 잘못 만난 탓이지 뭐겠수? 하여간에 이놈의 기집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요절을 내든지 해야지 어이구 더워 쏙 터져서 정말 박씨의 처가가 있다는 포천 일대를 다 뒤져도 결국 박씨의 부인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 나는 평소에 말수도 별로 없고 얌전하던 박씨의 부인을 떠올려 보았다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고는 해도 그 얌전해 보이던 부인이 몇 살 어린 청각아이랑 눈이 맞아 어디론가 아이들도 핑계치고 집을 나갔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아내도 그런 충동들을 느끼고서 저렇듯 제 마음대로 처신하는 것일까 에이 빌어먹을 나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욕설을 꾹꾹 눌러 참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내일 한 번 더 찾아보지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또 술을 한잔하자는 박씨를 억지로 만류해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서야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거실에서 무언가를 쓰고 있던 아내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 표정이 담기지 않은 눈길을 얼른 거두어 들이고 말았던 것이었고 나 또한 아무 말 없이 그러한 아내로부터 눈길을 거두고 말았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당신이 내게서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리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 우리 처음 만나서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봐 내가 그렇게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 그런 거야 당신 그러자면 자연 몸도 못 가눌 만큼 술을 왕창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야만 할 터였다 그러나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아무리 벨을 눌러도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성함이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았다 나야 근제 그런데 너 지금 어딨어 나 여기 와있지 어디라고 알았어 자식이 오라고 했으면 집에 가만히 있을 일이지 어디를 그렇게 다니냐고 알았대도 금방 갈게 오케이 성함이가 가르쳐준 곳으로 갔을 때는 이미 녀석이 술이 근화하게 취해 있는 상태였다 내가 옆에 앉아 가타부타 말없이 유리산에 양주를 부어 내 앞으로 가서다 놓는다 야 성함아 너 술 취했냐 벌써 취하면 어떡해 인마 나랑 같이 취해야지 그런데 오늘은 우리 대화 좀 해보자 도대체 너 지금 내가 처한 입장이 어떤지는 알고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지 또 도대체 왜 하필 하고 마는 여자 중에 그 여잔지 우리 허심탄회하게 말 좀 해보자고 성함이 녀석의 눈에 순간 번쩍하며 노계가 스쳐 지나갔다 야 근제야 물론 내 말도 다 맞겠지 하지만 누구든지 그 사람이 당한 바로 그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가타부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 내 말대로 이건 잘못된 만남이고 결코 축복받지 못할 만남이야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살면서 부모 형제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남남으로 돌아서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 있지 라고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말이야 내가 너무 내 쪽으로 유리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부라는 게 말이야 처음부터 남남이었던 사이 아니었어 물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지도 않는 소리라고들 하며 나에게 돌을 던질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근제야 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만들어 놓은 제도 아니야 법이니 도덕이니 하는 것들 말이야 그렇게 본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살다가 한쪽이 싫어지면 깨끗이 돌아서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야 물론 보통의 상식으로 본다면 이런 내 사고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일 테지 허나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랑이라는 울타리에 서로를 가두어 놓고서 도대체 얼마나 서로에게 충실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해 너같이 처자식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으면 이런 내 말들이 오히려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말이야 왜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세상의 이목이나 법률 혹은 관습들 때문에 어정쩡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야만 하는지 내 상식선에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 없다고 순간적으로 성함이의 얼굴이라도 한대에 후려치고 싶은 충동이 벌떡 일어났다 야야 성함아 이 자식아 그러면 그렇다면 말이야 만약에 내가 그 반대의 입장이라면 내 심정이 어떨지 한번 생각이나 해보았어 그래 몇 년 내지는 몇십 년을 한이불 밑에서 살을 섞고 살던 부부가 어느 한쪽이 그래 마음이 변했다고 손뜻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깨끗하게 내 표현대로 깨끗하게 돌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느냐고 나는 지민은 분을 사귀려고 애를 쓰며 그 다음 말을 하고 있었다 그래 내 말처럼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서로 만나 사랑을 하고 살을 섞고 살았다고 하자고 그리고 아이들을 낳았어 그런데 그 아이들은 자기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건 두 사람의 사랑의 산물이고 정표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자기들의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도 뭐 제 돈이 관습이냐 하는 것들을 다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구태여 거기에 얽매 살 필요가 있느냐고 그럼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어디에다 근거를 두는 건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제 돈이 법률이 모순이라고 느낀다면 굳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냐고 사회가 만든 제도나 관습 혹은 법률이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왜 사회 밖에서 살지? 산속이나 동굴 아니면 무인도 같은 곳 말이야 한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면 최소한 같이 약속한 공동의 교율 정도는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아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질지 나는 최대한 감정을 가라앉히며 말을 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칠거같이 달려들던 친구가 의외로 빨리 진정이 되었다고 여겨졌던지 성함있는 얼굴에 나타내고 있던 언짢은 기색을 다소 누그러뜨리고 말을 받았대 하긴 그래 내 말도 맞아 백번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근제야 이 세상에는 말이야 이치에 맞는 일들만 있는 건 아니야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내가 겪어본 바로는 그래 이치적으로야 이건 아니야 하고 생각되는 일도 그 아는 것과는 무관하게 감정이 치닫는 것이 살아가는 또한 이치더라는 말이지 그래 내 말 맞다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어 그리고 그 아이들의 탄생과 그 아이들의 의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리고 그 아이들을 흔히들 말하는 결손 가성의 아이로 만들 권리 또한 어른들에게는 없어 하지만 근제야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서로 사랑이 식어버린 상태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건 좀 모순되지 않겠어?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렇다면 아이들의 인생은 절반은 자기들 몫이야 물론 성장 과정에서 부모들이 잘 보살펴줘야 하겠지 그리고 엄마나 아빠의 그 빈자리를 그 누구도 대신 메워주지는 못하겠지 그렇다고 얼마 살지 않을 남은 인생을 체념 속에서 의욕 없이 살아간다는 건 너무 바보스러운 짓이라고 생각해 물론 이런 내 생각이 내가 볼 때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스운 논리일지 잘 알고 있어 하여튼 요즘 나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 법률이니 제도니 하는 굴레가 없는 무인도에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나와 그녀가 만나면 그녀가 만나면 그래서 인생은 모순두성이라고들 하나 봐 성함이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남의 여자를 사랑하는 녀석의 입장이 순간 뭉클하니 가슴을 후비고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냉정하려고 애쓰고 있었대 그거 다 핑계야 몰라 어째서 그렇게 남의 여자를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건 그 어떤 말로도 도저히 용납되어질 수 없는 일이야 안 그래? 우리 속담에도 있지?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성함아 내 생각에는 말이다 그 여자를 포기하고 그만 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아직은 누구를 만나기에 그리 많이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 어때 내 생각이? 그러나 성함이 녀석은 이런 방구 없이 유리산이 넘치게 술을 붓고 있었다 야 이 암마 무식하게 무슨 양주를 그렇게 따르고 있어? 이리내 나랑 반씩 나누게 그런 내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성함이 녀석은 찰랑거리는 잔을 들어 이미 입에다 쏟아부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런 녀석의 아픔이나 고통이 너무 강하게 느껴서 와 나는 잠자코 녀석의 하는 양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 그래 소위 너희들이 말하는 불륜을 서지르고 있어 서지르고 있다고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도리질을 해도 그래 너희들 자태로는 불륜이야 한데 말이야 이 절실하고 애틋한 마음은 뭐냐고 왜 결혼만 하면 결혼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누구나 서로가 상대가 마치 자기 소유물인 양 착각해 버리는 거지? 한쪽이 아니야 하면 한 번쯤 그 의견에 귀 기울여 줄 수도 있지 않냐고 왜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는 거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결혼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가꾸며 꾸며가는 생활이야 그런데 왜 일단 한 번 결혼했다 하면 거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냐고 물론 알지 알다마다 결혼이란 게 얼마나 신성한 일인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남남이야 그리고 그렇게 만나 살다가 이게 아니야 하면 돌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왜 그녀처럼 구속되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거지? 난 그녀가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하다고 성함이는 많이 취해 있었다 성함이가 주절주절되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는 동안 나는 아내를 생각하고 있었다 아내 역시 그러한 감정일까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이 매듭은 과연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하는 것일까 나는 병에 남은 술을 다 따라 입속에 털어넣었다 연일 술을 마신 탓일까 한꺼번에 취기가 솟구쳐 올라왔다 나는 스탠드에 엎드리고 있는 성함이 어깨를 붙잡아 일으켰다 야 성함아 우리 이제 여기서 나가자 술도 적당히 마셨고 기분도 아주 짱이다 아이들 말 맞다나 전날처럼 우리 노래방이나 가자고 야 이마 너나 나나 고민한다고 해서 백날 머리 싸맨다고 해서 일이 잘 풀어지지도 않는 법이고 가자고 가 거기까지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두였다 언제 집에 돌아왔을까 목이 타들어 가듯 갈증이 나서 눈을 떴을 땐 집이었다 저만치 아내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경이었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는 냉장고에서 물을 끊어 벌컥벌컥 들이켜고 나서 거실의 소파에 앉았다 문득 아내의 노트가 소파 아래에 있다는 생각이 났다 나는 알코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로 소파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사람이 긴장을 하며 산다는 것은 삶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본다면 소리 아빠의 풀어진 모습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와 아이들을 위해 하루 종일 뛴다는 것에 그다지 커다란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때문일까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지려니 했었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다 현관을 열면 싸하니 와닿는 새벽 공기가 너무도 신선하게 코끝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시각 다른 남편들이 직장으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분수히 움직일 때도 아직도 잠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를 본다는 것에 이제는 차츰 회의랄까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숨을 숨을 일어난다 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아직도 소리 아빠는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설치는 시간에 제대로 아빠로서의 바지런한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한지 다는 아닐지라도 어려운 푸시 짐작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저런 데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쌓아간다는 것이 또 얼마나 사람의 어역을 아삭하고 있는지도 나름대로는 이해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나는 소리 아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언제까지나 아침마다 그런 그의 부러지고 나태한 모습을 보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절망적인 감성이 나를 지배한다 내 인생은 이제 여기에서 머물다 가겠구나 하는 무언가 좀 신선한 일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같은 불현듯 그가 떠오른다 그 이후로 혹시나 그에게서 전화가 오려나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 마음속 한구석에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나의 바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를 떠올리면서 나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아 다시 20대의 그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그럴 수 있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 마치 이른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며 불잎에 맺혀있는 이슬과 같이 아주 말끔한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 물론 그러하다고 믿었던 사랑일지라도 같이 살면서 살아가면서 어느 한 순간부터 서로에 대한 신비감이 조금씩 무너지게 되면서부터는 지금처럼 찌들고 지친 관계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 자꾸만 어디라도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혼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참으로 막막하기만 하다 소요산이라도 다녀오든지 해야겠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가을산의 단풍이라도 흠뻑 즐겨보고 싶다 1998년 10월 20일 아침에 나는 아침마다 제발 일찍 좀 일어나라고 성화를 해대던 아내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것이 그토록 아내를 힘들게 하는 일이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런 아내의 사고방식이 좀 채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다 가정이란 게 무엇이며 가정의 기능이란 게 무언가 좀 거창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한 사회나 국가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휴식과 안정의 기능이 아닌가 말이다 그렇다면 가정이 아닌 그 어디에서 그토록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렇게 어정쩡한 기분으로 다음 페이지를 펼쳐보았다 어제는 소요산을 다녀오리라 마음을 먹고도 가지 못했다 혼자서 간다는 것이 어쩐지 쏙 내키지 않은 까닭도 있었겠지만 나 역시 소리 아빠의 못지않게 나태한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어딘가 간다는 것 부산하게 움직여 화상을 하고 옷을 챙겨 입고 그리고 나서 어딘가로 나선다는 것이 그리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까닭이다 차라리 음악이나 들으며 집안에 파묻혀 있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보면 나 역시 소리 아빠에 비해 얼마나 더 부지런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소름 착잡함으로 오랜만에 산울림의 음악을 들어보았다 언제 들어보아도 해맑은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워왔다 꿈만은 20대의 그 순수한 시절부터 좋아했던 그룹 사운더였다 회상이니 독백이니 또 해바라기가 있는 정물 같은 곡들은 구태여 고전음악이니 수준 높은 음악이니 하며 대중음악과 그 선을 분명히 하려는 사람들일지라도 아마 좋아하지 않고는 베기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고전이니 순순이 하는 것들이 높은 의식 수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대중문학이니 대중음악이니 하는 것들은 우회하거나 정화되지 아니한 그 사실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오히려 우리네 마음을 더 잘 표현해내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멍하니 음악을 들으며 소파에 기대 앉아 있을 때였다 안방에서 전화벨이 울려왔다 누굴까 아마도 어디 이웃에 사는 누가 차라도 같이 마시자고 하는 것이려니 하며 소화기를 들어 올렸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한태경입니다 아 네 그래 어디세요 나는 어쩐 일이냐고 묻지 않고 어디세요 하고 묻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순간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마치 그가 의뢰에 전화해 올 것임을 알고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다 좀 바빴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졸업이고 그래서 논문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거든요 설마 제 전화 기다리신 건 아니시겠죠 그러면서 하하하고 소리내어 유쾌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마치 내 마음속을 몽땅 들켜버린 것처럼 당황하고 있었다 시청 앞에서 만나기로 그와 약속을 하고 나는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요 근래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그렇게 의식해 보기는 처음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었다 비록 그냥 가벼이 앉는 사이로 스스럼 없이 지낸다는 가성하에서라도 아직은 그에게 아주 나이 든 그런 이미지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까닭이었다 머리를 감고 진하지 않게 화상을 한 다음 갈색의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서 보았다 소리 아빠와 약속을 할 때도 이렇게 부산스레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서 보았던가 아니 하기는 그가 언제 나에게 그럴 듯 신선한 제의를 해 주기나 했었던가 그 점에서는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냥 나간다는 것이 아무래도 허전한 것 같아 끝에 바바리를 걸쳐 보았다 아까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다 바바리의 겉에 머플러를 두르고 다시 거울을 쳐다보았다 거울 속에서 세월의 무게가 한없이 느껴지는 중년의 여자가 낯선 모습으로 건너다 보고 있다 그 단발머리 때의 청순한 여고생의 모습도 20대의 화사한 사회초년생의 모습도 이제는 저 얼굴 어디에 쓰고 찾아볼 수가 없다 어릴 적 어른들에게서 들었던 세월이 무심타는 말이 새삼 되새겨지는 시각이다 언제 저렇듯 나이를 먹어버린 것일까 그런데 이 가슴으로 다가오는 벅찬 설레임은 또 웬 감정의 물살일까 물구름이 거울을 보고 있는 동안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다 서둘러 현관을 빠져나와 정류장으로 향하며 나는 높아가는 가을 하늘만큼이나 들뜨고 설레는 마음을 어쩌지 못했다 시청 앞 지하철역에 도착하여 막 개찰구를 빠져나가려는데 누군가 환하게 웃으며 개찰구 밖에서 지켜보고 서 있다 언제 오시나 기다리느라 좀 지루했었어요 아마 요즘은 지하철도 막히나 봐요 참으로 밝고 구김없는 성격이라 여겨졌대 아마도 거울 앞에서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넘긴 모양이었다 나는 후한한 웃음으로 얼버무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참으로 편안한 웃음을 띈 얼굴 표정이었다 많이 기다렸어요? 일찍 서두른다는 게 그만 하긴 아이들 아빠랑 약속을 할 때도 늘 시간관념이 없다고 타박을 받곤 했었어요 미안해서 어쩌죠? 아니에요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 바라보았다 볼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행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늦으셨으니 차 한잔 사주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럼 지하철을 빠져나오며 내가 덕수궁 앞에 차집으로 막 올라가려고 할 때였다 아니요 차는 나중에 마시죠 뭐 음 그런데 저 덕수궁 뒷길에 뒹구는 은행잎들이 오늘따라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는걸요 하하하하 그랬다 덕수궁 뒷담을 끼고 도는 길 위로 가을의 햇살을 받으며 뒹구는 노란 은행잎들이 마치 황금의 조각인 양 반짝거리며 빛나고 있었다 어떠세요? 여기서 쭉 올라가면 정동 스튜디오고요 거기서도 따끈한 차 한잔 마실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는 그렇게 물으며 내 눈속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마 그가 사랑하는 여인은 그의 저러한 눈빛을 바라보며 그에게 기대어 앞날의 설계를 하고는 하리라 얼마나 편안하고도 따스한 눈빛인가 나는 말없이 두어 발사국 앞서 걸어 나가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하얀 새틀 구름이 일직선으로 선을 그으며 하늘 한가운데다 수평선을 그리고 있다 그 수평선 같은 선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그 선이 끝나는 쯤에 덕수궁이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왜 기분이 그리 좋지 않으신 것 같네요 제가 너무 제 맘대로 해서 그렇진 않으신지 좀 걱정스러운데요 전 그냥 누님같이 편안해서요 혹시 그러시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아니요 그냥 가을을 다나보죠 뭐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삼키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유의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을 그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강하게 머리를 흔들며 조만치 앞서 걸어 나갔다 그도 이번에는 별말이 없이 생걸음으로 뒤따라서 오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를 걸어가서 성동 극장 푯말이 보였다 입구에서부터 들려오는 구슬판 노래가락이 발걸음을 급하게 하고 있었다 노래소리는 스튜디오 뒤따라서 들려왔다 세 명의 외국인이 나란히 마이크를 앞에 하고 서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보였다 남자들의 목에서도 저렇듯 애설한 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구나 나는 감탄을 하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에콰도르에 왔다는 세 외국인 남자들은 벤조 비슷한 악기를 하나씩 어깨에 올려매고서 난데없는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흐느끼는 듯한 그들의 노래에 흠뻑 빠져들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차가운 느낌이 손끝에 와 닿았다 그가 어느 사이 사왔는지 캔 맥주 하나를 따서 건네고 있었다 고맙다는 말 대신 가볍게 눈으로만 인사를 하고는 다시 외국인들의 노래에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제법 귀에 익은 노래가 흐르고 있었다 아 철새는 날아가고 엘콘두를 파싸였다 노천무대 양옆으로 줄지어 앉은 사람들 역시 그들의 노래에 반응을 보이며 콧노래나 휘파람으로 따라 부르고 있었다 그러한 분위기에 너무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는 좀 어정쩡한 표정으로 옆에 섰더니 종례는 그만 가자는 듯이 발꿈추를 건드리고 있었다 나는 아쉬운 발걸음을 옮겨 그를 따라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다 이 부근에 아주 근사한 찻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아주 좋아하시나 봐요 다음에 제가 그런 공연을 하는 곳이 있으면 정식으로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좀 미안하게 여겨졌던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그 분위기를 많이 즐겼는걸요 그리고 그런 좋은 곳은 여자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죠 나 같은 나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달리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의 젊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왜소하게 느껴졌던지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서 오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 기분이 제대로 그에게 전달되었을 리가 없는데도 그 역시 잠자코 발밑을 내려다보며 침묵하고 있었다 정동 스튜디오에서도 한참이나 걸어 올라갔어야 찻집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옛날 한옥가옥을 개소해서 찻집으로 꾸민 듯한 곳으로 들어서면서부터 향긋한 계피향이 코를 자극했다 수정과 녹차를 식히고서 자리에 앉자 들릴 듯 말듯하게 판소리 가락이 실내에 흐르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전공이 동양철학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러한 판소리 가락도 혹 즐겨 듣지 않나요? 나는 어릴 때 외조부님의 영향으로 파비니 클래식보다 이 판소리에 먼저 접했어요 그래 요즘도 가끔씩 듣기도 하고요 아니요 전 음악에는 별로 그다지 취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음악도 열심히 들어야겠는걸요 그래야 가끔 이렇게 만나 주실 때 대화 상대가 되어드릴 수 있죠 그의 밝은 웃음 소리가 귀를 간지럽히고 있었다 그럼 나도 노자나 상자에 대해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 그래야 다음에 만날 때 같이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하 그러세요 그런데 그 장자나 노자 별로 재미없어요 그건 그래요 그렇지만 정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내려가다 서점에서 책을 사드리지요 한가하실 때 가끔씩 읽어보시라고요 아니에요 태경씨 그보다도 그 노자나 장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바로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가 무척 혼란스러웠다는 것과 그래서 그 혼돈의 시기를 타고서 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났다는 정도예요 그리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노자였다는 정도이고요 네 맞아요 그 정도 아시면 다 아시는 것이요 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도덕경을 저술한 노자가 사회의 꼴을 보고 통탄한 나머지 오천자의 도덕경으로서 절망에 허덕이는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그의 생각을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굳이 한마디로 역설한다면 인간은 절대로 자연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자연은 한자 그대로 스스로자의 그러할 연 즉 자연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요 심지어는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신도 만들지 않았다는 논리지요 그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고 존재하고 그렇게 변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그렇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적 성과를 거두어도 그것은 바로 자연의 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인간이나 혹은 모든 만물은 도 밖에 있을 수도 없고 도 밖에서 또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태초 이래 무엇이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서 온갖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름으로서 영혼이라든지 전체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노자는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인간이 저지르는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은 인위적인 정치와 전쟁이라고 노자는 또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노자가 쏘아 보내는 화살은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노자가 말하는 도는 원리이고 덕은 그러한 원리에 입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도덕경의 전반적인 대략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네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도덕경은 81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반을 도경, 후반을 덕경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는 정도 그 정도예요 어떠세요? 무지 재미없죠? 그야말로 노자의 말 맞다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라고 했듯이 말입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이 방대하고도 심오한 이치를 설명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말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조금은 상황하다 할 수도 있는 설명을 들으며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 원리가 적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진실로 절대적인 것이라면 차마 가벼이 입 밖으로 내뱉어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아니, 제 말씀이 너무 재미없어서 그러시는지요? 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제가 좀 그런데요, 기분이? 아니에요, 오늘 참 즐거웠어요 얘기 재미있었고요 하여튼 이제부턴 그 도덕경을 좀 들여다보며 태경씨랑 대화 상대가 될 수 있게 보조를 맞춰 나가려고 노력해야겠는데요 그럼 저도 오늘 이후부터 열심히 음악적인 귀가 트이도록 음악을 들여야겠는걸요? 하하하하 다시 덕수군까지 걸어와 헤어질 때였다 그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해왔다 내가 잠시 머뭇거리는 동안 그는 얼굴 가득 미소를 보여주며 손을 흔드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사람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했었다 그가 손에 쥐어준 도덕경을 가슴에 끌어안는 채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1998년 10월 21일 그를 만나고 와서 제 9장 가상의 자리 나는 더 이상 그 다음 페이지를 들춰볼 자신이 없었다 확 찢어버리지 않은 것만도 나 자신으로서는 최대의 자제력을 발휘한 셈이었다 허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신문의 잡지에 대문짝만하게 요즘 주부들의 몇 퍼센트가 애인이 있고 또 주부들의 대다수가 그 묻지마 관광인이 뭐니 하며 당해온 경험들이 있다고 해도 나는 참으로 무심하게 넘기고 말았던 것이 아내의 영원이를 믿고 있었던 까닭이었다 그것도 철석같이 옛 어른들의 말씀 맞다나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킨다느니 차돌에 바람들면 석돌보다 못하다느니 하는 말들은 다 남의 일이려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에이 나는 노트를 집어던지다시피 소파 밑에 넣어버렸다 갑자기 찬바람이라도 쐬면 기분이 좀 나아지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 번 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병째 들고 벌컥벌컥 들이킨 다음 안방으로 가서 잠바를 들고 나왔다 잠을 자는 건지 아니면 자는 척하고 있는 건지 그런 기척들에도 아내는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있다 다른 때 같으면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그랬을지 모를 일이지만 나는 그렇게 물어 누워있는 아내를 본체도 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내 강리에 오래 산 사람이라면 굳이 불교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봉양사를 다 알고 있다 아마 서울 근교에 사는 사람들 치고 이 봉양사 약수터에 한두 번 와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봉양사 약수터는 유명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슬슬 걸어서 올해 만에 이 봉양사 약수터에 가보고 싶어졌다 아직은 10월이라 가을이라 보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른 아침이었을까 옷깃을 파고드는 쌀쌀한 바람이 제법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입고 있던 잠바의 단추를 완전히 여미고 약수터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아직도 어둑한 새벽 공기 속에 잠들어 있는 마을은 낮의 분주함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이만치 고요함 속에 그 얼굴을 감추고 있었다 굽어진 골목을 돌아 마을에서 얼마큼 벗어난 곳에 무덤이 둘 나란히 살해하고 있다 희뿌연 새벽 공기 속에 자는 듯 누워있는 영혼들이 어찌 보면 더없이 행복한 손재일 것 같다 남자로서 아내에게 제구시를 제대로 못하는 아픔이라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손재로서의 서글픔이라든지 하여간에 그러한 면에서의 아픔들과는 무관하게 자기만의 자리를 차지하고 누운 알지도 못하는 영혼들에게서 나는 표현할 수 없는 부러움과 안락함을 느꼈다 하기는 다 저렇듯 사라지고 마는 생일진데 그 순간적인 것들에 얽매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생이 참으로 한심하게 여겨지는 순간이었다 아내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 해도 인간인 이상 감정을 얻어지 못하리란 생각 역시 드는 것이었고 보면 나는 아무래도 소인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하는 자각이 또한 들었다 풀이 오거진 무덤을 지나서 이내 휑한 산길마냥 썰렁한 기분이 드는 것이 바로 봉양사로 접어드는 길목이 소만치 보였다 거기서부터는 오거진 불숲이 웬만한 어른 키의 반 이상이나 되는 길이 시작되고 있었고 자연 입고 나갔던 바지가 무릎개까지 흠뻑 젖어들고 있었다 아마도 이 길로 다니는 이는 봉양사 부근에 농사지열 땅되기나마 있는 농사꾼이 아니면 어쩌다 여기를 지나 절로 가는 불공꾼들이 간혹 있는 모양일 뿐인 것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길이 아직도 이렇게 개발이 안 될 까닭이 없을 터였기 때문이었다 이 길 말고 서울이나 기타 타지에서 신도들이 드나드는 길인 봉양사 앞으로 난 길은 마치 도해지의 도로를 방불케 할 만큼 넓게 잘 닦인 데다가 서울 입구에 주차장 시절까지 갖추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서울 가까이에 다가가자 은은하게 목탁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점점 또렷해지는 목탁소리에 실려 희미하게 연불 소리도 들려왔다 그러자 차츰 서울의 윤곽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거진 불숲도 끝나가고 있었다 그 길을 벗어나 평지로 접어들자 이내 약수터가 보이는 것이었고 물을 들어온 사람들의 수련 그림이 들려왔다 5시가 좀 넘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약수터에 줄을 서 있었다 아마도 아내가 내게 바라는 것 중에는 이런 부지런함도 포함되어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럴 거야 아마도 아내의 영혼은 내 무능력함 보다는 그런 내 나태함을 더 혐오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내 말 맞다나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란 참으로 얼마나 될련지 모르는 일이었다 길어야 10여 년 정도라고 본다면 그동안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정말 노년의 모습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느끼게 될 삶의 회의라든지 허무감이 줄어들 수도 혹은 주체를 못하게 늘어날 수도 있을 일이었다 비록 부처 앞에 무릎을 꿇고 참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차점 밝아오는 남자를 바라보며 나는 나도 모르게 마음 비우는 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래 아내에게서뿐만 아니라 모든 내 주위의 언어 것들로부터도 지나친 집사기나 탐욕을 벌이는 것이 사실은 그것들을 진정으로 소유하게 되는 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오히려 맑아지게 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간 것일까 그새 날이 훤히 밝아있었다 약수터에 소송거리던 사람들도 어느 사이 두 옷만 남았을 뿐 다들 각자의 자리로 돌아들 간 모양이었다 집에 잠시 들렀다가 출근을 하고도 조회 시간 내내 여러 잡다한 생각들로 도무지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 이럴 땐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기라도 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만이 빙빙 머리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조회가 끝남과 동시에 성함이야기에 전화를 하고 있었다 어쩐 일이냐 요사에 자주 전화를 해주니 말이야 나야 고맙지만 내 생업에 지장은 없는 거야 야 무슨 소리 우리 같은 서민들이 아무리 발빠르게 움직인다 해도 어차피 이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발붙이기란 힘든 일이고 말이야 그러고 보면 이렇게 바둥거리고 살 게 아니라 차라리 어디 가서 M소총이라도 하나 사서 은행이라도 확 털든지 하고 싶은 심정이야 어때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딱 한 번으로 해치우고 조용히 살아가는 거야 야 근재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인마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설령 은행 하나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게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래서 너나 나나 우린 도저히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고 하긴 너보다는 내가 좀 나을지는 모르겠다 우선 당장 딸린 식솔들이 없다 보니 너보다는 좀 덜 초조하기는 하겠지 하지만 나중을 생각해 봐 사실은 나야말로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이 세상을 하직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야 내겐 희망이라는 게 없잖아 신촌 로터리에 자리한 호프집 헤번에서 우리는 상호에 어울리지 않게 죽음을 덜먹거리고 있었대 그것도 화난 대낮에 야 성함아 너 이 호프집 이름이 뭔지 아냐 아니 무슨 뜻인지 아냐고 헤번이야 헤번 그건 천국이란 뜻이거든 천상 그런데 이 신성한 천국에서 호프를 그것도 피같은 호프를 마시며 나약한 소리들이나 늘어놓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야 안그냐 아 그랬구나 헤번이 그런 뜻이었어 야 그럼 기분이다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수를 하면서 죽음을 논한다 해도 여기가 어디라고 천상이니 하느님 빽으로다가 다 구원 받을 거 아니냐 자 우리 기분 좋게 마시자고 어떤 못생긴 여자를 위해서도 성함이와 나는 잔을 부딪히며 얼근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뭐 못생긴 여자를 위해서도 그 여자 말이냐 그래 인마 또 내가 날 아주 나쁜 놈 취급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말이야 너무 보고 싶다 넌 그런 내 심정을 모르겠지 아니 알턱이 없지 그녀 얼굴을 그윽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얼마나 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지 도저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여자 그리고 바라만 보아도 안 되는 여자 그래서 더 절실하고 애틋한 내 마음을 그래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어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인연이었어 어두운 방에 혼자 누워 그녀를 떠올리는 것은 그래 처음에는 즐거움이기도 했어 누군가 그리워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한 감정이 들기도 했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언뜻 돌아 누우면 어느새 그녀가 내 곁에 누워있는 것만 같아 나도 모르게 임자 없이 덜렁 놓여있는 베개를 손으로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그녀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성대기도 해 그녀의 그 작은 몸이 내 두 팔 안에 쏙 들어와 안기던 감속을 떠올리며 공연술에 빈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해 나 너무 힘들어 근조야 나 어쩌면 좋냐 어? 나는 빈산을 들어 천시시의 하늘을 더 씻기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야 그런데 어째서 아직도 안 오는 거지? 나는 성함이와 만나는 김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승대에게도 연락을 해놓았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도록 아직 오지 않는 것이다 성함이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반은 아니나 나는 짐짓 못 들은 채 딴성을 피우고 있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까닭이었다 성함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잠시지만 잊고 있었던 아내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었다 아내를 떠올리면 영락없이 그 다음에는 그 아내의 노트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었고 그러면 기분이 아주 엉망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나는 피우고 있던 담배를 눌려 끄고는 쇳떨리를 한 켠으로 지우며 호프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그렇게 본다면 아내의 방황 또한 다 내 책임이요 이 마음 아픔 또한 다 내 목실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었다 누구를 탓하거나 책임을 물어볼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 다 내 탓이야 다 내 탓이라고 야 오랜만이다 어쩐 일들이냐 성함이 녀석이 장가라도 가게 된 거야 뭐야 나도 무심하지만 너희들도 너무 무심했어 하여튼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만나기라도 하는구나 자식들 하여튼 무지무지 반갑다 반가워 원체 활달한 편이었다 성대가 나타나자 이내 호란이 떠들썩해지며 활기가 넘쳐 흐르는 것이었다 야 자식 여전하구나 나이가 들었는데도 말이야 나이가 들면 좀 점자나 져야지 그래 재수씨는 잘 있고 아이들은? 재수씨라니 형수님이라고 해야지 너야말로 나이가 들면 철이 좀 드나 했더니 아직도 여전하구나 다들 잘 있지 물론 그래 재수씨도 잘 있겠지? 아이들은 많이 컸겠다? 우리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장가가 짰냐 아마 중학생이나 됐을걸 아닌가? 이제 중1중2야 너는 너도 그렇게까지 늦은 건 아니잖아 아마 그 반 우리 아이 또래나 될걸 그렇지? 아니야 이제 겨우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이야 너보다는 훨씬 늦었지 그런데 성함아 너는 어때? 잘 지내니? 그래 언제 장가가냐? 돈 벌고 나서 장가간다고 생각하면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너 돈이야 언제든 벌 수 있다지만 결혼이나 자식 농사는 아무 때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어때 내 말이 야 자식 누가 그걸 모르냐 알면서도 잘 안되는 게 인생사 아니냐고 니들 자꾸 그런 얘기 덜먹거리며 나 간다 그러길 바라면 자꾸 그딴 소리를 해 알았지? 아 알았어 이젠 그런 얘기 안 할게 자 우선 모기나 죽이자고 우리들 셋은 오랜만에 고향 얘기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느라고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우리 오랜만인데 어릴 적 생각하며 어디 가서 고스톱이나 한판 하자 어때? 그래 그 좋지 성함이가 대뜸 호응을 했다 어디로 갈까? 어 여기 가까운 여관이라도 가지 뭐 대낮부터? 뭐 어때? 오랜만에 뭉쳤는데 이 나이에 발바닥 운동을 하러 가기엔 그렇고 안그냐? 그래 그러지 뭐 의견의 일치를 본 우리는 호프집에서 나와 바로 옆에 붙은 여관으로 들어갔다 아줌마 방 안아주세요 승대가 그 특유의 커다란 목소리로 여관수인을 불렀다 나이가 꽤 들어배우는 풍채가 좋은 여관수인을 따라 2층에 있는 구석방으로 안내되었다 아줌마 그 비디오도 보여주시나? 아주 야한 걸로 어떠냐 너희들? 야 승대야 무슨 너희들이 신바람 나 하길래 따라나 놓았지만 그냥 고스톱이나 몇 판 치고 이야기나 하다 가자 맥주나 두어 병 시키던지 아줌마 됐어요 맥주나 몇 병 시킬까? 그냥 세 병만 우선 줘 보세요 오징어 한 마리 하고 야 근제 너 성인군자가 다 되셨구만 야 어차피 인생살하는 게 다 그렇고 그렇지 너는 뭐 그 짓 안 하고 사냐? 자식이 사람 무한하게 만들고 있어 너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서갑숙 스토리 안 들어보았어? 야 인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위선에서 벗어나 성에 대해 좀 더 당당하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 안그냐? 성함아 너는 어때? 잠시 어색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야야 너희들 오랜만에 만나서 무슨 아무 이해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 야야 우리 기분도 그런데 그냥 밖으로 나갈까? 아니 나 성함이 내게도 할 말이 많아 성함아 잘 들어도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내가 아주 모르는 바는 아니야 하지만 내 처신을 한 번쯤 되돌아보아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처신인지 내가 왜 그런 여자들에게 불같은 화를 내는지 알아? 그건 비도덕적인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런 이유의 책들이 자꾸만 가성에 충실하는 소리 엄마 같은 평범한 주부들을 부축히고 있다고 생각돼 내게 차마 말하고 싶지는 않다만 우리 부부 요즘 소 닭보다 다며 살아가고 있어 왜냐고? 그건 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함이는 알 수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자세력을 잃지 않았다면 순간적인 내 감성으로 너를 패대기를 쳤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아니면 내 감성이 시키는 대로 너를 흠신 두들겨 패주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절실한 사랑? 그래 그게 얼만큼 절실한지는 모르지만 세월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절실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여겨? 아무리 그 감성이 절실하다고 해도 말이야 자식 새끼 낳고 토닥거리며 살아온 그 짧지 않은 세월보다 더 절실하겠냐고 허리가 휘도록 이래서 뼈 빠지게 돈 벌어다 마누라 먹여 살리고 토끼 같은 새끼 먹여 키워온 세월들이 그놈의 망할 바람 때문에 하루아침에 뿌리째 흔들리는데 뭐? 절실하다고? 그래서 도저히 못 헤어지겠다고? 에라이 나쁜 놈아 생각해 보았어? 그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 봤냐고 너는 안 돼 그렇게 절실한다면 너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야 알아? 내 말 알아 듣겠냐고 너 너는 그래 당연히 내 입장에서 얘기하겠지 하지만 그거 알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 그래 인정해 난 네 말 맞다나 잘못된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내 주변이 바람이었다고 해서 모든 사랑을 바람이라고 본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알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하지만 하지만 말이야 분류는 모두 바람이다 이건 좀 모순이라고 생각해 전에도 말했지만 누구든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똑같이 처해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남의 일에 왈가발부하지 못한다는 게 내 입장이야 단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느 누구도 남의 처한 입장이나 경우에 대해 가벼이 이럴쿅저럴쿅 할 수 없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서갑숙의 경우도 그 여자가 돈이 절실히 필요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나름대로 무슨 이유나 소신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나는 성함이의 이야기를 귀전으로 흘려들으며 담배에 불을 붙여 물었다 야 너희들 사이에 내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이제 그만들 하자 바깥이 벌써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떡할 거냐 여기 더 있든지 아니면 어디 포장마차라도 갈까 그냥 흩어지긴 뭐하니까 간단하게 쇠주라도 더하고 가든지 둘 다 흥분 가라앉히고 자자 오랜만에 모여서 이게 뭐야 그러나 결국 나는 그들과 합류하지 않고 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어둑한 길에는 일찌감치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아내의 일과 성함이의 일은 별개라고 여기면서도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화를 내곤 하는 자신이 한없이 우습게 느껴졌다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그야말로 불할 친구이던 사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저려왔다 아빠 이제 오세요 엄마 못 보셨어요? 지금 막 나가셨는데요 아냐 한 5분쯤 됐어요 주차를 시키고 들어서자마자 딸아이들이 하는 말들이다 그래? 금방 오시겠지 뭐 너희들 저녁은 먹었니? 오늘은 일찍들 왔구나 설거지를 하고 있는 딸들의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어주고는 방으로 들어섰다 나이가 들면 아이가 된다는 말이 맞는 것일까 비록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다 해도 아내가 보이지 않는 집안이란 너무나 썰렁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마치 어릴 적 학교에서 돌아와 대문을 밀고 들어서며 엄마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하고 외치던 때의 그런 기분이 되곤 하는 것이다 아내가 늘 집안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그래서 드는지 모를 일이겠다 참 엄마께서 늦을지도 모른다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무시라고 말씀드리라고 하셨어요 아빠 그래? 알았다 걱정 말고 잘들 사거라 너무 늦도록 공부하지 말고 알았지? 네 노크 소리가 나서 방문을 열었더니 소리와 진이가 나란히 서서 저희들 엄마의 말을 전하고 있다 설거지는 다 끝난 모양인지 주방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다 나는 딸아이들의 머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어주고는 방문을 닫았다 딸아이들이 자기들의 방으로 들어가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거실로 나왔다 소파 밑에서 얘의 노트를 꺼내들고 방으로 들어온 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노트를 펼쳐보았다 제가 제가 봅니다 제 생각은 아주 신 Transportation 액션을 이렇게 생각하고 아프리카 오픈에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하고